왕초보 연어 탈출 해커스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는 I'm으로 말하기 라는 주제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텐데요. 직접 입으로 내 뱉어보면서 표현을 익히는게 가장 중요하다라는거 기억하시면서 저희 바로 첫번째 표현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배울 표현은요 I'm used to 라는 표현이에요. 일단 같이 따라해볼게요. I'm used to 시작 I'm used to 시작 I'm used to 시작 I'm used to는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익숙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언제 사용을 하냐? 자 나는요 알래스카라는 지역에서 10년동안 살았더니 추위에 거뜬해 익숙해라는 표현 내가 익숙한 것을 말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을 말할 때 어떤 표현 쓸 수 있다고요? I'm used to 좋아요. 여러분 우리 나는 어디에 익숙해라는 I'm used to 라는 표현으로요 다양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번째로 우리가 만들어볼 것은요 너에게 나는 익숙해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you you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에게 익숙해 I'm used to you 시작 I'm used to you 시작 I'm used to you 시작 I'm used to you 좋아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 우리 그 소음에 나는 익숙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소음 어떻게 만들냐면요 the noise 라는 단어 써볼게요. the noise 시작 the noise 시작 the noise the noise the noise 시작 the noise 나는 그 소음에 익숙해요. 바로 갑니다. 시작 I'm used to the noise I'm used to the noise 시작 I'm used to the noise 시작 I'm used to the noise 시작 I'm used to the noise 좋아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이 추위에 나는 익숙해 알래스카에서 10년 살다 왔기 때문에 추위에 익숙하다라는 말로 해볼게요. I'm used to the cold 시작 I'm used to the cold 시작 I'm used to the cold 시작 I'm used to the cold 좋아요. 이번에는요 나는 이 억양에 익숙해 억양 the accent 가볼게요. 억양 나는 이 억양에 익숙합니다 가볼까요. 시작 I'm used to the accent 시작 한 번 더 I'm used to the accent 시작 I'm used to the accent.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정장을 입는 것에 나는 익숙해라고 만들어줄 거예요. 정장부터 가겠습니다. 정장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suit. suit. 근데 여러분 정장 한 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a suit. a suit. 되겠습니다. a suit. 정장 한 벌 뭐라고요? a suit. 정장 한 벌? a suit. 좋아요. 입다 여러분. 입다라는 표현 혹시 할까요? wear. wear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표현 한번 볼게요. wearing a suit 뭐라고요? wearing a suit. wearing a suit 뭐라고요? wearing a suit. 좋아요. 여러분 wearing. 입다는 wear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ing가 붙었을까요? 자 wear은 입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 우리는 지금 입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주고 싶기 때문에 무엇을 붙인다? ing를 붙인다. 정장을 입다는 어떻게 해요? 입다. wear. 입다. wear. 입는 것. wearing. 입는 것. wearing. 정장 한 벌을 입는 것. wearing a suit. 정장을 입는 것. wearing a suit. 좋아요. 나는 정장을 입는 곳에 익숙해 가볼게요. 시작. I'm used to wearing a suit. I'm used to wearing a suit. 시작. I'm used to wearing a suit. 시작. I'm used to wearing a suit. 시작. I'm used to wearing a suit.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요. 나는 여행하는 곳에 익숙해요. 라고 말해볼게요. 시작. I'm used to trav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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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나는 책을 읽는 것에 익숙합니다. 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시작. I'm used to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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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커피를 마시는 것 만들어 볼 텐데요. 마시다. 어떤 말 쓸 수 있을까요? drink. 드링크 있어요. 근데 맛있는 것 어떻게 만들기로 했죠? drinking. drinking. ing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커피는 그대로 커피 가져올게요. drinking coffee. 뭐라고요?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 drinking coffee. 커피를 마시는 것. drinking coffee. 아주 좋아요.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익숙합니다. 가볼게요. 시작. I'm used to drinking coffee. I'm used to drinking coffee. 시작. I'm used to drinking coffee. 여러분 좋아요. 이번에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익숙한 것을 말할 때 나는 어디에 익숙해라는 표현 뭐 있었죠? I'm used to. I'm used to 뭐라고요? I'm used to. I'm used to 뭐라고요? I'm used to. 나는 어디에 익숙해? I'm used to. 익숙해요? I'm used to.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I'm used to drinking coffee. I'm used to drinking coffee. I'm used to drinking coffee. 여러분 다음 거 바로 넘어갈게요. 나는요 소음에 익숙해요. I'm used to the noise. I'm used to the noise. I'm used to the noise.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여행하는 것에 익숙하다라는 표현 만들어 볼게요. I'm used to traveling. I'm used to traveling. I'm used to traveling. 첫 수업을 여러분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자 다음에는요 좀 더 많은 표현 다양한 표현으로요 여러가지 장문을 하는 연습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음 수업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는 I'm으로 말하기 라는 주제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입으로 내 뱉어보면서 표현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희 바로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표현은요 유감이지만 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I'm afraid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뭐라고요? I'm afraid. 좋아요. 이러한 표현은 언제 사용할 수 있느냐? 자 친구랑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나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 라고 이런 상황을 전달할 때 우린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 I'm afraid. I'm afraid.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또는요 우리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스테이크가 너무 차갑게 나왔네요. 미안하지만요 스테이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따뜻하게 데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은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다시요 I'm afraid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뭐라고요? I'm afraid. 좋습니다. 그럼 유감스러운 상황을 말할 수 있는 I'm afraid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가겠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돕다라는 말 있을까요? help. help. 그쵸? 근데요 나는요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는 순서로 여러분 가볼 텐데요. 가장 먼저 누가 와요? 내가 먼저 와요. 나. I. 도와줄 수 없다. Can't help. 그렇죠. 여러분 can't help 가볼게요. 뭐라고요? Can't help. Can't help. 뭐라고요? Can't help. Can't help. 좋아요. 다음에는요 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네. 가볼게요. 시작.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그렇죠. 유감스럽지만 난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좋아요. 다음 표현은요 여러분 음식이 너무 차갑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가볼게요. 음식 어떻게 만들까요? food. food 되겠습니다. 음식 뭐라고요? food. food 가요 너무 차가워요. too cold 가볼게요. 뭐라고요? too cold. too cold 가볼게요. 뭐라고요? too cold. 너무 차가워 too 라는 표현을 써서요 부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the food is too cold 가볼게요. 시작. the food is too cold. 음식이 너무 차갑습니다. 뭐라고요? the food is too cold. 음식이 너무 차가워요. 뭐라고요? the food is too cold. 유감스럽지만요 음식이 너무 차갑네요. 시작.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시작.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좋아요.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보도록 할게요. 밖에 비가 와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자 비가 옵니다 라는 표현. it's raining 뭐라고요? it's raining. 비가 와요 뭐라고요? it's raining. 비가 옵니다 뭐라고요? it's raining. 밖에 비가 옵니다. it's raining outside. 시작. it's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옵니다 뭐라고요? it's raining outside. 좋아요.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밖에 비가 오네 가볼게요. 시작.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시작.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유감스러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음 표현은요. 눈이 옵니다. 밖에 눈이 옵니다.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밖에 눈이 와요. 바로 가볼게요. 시작. I'm afraid it's snowing outside. I'm afraid it's snowing outside. 시작. I'm afraid it's snowing outside. I'm afraid it's snowing outside. I'm afraid it's snowing outside. 좋아요. 이번에는요. 스테이크가 너무 차갑다라고 해볼게요. 스테이크가 너무 차갑네요. 시작. The steak is too cold.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스테이크가 너무 차갑습니다. 시작. I'm afraid the steak is too cold. I'm afraid the steak is too cold. 시작. I'm afraid the steak is too cold. 좋아요. 이번에는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배운 표현은요. 여러분 거절을 하거나 또는 안 좋은 소식을 전달할 때 유감스럽지만 미안하지만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뭐였죠? I'm afraid. I'm afraid. 뭐라고요? I'm afraid. I'm afraid. 뭐라고요? I'm afraid. 좋습니다. 미안하지만 유감스럽지만 오늘 밖에 비가 오네 가볼까요? 시작.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I'm afraid it's raining outside. 미안하지만요. 유감스럽지만요. 음식이 너무 차갑네요. 시작.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I'm afraid the food is too cold. 이번에는요. 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 바로 갈게요. 시작.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I'm afraid I don't have any time.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은요. 일상생활에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만 여러분 것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요. 꼭 연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속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벌써 세 번째 강의인데요. 우리 세 번째 표현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 뭐라고 확신해. 나는 의미를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확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나는 이거라고 확신해.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확신하고 있어. 어떻게 얘기할 거라고요? 여러분 나는요. 예를 들어 친구가 어떤 대회에 나가네요. 경연에 나가요. 너는 꼭 가서 상을 타올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면서 용기를 준다거나 그쵸. 나는요. 내가 이 문제를 맞았을 거라고 확신해 라는 일이라던가 내가 확신을 갖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슨 표현을 쓴다? I'm sure. I'm sure. 뭐라고요? I'm sure. 좋습니다. 그럼 우리 I'm sure 이라는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나는 너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너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다 는요. 한 단어면 돼요. can 뭐라고요? can can 뭐라고요? can 자 할 수 있어. 뭐라고요? can 그렇죠. 너는 할 수 있다. 가볼게요. 시작 you can 그렇죠. you can 뭐라고요? you can you can 뭐라고요? you can 나는 너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볼게요. I'm sure you can 난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시작 I'm sure you can I'm sure you can 시작 I'm sure you can I'm sure you can 시작 I'm sure you can 좋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표현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you can do it. 시작 you can you can you can do it. 시작 you can 자 너는 할 수 있어. 좀 길게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you can you can do it. you can 난 너가 할 수 있다고 확신해. 가볼게요. 긴 표현 쓰세요. 시작 I'm sure you can 그렇죠. I'm sure you can do it. 시작 I'm sure you can 한 번 더 가볼게요. I'm sure you can do it. 시작 I'm sure you can do it. 두 번째 가볼게요 여러분. 나는 확신해.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너는 이미 잘했어. 너는 잘했어. 충분히. 라는 표현을 어떻게 장문할까요? you did great though. you did job. you did well. you did a good job. 다 잘 나왔어요. you did a good job. 라는 표현 가볼게요 여러분. 너는 충분히 잘했어. you did a good job. 시작 you did a good job. 근데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해. 널 완전히 믿어라는 표현. I'm sure you did a good job. 시작 I'm sure you did a good job. 잘하셨어요. 저희 세 번째는요. 나는 그가 너를 좋아하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 확신을 갖고 있어. 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는 좋아하다 만들어 볼게요. he likes 뭐라고요? he likes he likes 뭐라고요? he likes 자 그는 좋아하다 뭐라고요? he likes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he likes 좋아하다는 like인데 뒤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습니다. 그는 좋아합니다. 자 he likes 라고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자 여기 앞에 누가 오면 하나 또는 한 명이 오면 우리는 뒤에 s를 붙이고 납니다. 근데요 여러분 I랑 U인 경우에만 S가 없이 뭐라고 할까요? like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연습 잠깐 한 번씩 해볼게요. 나는 좋아하다. I like 그렇죠. S 없어요. 너는 좋아해요. you like 하지만 그는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는 he likes 그렇죠. 그럼 그녀도 한 명이에요. 그녀가 좋아하다. she likes 그렇죠. he 나 she 뒤에는 likes 라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서요. 그는 너를 좋아해. 여러분 너를 좋아해. 너를 뒤에 간다 했어요. he likes you 시작 he likes you 그는 너를 좋아해. 가볼게요. 시작 he likes you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확신이 있어요. 나는 확신해 그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가볼게요. 시작 I'm sure he likes you 다시 한 번요. 시작 I'm sure he likes you 따라해 볼까요? I'm sure he likes you 시작 I'm sure he likes you I'm sure he likes you 시작 I'm sure he likes you 그럼 우리 I'm sure 이라는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 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확신해요 무엇을? 너는 이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요 라고 해볼게요. 자 좋아하다 뭐라고 할까요? like 그렇죠. like 쓴다 했어요. 좋아한다. like 자 근데요 여기 보면 좋아할 거래요. 아직 안 좋아해요. 미래에 좋아할 거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will을 붙여서요. will like 뭐라고요? will like 따라해 볼게요. will like 시작 will like 좋아할 거야 뭐라고요? will like 좋아요. 그럼 너는 좋아할 거야 가볼까요? 시작 you will like 좋습니다. 근데 무엇을 좋아할 거래요? 이것을 이걸 좋아할 거야 뒤에 it을 붙여서 가볼게요. 너는 이걸 좋아할 거야 you will like it 시작 you will like it 그럼 나는 너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장담해 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볼게요. 시작 I'm sure you will like it 그렇죠. I'm sure you will like it 시작 I'm sure you will like it 다시 한 번 가볼게요. I'm sure you will like it 시작 I'm sure you will like it 아주 좋습니다. 그럼요 이번에는요. 나는 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나는 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자 이기다 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요 win 뭐라고요? win win 뭐라고요? 자 이기다 win 그쵸? 근데 이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직 이기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길 거예요. 무엇을 붙인다? will을 붙여서요. 이길 것이다 will win 뭐라고요? will win 너는 이길 것이야 가볼게요. 시작 you will win 그렇죠. 나는 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가볼게요. 시작 I'm sure you will win 다시 한 번 가볼게요. I'm sure you will win 시작 I'm sure you will win 너 이길 거잖아. 내가 알아. 시작 I'm sure you will win 그렇죠. I'm sure you will win 다시 가볼게요. 시작 I'm sure you will win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거부 가볼게요. 나는요. 무엇을 확신하냐면요. 그녀는 늦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얘는 맨날 늦어. 오늘도 늦겠지. 라고 장담을 하는 확신을 하는 표현되겠습니다. 그녀는 늦을 거야. 여러분 아직 안 늦었어요. 그쵸? 이때도 무엇이 등장할까요? will 등장합니다. 왜? 아직 안 늦은 거예요. 그쵸?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이라는 건요. lat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늦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늦은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녀는 늦은 이 아니라 그녀는 늦다. 늦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늦다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앞에 be를 붙여서요. be late. 뭐라고요? be late. be late. 뭐라고요? be late. 늦을 거다. 어떻게 갈까요? will be late. 시작. will be late. 그럼요. 그녀는 늦을 거야. 가볼게요. 시작. she will be late.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해. 시작. I'm sure she will be late.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I'm sure she will be late. 시작. I'm sure she will be late. 한 번 더요. I'm sure she will be late. 시작. I'm sure she will be late.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운 표현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쓸 수 있는 표현. I'm sure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I'm sure. 뭐라고요? I'm sure. 뭐라고요? I'm sure. 나는 어디에 대해서 확신해. 어떻게 말할 거예요? I'm sure.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세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너가 이길 거라고 확신해. 가볼게요. 시작. I'm sure you will win. I'm sure you will win. 난 너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시작. I'm sure you can. I'm sure you can. 그럼 나는 너가 이걸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장담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가볼게요. 시작. I'm sure you will like it. I'm sure you will like it.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 중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톡의 제닐리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바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입을 여시고 함께 따라해 주셔야 학습 효과가 배로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해 볼게요. 좋아요. 여러분 저번에 배운 표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번에 저희 I'm sure 이라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때 I'm sure은 어떤 뜻을 갖고 있었을까요? 나는 어디에 대해서 확신해. 나는 장담해. 라는 확신을 드러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앞에 무엇이 붙었어요? 나 시 붙었어요. 그래서 나는 확실하지 않아. 라는 표현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확실치가 않네.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 말을 쓸 수 있습니다. I'm not sure. 따라해 볼까요? I'm not sure. 좋아요. 저희는요. I'm not sur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언제 어디서 적합하게 쓸 수 있는지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현은요. 나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나 배워 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다. can. 뭐라고요? 할 수 있다. can. 뭐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붙일게요. do를 붙여서요. 할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볼게요. 할 수 있다. can do.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대상이 나예요. 자, I can do. 뭐라고요? I can do. I can do. 뭐라고요? I can do. 나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요. I can do this. 뭐라고요? I can do this. I can do this. 뭐라고요? I can do this. 근데요. 나는 이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때 우리 쓸 수 있는 표현. I'm not sure. 이랑 같이 한 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I'm not sure. I can do this. 시작. I'm not sure. I can do this. 시작. I'm not sure. I can do this. 내가 이걸 할 수 있을지 못할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작. I'm not sure. I can do this. 다시 한 번요. I'm not sure. I can do this. 시작. I'm not sure. I can do this.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볼게요.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해하다? understand. 뭐라고요? 이해하다? understand. understand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understand. 자,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바로 만들 수 있어요. 뭐라고? can understand. 그쵸. can understand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I can understand. 좋죠. 나는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끝까지 가볼게요. I can understand this. 시작. I can understand this. 나는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쭉 가볼게요. 시작.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볼게요.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시작.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시작.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나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표현 만들어 볼게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이라는 표현은요. possible. 뭐라고요? possible. possible. 뭐라고요? possible. 자 그것은 가능하다. 우리는요. it's possible. 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it's possible. it's possible. 뭐라고요? it's possible. 그건 가능해. 뭐라고 한다고요? it's possible. 나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쭉 가볼게요. 시작. I'm not sure. It's possible. 아주 좋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I'm not sure. It's possible. 시작. I'm not sure. It's possible. 자 불확실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약간 불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I'm not sure. It's possible. 시작. I'm not sure. It's possible. I'm not sure. It's possible. 시작. I'm not sure. It's possible.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게 과연 안전할지 난 모르겠네.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던지는 거예요. it's safe. 뭐라고요? it's safe. it's safe. 뭐라고요? it's safe. 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 확실치가 않아. 이게 과연 안전할지 쭉 가보겠습니다. 시작. I'm not sure. It's safe. 아주 잘하셨어요. I'm not sure. It's safe. 시작. I'm not sure. It's safe. I'm not sure. It's safe. 시작. I'm not sure. It's safe. 다음 건요. 여러분 이게 과연 충분할지 나는 모르겠어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충분할지 it's enough. 뭐라고요? it's enough. it's enough. 뭐라고요? it's enough. 자 이게 과연 충분할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께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작. It's enough. I'm not sure. It's enough. 시작. I'm not sure it's enough. I'm not sure it's enough. 시작. I'm not sure it's enough. I'm not sure it's enough. 마지막으로요. 시작. I'm not sure it's enough. 좋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으로 가다. Go in. 뭐라고요? Go in. 그럼 쭉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과연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천천히 갑니다. 여러분. 시작. I'm not sure we can go in here. 아주 좋아요. Perfect. 다시 한 번만 갈게요. I'm not sure we can go in here. 시작. I'm not sure we can go in here. 마지막 한 번 해볼게요. I'm not sure we can go in here. 시작. I'm not sure we can go in here.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 번째로 배운 표현은요. I'm not sure. 뭐라고요? I'm not sure. 나는 뭔가 확실치 않아요. 무슨 표현 쓰실 거예요? I'm not sure. 무엇인지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하실 거라고요? I'm not sure.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게 안전한지 난 모르겠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작. I'm not sure it's safe. I'm not sure it's safe. 다음 표현 만들어 볼게요. 나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쭉 가볼게요. 시작. I'm not sure it's possible. I'm not sure it's possible. I'm not sure it's possible. 아주 좋아요. 다음 표현 가볼게요. 나는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쭉 가볼게요. 시작.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I'm not sure I can understand this.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닐리입니다. 오늘은요. 저희는 I'm으로 말하기 라는 주제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직접 입으로 내 뱉어보면서 표현을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저희 바로 첫 번째 표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Are you sure?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Are you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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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인 거 확실해?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Are you sure? 기억하시면서요. 다양한 상황에서 오늘도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계획을 갖고 있는 거 확실해?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계획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계획? Plan. 여러분 계획? Plan. 계획 한계는요.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 plan. 뭐라고요? A plan. A plan. 뭐라고요? A plan. 자, 계획한 게 뭐라고요? A plan.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갖고 있다 라는 단어를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갖고 있다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Have. 좋습니다. 갖고 있다. Have. 그럼 여러분, 계획 하나를 갖고 있다? Have a plan. 되겠죠? 따라해 볼게요. Have a plan. Have a plan. 뭐라고요? Have a plan. 누가요? 너가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You have a plan. 뭐라고요? You have a plan. 자, 너 계획 하나를 갖고 있는 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보세요.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plan? 아주 좋아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Are you sure you have a plan?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plan?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이사하고 싶은 거 확실하니? 라고 우리는 되물을 건데요. 여러분, 이사하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Move. 이사하다. 자, 무언가를 원하다. 무엇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Want를 씁니다. 뭐라고요? Want를 씁니다. 뭘 써요? 원.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사를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 여러분,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 Want to move. 뭐라고요? 원 to move. 이사하고 싶다. 뭐라고요? 원 to move. 좋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원, 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우리는 나열하면 되는데요. 너 이사하고 싶은 거 확실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뭐라고요?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너 이사하고 싶은 거 확실해?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너 이거 그만두고 싶은 거 확실해? 라고 묻고 싶어요. 이때도요. 무엇을 하고 싶다. You want to. 까지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만두다. quit. 라는 단어만 붙여볼게요. 여러분, 그만두다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quit. 뭐라고요? 자, quit. 뭐라고요? quit. 자, quit 소리가 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 quit으로 돌아가 주셔야 돼요. quit. 다시 해볼게요. quit. 시작. quit. 좋아요. 그럼요. 너 그만두고 싶은 거 확실해? 라고 질문 가볼게요.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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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만두고 싶은 거 확실하니?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quit?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뭔가를 확실한지 물을 때 우리는 Are you sure?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음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혹시 표, 티켓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표나 티켓은요. 우리 티켓을 조금 더 발음을 굴려서 발음을 하면 돼요. 티켓. 뭐라고요? 티켓. 티켓. 뭐라고요? 티켓. 티켓. 뭐라고요? 티켓.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 확실해? 라고 질문을 할 텐데 여기서 티켓 몇 장? 한 장. 놓치시면 안 되겠죠. 티켓 한 장 갖고 있다? You have a ticket. 시작. You have a ticket. You have a ticket. 뭐라고요? You have a ticket. 쭉 갈게요. 너 티켓 하나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아주 좋습니다.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뭐라고요?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그 다음에는요. 너 맞힐 수 있는 것 확실해? 이번에도 그것을 맞힐 수 있는 거 확실해? 라고 물어볼게요.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시작.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자, 누구 맞힐 수 있는 거 확실해?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시작. Are you sure you can finish it? 좋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너 목표를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라고 해볼 거예요. 이번에도 목표 하나를 갖고 있냐고 물어볼게요. 자, 목표 하나 뭐라고 할까요? A goal. 좋습니다. 목표 하나. A goal. 뭐라고요? A goal. 목표 하나를 갖고 있다? Have a goal. 뭐라고요? Have a goal. 그럼 여러분께서 다음 건 해보세요. 너 목표를 갖고 있니? 너 목표를 갖고 있는지 만들어 볼게요. 시작. You have a goal. 그렇죠. 너 목표를 갖고 있는지? 시작. You have a goal. 확실하니?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goal? 라고 질문해 볼게요.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goal? Are you sure you have a goal?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goal?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Are you sure? 이라는 표현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나는 확신해 또는 나는 불확실해 라는 대답을 우리가 지금까지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너 확실한 거 맞니? 라는 질문을 이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무슨 표현 사용할까요? Are you sure? 너 뭐인 거 확실해? 뭐라고 물을 거라고요? Are you sure? 다시 한 번요. 너 뭐인 거 확실하니? 시작. Are you sure?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 티켓 하나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Are you sure you have a ticket? 너 계획 하나를 갖고 있는 거, 계획을 갖고 있는 거 확실하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시작. Are you sure you have a plan? Are you sure you have a plan? 다음 표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이사하고 싶은 거 확실해? 시작.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Are you sure you want to move? 좋습니다. Are you sure? 라는 질문으로 우리는요. 너는 확실한지 안 확실한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우리 오늘 배울 표현 여러분 일단 따라해 볼게요. I'm saying. 뭐라고요? I'm saying. I'm saying. 뭐예요? I'm saying. 다시 한 번요. I'm saying. 뭐라고요? I'm saying. 내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 말 오해하지마. 달리 해석하지마. 내가 미안하다 라고. 우리가 아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미안해. I'm sorry. 뭐라고요? I'm sorry. 우리 흔하게 I'm sorry 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굴려서 I'm sorry 라고 발음을 해 볼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Sorry 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나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볼게요. 시작. I'm saying. I'm sorry. 좋아요. I'm saying. I'm sorry. 시작. I'm saying. I'm sorry. 시작. 조금 더 미안함을 담아세요. I'm saying. I'm sorry. 시작. I'm saying. I'm sorry. 좋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께서 해 보시겠어요? 시작. I'm saying. I'm sorry.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해를 도통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할게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도통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하다 라는 표현. 우리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이해하다. understand. 그렇죠. 이해하다는 understand. 뭐라고요? understand. 뭐라고요? 자, 이해를 할 수 없다는요. don't understand. 뭐라고요? don't understand. don't understand. 뭐라고요? don't understand. 자, don't는요. 두 not을 합친 거예요. 그죠? 두 not이 합쳐서 don't가 됩니다. 나는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원래는 I do not understand. 뭐라고요? I do not understand.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I do not understand. 뭐라고요? I do not understand. 자, 합쳐서 가볼게요. I don't understand. 시작. I don't understand. 나 이해할 수 없어. 시작. I don't understand. 좋습니다. 그럼 나는 도통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가볼게요. 시작. I'm saying I don't understand. I'm saying I don't understand. 시작. I'm saying I don't understand.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내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볼게요. 그건 내 꿈이라고 강조하는 거잖아. 말하는 거잖아. 여러분께서 해보실게요. 시작. I'm saying it's my dream. 그렇죠. 내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I'm saying it's my dream. 뭐라고요? I'm saying it's my dream. 내 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I'm saying it's my dream. 뭐라고요? I'm saying it's my dream. 그건 내 꿈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얘기하신다고요? 시작. I'm saying it's my dream.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는요. 나는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해볼게요. 나는 걱정하고 있어. I'm worried. 뭐라고요? I'm worried. 뭐라고요? I'm worried. 나는 걱정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시작. I'm saying I'm worried. 나 너무 걱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가볼게요. 시작. I'm saying I'm worried. Very good. I'm saying I'm worried. 가볼게요. 시작. I'm saying I'm worried. 시작. I'm saying I'm worried.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거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면서 분명히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우린 이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I'm saying. 뭐라고요? I'm saying. I'm saying. 뭐라고요? I'm saying. 나는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하실 거예요? I'm saying. 오해하지마.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I'm saying. 나는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겠어. 무슨 표현 쓰실 거예요? I'm saying.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볼게요. 시작. I'm saying. I'm sorry. I'm saying. I'm sorry. 이게 내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볼게요. I'm saying. It's my dream. I'm saying. It's my dream. I'm saying. It's my dream.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자, 이번에 I'm saying. 우리가 배웠던 표현이랑 매우 비슷한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I'm not saying. 이란 표현 되겠습니다. I'm saying. 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라는 의미를 가졌다면 I'm not saying. 나는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무슨 표현을 쓸까요? I'm not saying. 그렇죠. 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시작. I'm not saying. 진짜 아니야. 오해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I'm not saying. 좋습니다. 그럼 이 표현을 가지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가볼게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표현을 하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제안이나 권유를 할 때는요. 우리는 should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뭐라고요? should. 무엇을 해야 한다. 무엇을 써요? should. 무엇을 해야 된다. 뭐라고 할 거라고요? should. 근데 무엇을 해야 된대요? 너는 떠나야 한대요. 떠나다는요. leave. 뭐라고요? leave. leave. 자, 여기 발음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live는요. 살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쵸? 발음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살다는 live. 뭐라고요? live. live. 뭐라고요? live. 근데요. 떠나다는 leave. 뭐라고요? leave. 떠나다는요. 길게. leave.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는 떠나야 해 만들어 볼게요. you should leave. 뭐라고요? you should leave. 자, 입을 쫙 찢어서 해주셔야 돼요. you should leave. 뭐라고요? you should leave. 나는 네가 떠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가보실게요. 시작.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그렇죠.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시작.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시작.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자, 나는 내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지 마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항상 옳다. 여러분 옳다라는 표현 우리 뭘 쓸 수 있을까요? 옳다? right. 그렇죠.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right. 뭐라고요?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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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오라는요. i'm right. 뭐라고요? i'm right. i'm right. 뭐라고요? i'm right. 내가 옳아. 뭐라고 할까요? i'm right. 근데요, 여기서 나는 옳긴 옳은데 얼마나? 항상. 매번. 나는 옳아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는요, 이 단어 하나만 넣어줄까요? i'm always right. 뭐라고요? i'm always right. 나는 항상 옳아. 가보실게요. 시작. i'm always right. 근데요, 나는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가보실게요. 시작.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내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시겠어요? 시작.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다시 한번 가볼게요.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시작.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게 쉬울 거라고 난 절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 쉽다는? easy. 그렇죠. 쉽다. easy. 길게 또 찌셔야 돼요, 여러분. easy. 뭐라고요? easy. easy. 근데 그거는 쉬울 거래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우리가 껴줬죠? will. 그렇죠. 미래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will이라는 표현을 껴줍니다. 뭐라고요? will. 자, 여기요. will이 없는데 어딨냐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어요. it will 을 합치면요. it'll 이라는 발음이 됩니다. 뭐라고요? it'll. it'll 뭐라고요? it'll. 좀 어렵죠? it'll 뭐라고요? it'll. 좋습니다. it'll be easy 가볼까요? 시작. it'll be easy. it'll be easy 가볼까요? 시작. it'll be easy. 자, 그거는 쉬울 거야 라고 할 때는요. it'll be easy. 시작. it'll be easy. 가야 한다 부터 만들어 볼까요? 시작. you should go. 그렇죠. 너는 가야 해? 시작. you should go.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다음 거 가볼게요. 그게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가볼게요. 근데 여러분 어렵다라는 표현 하나 우리가 먼저 익히고 가려 하는데요.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요. difficult 라고 발음해 주시면 돼요. 따라해 볼게요.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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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거는 어려울 거야 가볼게요. 여러분 it'll be 까지 가져가시고 difficult 넣어주시면 돼요. 그건 어려울 거야. 시작. it'll be difficult. 그렇죠. it'll be difficult. 시작. it'll be difficult. 근데 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길게 가보겠습니다. 시작. i'm not saying it'll be difficult.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m not saying it'll be difficult. 시작. i'm not saying it'll be difficult.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요. 나는 분명 이 말을 하는 게 아닌데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바로 잡을 때 우리는 이 표현 쓸 수 있습니다. i'm not saying 뭐라고요? i'm not saying. 이번에는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너가 떠나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가보실게요. 시작.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i'm not saying you should leave. 내가 항상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깐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시겠어요. 시작.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i'm not saying i'm always right. 난 그게 지루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해보세요. 시작. i'm not saying it's boring. i'm not saying it's boring. 좋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바로잡고 싶을 때 i'm not saying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함께 따라 해볼게요.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좋습니다. 여러분 i'm talking 은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지금 말하고 있다. i'm talking 뒤에 about 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요?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나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어떻게 말씀하신다구요? i'm talking about. 다시 한번이요. i'm talking about. 좋습니다. 그럼 우리 이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나는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주제를 정해줄 거예요. 너는 우리 어떻게 말해주기로 했죠? you. 그렇죠. 너는 you. 뭐라고요? you. 자, 난 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바로 갈게요. 따라 해보실게요. i'm talking about you. 시작. i'm talking ab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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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걸로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나는 지금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스포츠 많이 좋아하시죠? 나 스포츠 얘기하고 있었단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i'm talking about sports 라고 합니다. 시작. i'm talking about sports. i'm talking about sports. 시작. i'm talking about sports. 나 스포츠 얘기 중이었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i'm talking about sports. 여러분, sports 뭐라고요? sports. sports 뭐요? 다시 가볼게요. 나 스포츠 얘기 중이었어. 시작. i'm talking about sports.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노트북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내 노트북 컴퓨터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는 our 이었어요. 나의 것은요. 뭐라고 할까요? my 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my. 자, 그럼 내 컴퓨터 뭐라고 할까요? my letter. 그렇죠. 내 컴퓨터. my letter.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는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할 때는요. 노트북이라고 하면 공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트북 컴퓨터는 어떻게 얘기한다? laptop 뭐라고요? laptop. laptop 뭐라고요? laptop. laptop. 자, lap는 여러분 무릎이라는 뜻이에요. top은 위에라는 뜻이죠. 무릎 위에 얹혀 놓고 쓰는 컴퓨터라고 해서 노트북 컴퓨터는 영어로 뭐라고 한다? laptop. 네, 기억하시면서요. laptop. 내 컴퓨터 가볼게요. 시작. my laptop. 내 컴퓨터 뭐라고요? my laptop. 나는 내 노트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시작. i'm talking about my laptop. 다시 한 번요. 시작. i'm talking about my laptop.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어. 지금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 라고 할 때 i'm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 번요. i'm talking about. 다시 한 번. i'm talking about. i'm talking about.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어. 지금 우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어 라고 할 때 i'm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 번요. i'm talking about. 다시 한 번. i'm talking about.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서울에서 그녀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할 수 있는 건요. 만나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나다는 뭐가 될까요? 만나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좋습니다. 그럼 만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나는 것 어떻게 해요? 미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 더 할게요. 그녀를 만나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eeting her 뭐라고요? Meeting her 뭐라고요? 자 그럼요. 우리가 이제는요. 서울에서 어떤 도시에서 라는 것만 덧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Meeting her in Seoul 뭐라고요? Meeting her in Seoul 시작 여러분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도시 앞에는 무엇을 붙여요? In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자 서울에서 인서울 뭐라고요? 인서울 뭐라고요? 인서울 도시 앞에는 무엇을 붙인다? 인 서울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인서울 그렇죠. 그럼요. 그녀를 서울에서 만나는 것 쭉 가볼게요. 시작 Meeting her in Seoul 쭉 갑니다. 처음부터 나는요. 그녀를 서울에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시작 I'm talking about meeting her in Seoul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라고 할 건데요. 여러분 여행하다는 뭐였죠? 여행하다? travel 뭐라고요? 여행하다? travel 뭐라고요? 자 여행하는 것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traveling 뭐라고요? traveling 뭐라고요? 자 그럼 나는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가보실게요. 시작 I'm talking about traveling 다시 한번요. 시작 I'm talking about traveling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다 무슨 단어 쓸 수 있을까요? study 그렇죠. 공부하다 뭐라고요? study 자 공부하는 것은 우리 무엇을 붙여서? ing 붙여서 만든다. 공부하는 것? studying 공부하는 것? studying 자 studying 뭐라고요? studying 늘려주셔야 돼요. studying 뭐라고요? studying 좋습니다. 여러분 studying 근데 영어를 공부한대요. studying english 시작 studying english studying english 시작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I'm talking about studying english 다시요. I'm talking about studying english 시작 I'm talking about studying english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요. I'm talking about 다시 따라해 볼게요. I'm tal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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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엇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어떤 표현 쓸 수 있다고요? I'm talking about 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I'm talking about 좋습니다.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I'm talking about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 스포츠 얘기 중이었어. 시작 I'm talking about sports I'm talking about sports 그 다음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I'm talking about studying english I'm talking about studying english 좋아요. 이번에는요. 그녀를 서울에서 만나는 것 쭉 가볼게요. 시작 I'm talking about meeting her in Seoul 좋습니다. 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I'm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코스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의 표현을 배우기에 앞서서요. 우리 지난 강의에 배웠던 표현을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려 하는데요. 여러분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이야? 라면서 대화의 주제를 소개할 때 우리 쓸 수 있는 표현 하나 배웠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I'm talking about 그렇죠. 다시 한번이요. I'm talking about 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I'm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오늘의 배울 표현은요. 이러한 대답을 유도할 수 있는 너 무엇에 대해서 얘기 중이야? 라는 질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Are you talking about? 따라해 보실게요. Are you talking about?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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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너 혹시 우리 얘기 중이야?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 우리 좋습니다. 우리는요. us라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요. we도 있고 us도 있는데 우리는 왜 we가 아닌 us를 선택했을까요? 자 we는 언제 쓴다? 우리가 또는 우리는 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we를 쓰지만 여기서는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us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럼 이번에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us?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us?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us? Are you talking about us?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us? 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가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us? Very good. 그 다음에는요.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영화는 movie 뭐라고요? Movie. Movie 뭐라고요? 좋아요. 그럼 그 영화 뭐라고 할까요? The movie. 그렇죠. The movie 뭐라고요? The movie. 다시 한번요. The movie 뭐야? The movie. 자 그럼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여러분께서 가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movie?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movie?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movie? 한번 더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movie?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movie?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자 남자친구는 뭐라고 할까요? Boyfriend. 그렇죠. 남자친구. Boyfriend. 그러면 나의 남자친구는요. My boyfriend. 뭐라고요? My boyfriend. My boyfriend. 뭐라고요? My boyfriend. 자 아이랑 미는요. 나는 또는 나를 또는 나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면요. My는 어떤 의미? 내. 내 거 할 때 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 뭐라고 하신다고요? My boyfriend. 내 남자친구 뭐라고요? My boyfriend. 그럼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my boyfriend? My boyfriend. 그렇죠. 따라해 보실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y boyfriend?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my boyfriend?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my boyfriend? 시작. 좋아요. 이번에는요. 너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가볼게요. 그 노래. The song. 그 노래. The song. 뭐라고요? The song. The song. 뭐라고요? The song. 여러분, song 발음 조심해주세요. song이 아니라 song. 시작. The song. The song. 너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쭉 꺼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다시 가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은요. 여러분 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면서 대화의 주제를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하겠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가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us? Are you talking about us? 너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쭉 꺼보실게요. 시작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Are you talking about the song? 좋습니다. 여러분 Are you talking about? 이라는 표현으로 대화의 주제를 묻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계획을 물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평상시에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오늘을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Are you planning to? 좋습니다. 여러분 Are you planning to? 라는 표현은요. 너 무엇을 할 계획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 무엇 할 계획이니? 어떻게 묻는다고요? Are you planning to? Are you planning to? 자, 상대방의 계획이 궁금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Are you planning to? 너 무엇 할 계획이야? 어떻게 물으실 거예요? Are you planning to? 좋습니다. 우리 Are you planning to? 라는 표현 같고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너 그곳에 머무를 계획이니? 라고 해볼게요. 그곳에 머무르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Stay there. 그렇죠. 그곳에 머무르다. Stay there. Stay there. 뭐라고요? Stay there. Stay there. 뭐라고요? 자, 그럼 우리 쭉 만들어 볼게요. 너 그곳에서 머물 계획이니? 시작. Are you planning to stay there? 아주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시작. Are you planning to stay there? Very good. Are you planning to stay there? 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다음에는요. 너 혹시 여행할 계획이니? 라고 해볼게요. 여행하다? travel. 뭐라고요? 여행하다 뭐라고요? 자, 너 여행할 계획이니? Are you planning to travel? 시작. Are you planning to travel? 다시 한번요. Are you planning to travel? 시작. Are you planning to travel?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외식할 계획이니? 너 밖에 나가서 밥 먹을 계획이니? 라고 할 때요. 우리 외식하다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외식하다 는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되냐면요. 밖에서 먹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밖에서 먹다? eat out. 뭐라고요? eat out. 밖에서 먹다? eat out. 다시 말해서 외식하다? eat out. 그렇죠. 외식하다? eat out. 좋습니다. 그럼 너 외식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게요. 시작. Are you planning to eat out? 그렇죠. 너 밖에서 밥 먹을 계획이니? Are you planning to eat out? 시작. Are you planning to eat out? 시작. Are you planning to eat out? 시작. Are you planning to eat out?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너 이것을 바꿀 계획이니? 가볼게요. 이것을 바꾸다. 시작. Change this. 그렇죠. 이것을 바꾸다. Change this. 뭐라고요? Change this. 자, 발음 유의하셔서요. Change this. 시작. Change this. 시작. Change this. 혹시 너 이거 바꿀 계획입니까? 물어볼게요. 시작.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is? 그렇죠.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is? 시작.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is? 시작.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at? 그럼 우리 아까 저것은 뭐라고 했죠? That. 저것? That. 자, 그럼 너 저거 바꿀 계획이야? 가보실게요. 시작.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at? 다시 한 번이요.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at? 시작. Are you planning to change that? 아주 좋아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 무엇 할 계획이니?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요. Are you planning to?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Are you planning to? Are you planning to? Are you planning to? Are you planning to?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 혹시 여행할 계획이니? 라고 해볼게요. Are you planning to travel? Are you planning to travel? 너 외식할 계획이니? 라고 물어볼게요. Are you planning to eat out? Are you planning to eat out? 그렇죠. 너 무엇을 할 계획이니? Are you planning to? 라는 표현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속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과거에 있었던 나의 변화를 얘기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인데요. 저희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I was no longer 입니다. 여러분 일단 따라해 보실까요? I was no longer. I was no longer. I was no longer. 여러분 no longer은 더 이상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아니었다까지 우리가 확장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I was no longer 하면요. 나는 더 이상 무엇이 아니었어.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어떤 시점을 생각해 볼게요. 과거 어떤 기점으로 예전에는 무엇을 했으나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린 이 표현을 씁니다. 다시 한 번이요. I was no longer. I was no longer. I was no longer. 과거에 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 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린 무슨 표현을 쓸 수 있다고요? I was no longer. 좋습니다. 그러면요. I was no longer.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 라는 말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어린아이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Child. 좋습니다. 어린아이는요. Child. 뭐라고요? Child. Child. 뭐라고요? Child.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Child 앞에 어가 붙습니다. 왜 어가 붙을까요? 지금 나는요.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몇 명? 나는 한 명이에요. 그럼 나는 어린아이도 한 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한 명이니까 어린아이도 한 명 만들어준다. 근데요. 특정한 어린아이가 아닌 그냥 아무 어린아이 한 명이라고 할 때는요. 어를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어린아이 한 명. A child. 뭐라고요? A child. 어린아이 한 명 뭐라고요? A child. 그럼 나는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변화를 얘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요. 한 번 만들어 볼게요. I was no longer a child. 시작. I was no longer a child. 나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서 해보실까요? 시작. I was no longer a child.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I was no longer a child. 시작. I was no longer a child. 그 다음에는요. 여기서 더 이상 일하는 중이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일하는 중 이전에요. 일하다 부터 가보겠습니다. 일하다는? Work. 그렇죠. 일하다. Work. 일하는 중은요. 우리 working이라고 해볼게요. 뭐라고요? Working. Working 뭐라고요? Working. 자, 무엇 하는 중 어떻게 만들어요? ing 붙여서 working. 시작. Working. 자, 여기서 일하는 중. Working here. 뭐라고요? Working here. 그러면요.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일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그렇죠.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시작.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다시 한 번.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시작.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어 라고 해볼게요. 과거에는 학생이었으나 그 기점을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학생도 한 명 만들어줍니다. 특정 학생이 아니라 아무 학생 한 명 뭐라고 할까요? A student. 좋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한 명의 학생이 아니었어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no longer a student. 그렇죠.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no longer a student. 시작. I was no longer a student. I was no longer a student. 시작. I was no longer a student. 좋아요. 이번에는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과거 어떤 시점까지는 쭉 혼자였다가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보실게요. I was no longer alone. 시작. I was no longer alone. 다시 한 번요. I was no longer alone. 시작. I was no longer alone.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시작. I was no longer alone.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 was no longer 이라는 표현은요. 나는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았어. 다시 말해서 과거까지는 어떻게 어떤 상태를 지속해 왔는데 그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그거 하지 않았어 라면서 과거의 변화를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반복해 볼게요. 여러분. I was no longer. 시작. I was no longer. I was no longer. 시작. I was no longer. 나는 과거에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무슨 표현 쓰실까요? I was no longer.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었어 라고 해볼게요.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게요. I was no longer alone. I was no longer a child.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I was no longer a student. I was no longer alone. I was no longer a child. I was no longer working here. I was no longer a student. I was no longer alone. 나는 과거에 더 이상 무엇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무슨 표현 쓰실까요? I was no longer. 좋습니다. 여러분. I was no longer 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제삼자에게 전달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나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는요. 나는 무엇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라는 식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 라고 제삼자에게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좋습니다. 저희 이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떠나달라고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떠나다는 leave 그렇죠. 떠나다는 leave 그렇죠. leave 사용해서 저희 만들어 볼게요. 나는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시작 I was asked to leave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leave 시작 I was asked to leave I was asked to leave 시작 I was asked to leave 좋습니다. 난 떠나라는 요청을 받았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작 I was asked to leave 그 다음에는요. 나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볼 건데요. 여러분 돕다는 우리가 help로 알고 있지만요. help out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돕다 우리 오늘 새로 배운 표현 뭐라고요? help out 돕다는 뭐라고요? help out 그럼 우리 새로 배운 표현 help out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I was asked to help out. 시작 I was asked to help out.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help out. 시작 I was asked to help out. 나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작 I was asked to help out.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연락하다는요. contact 뭐라고요? contact contact 뭐라고요? contact 근데요. 너에게 연락하다는요. 바로 뒤에 you를 붙여서 contact you 라고 해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contact you 그럼요. 나는 너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시작 I was asked to contact you. 그렇죠.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contact you. 시작 I was asked to contact you. 그럼 이번에는요. 너 말고 그에게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어. 가볼게요. 여러분 그에게 우리 희랑 햄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에게는 희일까요? 햄일까요? 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볼게요. 시작 I was asked to contact him. Very good. 여러분 기다리다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wait. 그렇죠. 기다리다는? wait. 좋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here. 그렇죠. 여기는? here. 좋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 wait here 가보실까요? 시작 wait here. wait here. 시작 wait here. 나는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asked to wait here.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wait here. 시작 I was asked to wait here. 한 번 더 가볼까요? I was asked to wait here. 시작 I was asked to wait here. 좋습니다. 나 여기서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았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시작 I was asked to wait here. Very good. 다음에는요.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만들다는 무엇을 쓸 수 있을까요? make. 그렇죠. 만들다는 make. 뭐라고요? make. 좋습니다. 그럼 커피를 만들다. make coffee. 뭐라고요? make coffee. 커피를 만든다. 뭐라고요? make coffee. 커피를 만든다. 뭐라고요? make coffee. 커피를 만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 볼게요. I was asked to make coffee. 시작 I was asked to make coffee.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make coffee. 시작 I was asked to make coffee.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시작 I was asked to make coffee.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한테 요청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나는 무엇 좀 해달라고 요청받았어. 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I was asked to. 뭐라고요? I was asked to. I was asked to. 뭐라고요? I was asked to. 나 누가 뭐 좀 해달라고 요청했더라. 요청받았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I was asked to.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다시 한번요? I was asked to. 이번에는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I was asked to help out. I was asked to help out. 커피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 라고 해볼게요. I was asked to make coffee. I was asked to make coffee. 그 다음에는요. 나는요. 일찍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I was asked to come early. I was asked to come early. I was asked to leave. I was asked to help out. I was asked to help out. I was asked to contact you. I was asked to make coffee. 우리 I was asked to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코스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은요. 과거에 뭔가를 했어야 했는데 안 했거나 못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I was supposed to 라는 표현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천천히. I was supposed to. 시작. I was supposed to. 다시 한번이요. I was supposed to. 시작. I was supposed to. 자 여러분 여기 발음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반복해서 몇 번 해볼게요. su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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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upposed랑 to랑 거의 빠르게 발음하면서 붙어버릴 거예요. I was supposed to. 시작. I was supposed to. 시작. I was supposed to.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I was supposed to 라는 표현은요. 나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 나는 무엇을 했었어야 했어.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뭔가를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거나 못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뭐라고요? I was supposed to. 다시요. I was supposed to. 시작. I was supposed to. 자, 이 표현 사용해서 우리 많은 상황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는요. 나는 여기에 있어야 했어 라는 말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여기에 있다. 여러분 있다 는요. 우리 바로 이 말 한 번 써볼까요? be. 뭐라고요? be. 자, 있다 는 뭐라고요? be. 좋습니다. 있다 는 바로 뭐라고요? be. be 쓰실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요. be here. be here. be here. be here. 여기에 있다 뭐라고요? be here. 나는요. 여기에 있어야 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 was supposed to be here. 그렇죠. 다시 한 번 해보실게요. I was supposed to be here. 시작. I was supposed to be here. I was supposed to be here. 시작. I was supposed to be here. 그럼 나는 여기 있었다는 걸까요? 없었었다는 걸까요? 있어야 했는데 없었다는 거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나는 내 친구를 만났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만나다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me. 만나다는? me. 좋습니다. 근데요. 내 친구를 만나다. 친구부터 갈게요. 친구는 뭐라 할까요? friend. friend. 뭐라고요? friend. friend. 뭐라고요? friend. 좋습니다. 근데 누구 친구? 내 친구. my friend. 뭐라고요? my friend. 내 친구 뭐라고요? my friend. 내 친구 뭐라고요? my friend. 자, 나의, 내꺼 할 때는요. 여러분, my 씁니다. 뭘 쓴다고요? my. 내꺼 뭐라고요? my. 내꺼 뭐라고요? my. 좋습니다. 내 친구. my friend. 그렇죠. 내 친구를 만나다. 가보실게요. 시작. meet my friend. 나는 내 친구를 만났어야 했는데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시작.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One more time.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시작.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시작.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보통 어디에 가다 라고 할 때는요. go to 장소 또는 위치가 되지만요. 집에 갈 때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go home. 뭐라고요? go home. 자, 집에 가다 뭐라고요? go home. 다시 한 번 가보실게요. 시작. go home. 나는 오늘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해 보실게요. 자, 그럼 오늘 집에 가다 는 어떻게 할까요? go home today. 그렇죠. go home today. 시작. go home today. 좋습니다. 쭉 갈게요. 나는 오늘 집에 갔었어야 했는데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supposed to go home today. very good. 다시 한 번 가볼게요. I was supposed to go home today. 시작. I was supposed to go home today. 시작. I was supposed to go home today. I was supposed to go home today.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 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걸 갖고 있었어야 했는데 안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할까요? have it. 그렇죠. have it. 시작. have it. 시작. have it. 나는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 볼 거예요. 여러분, have it. 하다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do. do. 하다. do.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다. do it. 시작. do it. do it. 시작. do it. 그걸 하다 뭐라고요? do it. 좋습니다. 나는 그걸 했었어야 했어 라고 해 볼게요. I was supposed to do it. 시작. I was supposed to do it. 다시요. I was supposed to do it. 시작. I was supposed to do it. 그럼 나는 그걸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걸 했었어야 했는데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I was supposed to do it. 그렇죠. I was supposed to do it.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오늘 학교에 갔었어야 했는데 결국 안 갔다는 거겠죠? 자, 학교에 가다는 뭐라 할까요? 여러분 일단 가다. go. 자, 가다. go. 우리 어디에 가다라고 할 때는요. go to라고 할게요. 뭐라고요? go to. 어디에 가다 뭐라고요? go to. 학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school. 학교는 뭐라고요? school. 좋습니다. 그럼 학교에 가다는 go to school. 가보실게요. 시작. go to school. 다시 한 번이요. go to school. 시작. go to school. 좋습니다. 근데요. 오늘만 이제 덧붙여 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뭐라고요? today. 그렇죠. today. 뭐라고요? 그럼요. 오늘 학교에 가다는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go to school today. 시작. go to school today. go to school today. 시작. go to school today. 자, 조금 빠르게 발음하면요. go to school today. 시작. go to school today. go to school today. 가보실게요. 시작. go to school today. 좋습니다. 그다음에는요. 나는요. 여기서 내려야 했었어요. 라고 한 번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내리다 는요. get off. 시작. get off. 내리다 는 get off. 시작. get off.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여기서 내렸어야 했어요. 쭉 가보실게요. 여기에 here 잊지 마시고요. 시작. I was supposed to get off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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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이요. I was supposed to get off here. 시작. I was supposed to get off here.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요. 여기에 주차했었어야 했어요. 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주차하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park here. 그렇죠. park here. 뭐라고요? park here. park here. 뭐라고요? park here. 자, 이어서 발음 하면요. park here. 시작. park here. park here. 시작. park here. 시작. park here. 난 여기에 주차했어야 됐는데 가보실게요. I was supposed to park here. 시작. I was supposed to park here. 시작. I was supposed to park here. 다시 한 번 가보실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이요. I was supposed to 되겠습니다. 몇 번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I was supposed to. I was supposed to. I was supposed to. I was supposed to. 나는 무엇하기로 되어 있었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I was supposed to. 다시 한 번이요. I was supposed to. 좋습니다. I was supposed to는요. 나는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 무엇을 해야만 했었는데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몇 번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친구를 만났어야 했는데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supposed to meet my friend. 나는 오늘 학교에 갔었어야 했는데 I was supposed to go to school today. 나는 내 친구에게 연락했어야 했는데 라고 해볼게요. I was supposed to contact my friend. I was supposed to be here. I was supposed to do it. I was supposed to have it. I was supposed to park here. I was supposed to be here. I was supposed to be here. I was supposed to do it. I was supposed to have it. I was supposed to park here. 좋습니다. 나 무엇하기로 되어 있었어. I was supposed to. I was supposed to.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는 말을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I wasn't supposed to 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I was supposed to에 not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발음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wasn't 가보실까요? wasn't 뭐라고요? was랑 not이 합쳐지면 wasn't 뭐라고요? was랑 not이 합쳐지면 뭐라고요? wasn't 기억해 주시면서요. 우리 supposed 발음도 한번 연습하고 갈게요. sup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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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근데요. supposed를 조금 더 빨리 발음하면 뒤에 to랑 합쳐져서 supposed to가 된다 했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supposed to supposed to 그럼 쭉 갈게요. I wasn't supposed to 시작 I wasn't supposed to 시작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는요. 나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과거에 하면 안 됐는데 내가 해버린 그런 행동을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나는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봐버렸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죠. 이것을 보다 여러분 천천히 해볼게요. 보다는 뭐가 될까요? 좋습니다. 보다는 see 뭐라고요? 보다는 see 뭐라고요? 이것을 보다 see this 시작 see this 뭐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th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뭐라고요? this 뭐라고요? this 이것을 보다 see this see this 좋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see this 그렇죠. I wasn't supposed to see this 시작 I wasn't supposed to see this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알다는 뭐가 될까요? no 알다는 좋습니다. no예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라는 말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무엇에 대해 라는 말은요. about을 쓸 거예요. 뭐라고요? about about 뭐라고요? about 무엇에 대해서 뭐라고요? about 그렇죠. 그것은? e 그럼 천천히 가볼게요. know about it know about it know about it know about it 시작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다 보라고요? know about it 좋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해보실게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좋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시작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one more time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시작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는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say this 그렇죠. 이것을 말하다 say this 난 이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다시 한번이요.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시작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나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그렇죠. 다시 한번이요.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시작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묻다 어떻게 할까요? 시작 ask about it 그렇죠. ask about it 시작 ask about it ask about it 시작 자 조금 발음이 빨라지면서 어려울 거예요. 천천히 가볼까요? ask about it 시작 ask about it 자 이제 빨리 발음하면서 연음이 생깁니다. ask about it 시작 ask about it ask about it 시작 ask about it 쭉 가실게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물으면 안 되는 거였어. 가보실게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ask about it 그렇죠. 따라해 보실게요. I wasn't supposed to ask about it. 시작 I wasn't supposed to ask about it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 볼 표현은요. 나는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됐었는데 이미 많이 먹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at 먹다는 좋습니다. 근데요. 너무 많이 먹다라고 해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다는요. eat so much 뭐라고요? eat so much 시작 I wasn't supposed to eat so much 그렇죠. I wasn't supposed to eat so much 시작 I wasn't supposed to eat so much 그 다음 볼 표현은요. 나는요. 집에 있으면 안 됐었는데 결국엔 집에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우리 있다 어떻게 말해주기로 했어요? 있다 그렇죠. 있다는 be 뭐라고요? be 좋습니다. 근데 집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요. be at home 뭐라고요? be at home 자 집에는 뭐라고 할까요? at home 뭐라고요? at home 집에 뭐라고요? at home 자 여러분께서 가보실게요. 나는요. 집에 있으면 안 됐어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be at home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돼요. 나는요.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할 때는요. I wasn't supposed to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난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시작 I wasn't supposed to 따라해볼게요. I wasn't supposed to 시작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우리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것에 대해서 알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해보실게요.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I wasn't supposed to know about it 나는요. 집에 있으면 안 됐었는데 I wasn't supposed to be at home I wasn't supposed to be at home I wasn't supposed to be at home 그 다음에는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해보실게요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I wasn't supposed to be at home I wasn't supposed to say this 좋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것을 하면 안 됐었는데 라고 얘기하실 때는요. I wasn't supposed to 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코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저희가 일상 속에서 자주 활용하게 될 수 있는 표현이 될 텐데요.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thin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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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I was thinking about 과거에 나는 무엇을 하려고 고려하고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너에게 말할까 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말하다 우리 천천히 가 볼게요. 말하다는 뭘까요? 그렇죠. 말하다는 tell. 근데요. 우리는요. 말할까를 완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말하는 것으로 일단 만들어 볼게요. 말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ing 붙인다 했어요. 그럼 tell에다가 ing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말하는 것 뭐라고요? telling. 말할까도 뭐예요? telling. 좋습니다. 말할까도 telling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말할 거예요? 너에게 말할 거예요. telling you. 뭐라고요? telling you. 뭐라고요? 너에게 말할까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telling you. 좋습니다. telling you. 시작. telling you. 나는요. 너에게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생각했어. 라는 의미로 우리 쭉 한번 가볼게요.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시작.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해 보실게요. 나는 너에게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작.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볼 표현은요. 나는 돌아갈까 생각했어.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다는요. 뒤로 가다라고 해볼게요. 뒤로 가다. go back. 뭐라고요? go back. 뒤로 가다 뭐라고요? go back. 뒤로 가다 뭐라고요? go back. 좋습니다. 근데 우리 돌아갈까 라고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바꿔볼게요. go back에 ing 붙여서 going back 뭐라고요? going back. 돌아갈까 뭐라고요? going back. 돌아갈까 뭐라고요? 돌아갈까 뭐라 할 거라고요? going back. 좋습니다. 나는 돌아갈까 잠시 생각했었어. 여러분 우리 쭉 가볼게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Very good. 다시 한번 가볼까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나는 외출할까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외출하다는요. 밖에 나가다. go out. 뭐라고요? go out. 외출하다는요. 뭐라고요? go out.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외출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ing 붙여서 going out. 뭐라고요? going out. going out. 뭐라고요? 그럼 나는 외출할까 생각했었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해보실게요.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Very good. 다시 한번 가볼게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한 번 더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사갈까 생각했어. 라고 얘기를 해 볼 건데요. 여러분 이사가다는요. 이동하다랑 마찬가지로 move. 뭐라고요? move. 뭐라고요? move. 근데 그 뒤에요. 우리는 away를 붙여서요. 동일하게 이사하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move away. 뭐라고요? move away. 자 이사하다 라는 말을 위해서는요. move away 뒤에 무엇을 붙여서 away를 붙여서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요? move away. 그렇죠. 이사하다 뭐라고요? move away. 우리 이사할까 만들어 주기 위해서 moving away 라고 해 볼게요. 시작. moving away. 좋습니다. 나는 이사를 할까 생각했어.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따라해 보실까요?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시작.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One more time.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시작.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좋습니다. 나는 이사할까 생각했어.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시작.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Very good.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했어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다 우리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다는요. Go on a diet. 시작. Go on a diet. 다시 한번. Go on a diet. 시작. Go on a diet. Go on a diet. 다이어트를 하다는 뭐라고요? Go on a diet.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할까 하니까 going on a diet 만들어 볼까요? 시작. Going on a diet. 나는요 다이어트를 할까 생각했어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on a diet.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on a diet. 다시 해볼게요. I was thinking about going on a diet. 시작. I was thinking about going on a diet.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계속 갈게요. 나는 새 휴대폰을 살까 생각했어 고민했어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새 휴대폰을 사다 buying a new phone. 시작. Buying a new phone. Buying a new phone. 시작. Buying a new phone. 자 핸드폰 하나이기 때문에 어 넣어 볼게요. Buying a new phone. 시작. Buying a new phone. 좋습니다. 나는 새로운 휴대폰을 살까 생각했어. 여러분께서 해 보시겠어요? 시작.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Very good.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시작.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마지막으로요.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시작.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오늘 배운 표현은요. I was thinking about 이라는 표현인데요. I was thinking about은요. 나는 과거에 무엇을 할까 고민했어. 고려했어. 생각했어. 라는 의미로 내가 과거에 고려했던 일을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몇 번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I was thinking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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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몇 번 반복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할까 생각하고 있었어.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나는 새 휴대폰을 살까 생각했어.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I was thinking about buying a new phone. 나는 사업을 시작할까 생각했어. I was thinking about starting a business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I was thinking about telling you I was thinking about going out I was thinking about going back I was thinking about moving away 좋습니다 나 무엇을 할까 생각했어 라는 표현은요 I was thinking about 이라고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이게 되고 싶어 나는 무엇이었으면 좋겠어 나 너가 되고 싶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저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I wish I were 시작 우리 I wish I wer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다양한 바람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였다면 좋겠어 너라면 좋겠어 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너만 넣어주면 돼요 무엇을 넣을까요? 너? 그렇죠 you 넣어서 가볼게요 I wish I were you 시작 I wish I were you 시작 I wish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떻게 말한다고요? I wish I were you 그렇죠 I wish I were you 다시 한번 시작 I wish I were you 좋습니다 내가 너라면 좋겠어 I wish I were you 라고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요 내가 뉴욕에 있다면 좋겠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뉴욕에 있다 우리요 여러분 뉴욕에 있다 우리요 in 뉴욕 라고 만들어 볼 건데요 참 왜 in이 들어가냐면요 우리는 어떤 도시나 나라에 있다 라고 할 때는요 in 이라는 말을 써줄 거예요 어떤 도시에 뭐라고 한다고요? in 뭐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나라에 우리 뭐 쓴다고요? in 좋습니다 뉴욕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in 뉴욕 가 볼게요 I wish I were in New York 시작 I wish I were in New York 시작 그럼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서울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서울 뭐라고요? 서울 뭐라고요? 내가 서울이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were in Seoul 시작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새였으면 좋겠어 라고 할 텐데요 여러분 나도 한 명이니까 새도 한 마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a bird 라고 해볼게요 새 한 마리 뭐라고요? a bird 뭐라고요? 나는요 새 한 마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wish I were a bird 그렇죠 다시 한 번 가보실게요 I wish I were a bird 시작 I wish I were a bird 나는 새 한 마리여서 헐헐헐 날아버리고 싶어 새였으면 좋겠다 I wish I were a bird 시작 I wish I were a bird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쵸 with 시작 누구와 함께 with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할 거예요? 너와 함께 할 거예요? with you 시작 with you 시작 너와 함께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I wish I were with you 그렇죠 따라해 보실게요 I wish I were with you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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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요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들은요 friends 까지 가볼까요? 시작 friends friends 뭐라고요? 그런데 누구 친구들? 내 친구들 my friends 뭐라고요? my friends 뭐라고요? my friends 그럼 내 친구들과 함께 우리 뭐 붙여주면 돼요? with 붙여줄게요 시작 with my friends 좋습니다 쭉 갈게요 내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I wish I were with my friends 시작 시작 I wish I were with my friends very good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요 I wish I were 이라는 표현인데요 몇 번 다시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I wish I were 시작 I wish I were I wish I were 시작 I wish I were I wish I were 시작 I wish I were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in New York I wish I were with my friends I wish I were a bird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in New York I wish I were with my friends I wish I were a bird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요 I wish I were 이라는 표현인데요 I wish I were는요 내가 무엇이라면 좋겠어 라는 나의 개인적인 바람이나 지금과 다른 상황에 대한 열망 갈망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요 난 무엇이고 싶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I wish I were 좋습니다 I wish I were 이라는 표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도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도요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표현도 되겠는데요 누군가한테 당부를 하거나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 무엇은 중요해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 표현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It's important too 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따라해 볼까요? It's important too 시작 It's important too 좋습니다 근데 important 뒤에 투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발음이 겹칠 거예요 한 번에 해주시면 돼요 It's important too 시작 It's important too 좋습니다 우리는요 중요한 일을 말할 때 이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서요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억을 하는 것은 중요해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다 뭐죠? 기억하다 다시요 시작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요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ing를 붙인다 했어요 어 근데 여기는 왜 ing가 안 붙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표현 안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to를 볼 수 있어요 to 뒤에는 ing가 오지 않고 무엇이 온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기억하다 는 뭐였죠? remember 기억하다 는 뭐였어요? remember remember 여러분 to 뒤에는 remember 그대로 오면 됩니다 다시요 기억하는 것이 이번에는 to remember 뭐라고요?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이번에는 뭐라고요? to remember to remember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는 것은 중요해 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it's important to remember 이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important to remember 좋습니다 it's important to remember 시작 it's important to remember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표현에서는 to 라는 애가 등장하기 때문에 뒤에 ing 대신에 그냥 알고 있는 단어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계속해서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용서하는 것은 중요해요 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용서하다 는요 따라 해보실게요 for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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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용서하는 것은 중요해 여러분 바로 가보실게요 시작 it's important to forgive 그렇죠 따라 해보실게요 it's important to forgive 시작 it's important to forgive it's important to forgive 시작 it's important to forgive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을 하다는요 우리 질문 뭐죠? 그쵸 질문은 question 뭐라구요? question 뭐라구요? question 근데 우리 질문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 질문 할 거니까 questions 가 볼까요? 시작 questions 시작 자 질문을 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질문을 물어보다 라는 표현으로요 ask questions 라고 해볼게요 시작 ask questions 질문을 하다 뭐라구요? ask questions 다시요 질문을 하다 ask questions 좋습니다 그럼 질문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는요 it's important to ask questions 라고 하면 돼요 시작 it's important to ask questions 다시 한번요 it's important to ask questions 시작 it's important to ask question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연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 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연습하다는 practice 시작 practice practice 시작 practice 그럼 연습하는 것은 중요해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it's important to practice 좋습니다 it's important to practice 시작 it's important to practice 라고 해볼게요 다시요 운동하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천히요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시작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좋습니다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시작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좋습니다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은 중요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주의를 기울은 것은요 중요합니다 라고 해볼게요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은요 pay attention 뭐라고요? pay attention pay attention 뭐라고요? pay attention 자 집중해 주세요 라고 할 때도 pay attention 뭐라고요?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뭐라고요? pay attention 좋습니다 그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가보실까요? 시작 it's important to pay attention 그렇죠 다시 한번요 it's important to pay attention it's important to pay attention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t's important to remember it's important to forgive it's important to practice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it's important to remember it's important to forgive it's important to practice it's important to keep exercising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우리 it's important to 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I'm so worried I think our presentation is too short don't worry it's about how we do it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요 너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에 따라 달렸어 그건 너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한지에 따라 달렸어 라고 대답을 하곤 하잖아요 대답하고 싶을 때 영어로는 어떻게 말을 만들 수 있을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it's about how 시작 it's about how it's about how 시작 it's about how 좋습니다 여러분 it's about how는요 너가 얼마나 또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달렸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요 이 how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마나 하다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it's about how라는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너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달렸어 라는 말을 완성시켜주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라는 의미는요 여기 how에 포함시켰으니까요 너가 느끼다 라고 우리는 문장을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가 느끼다 이전에 우리 느끼다 부터 가볼까요 느끼다 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feel 가 볼까요 시작 feel 뭐라고요 feel 뭐라고요 feel 자 너가 느끼다 you feel 시작 you feel you feel 시작 you feel it's about how you feel it's about how you feel it's about how you feel 좋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이번에는요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달렸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어떻게라는 의미가 이번에는 얼마나로 바뀌었고요 얼마나 라는 의미도 how라는 단어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너가 잘하다 가볼게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주목해 주셔야 될게 얼마나 잘하다 자 이걸 하나로 갈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얼마나는 how 잘하다는 good 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how good 뭐라고요 how 얼마나 잘하는지 뭐라고요 how 얼마나 잘하는지 how how you are 그럼 쭉 붙여볼게요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how good you are 시작 how good you are 좋습니다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 달려있어요 쭉 가보실게요 it's about how good you are 시작 it's about how good you are one more time it's about how good you are 시작 it's about how good you are very good 이번에는요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렸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반응하다는요 우리 리액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거기에서 나온 단어 리액트 뭐라고요 리액트 반응하다는 리액트 뭐라고요 리액트 리액트 뭐라고요 리액트 좋습니다 그럼 너는 반응하다 우리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you react 시작 you react 그러면은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렸어 우리 쭉 가볼게요 여러분께서 해보실까요 시작 it's about how you react 그렇죠 다시 한번이요 it's about how you react 시작 it's about how you react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따라 달렸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힘 센 strong 시작 strong 시작 힘 센 strong 시작 너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천천히 가 볼게요 얼마나 힘 센지 how strong 뭐라고요 how strong 뭐라고요 how strong 근데 너가 얼마나 힘 센지 우리 어떻게 해주기로 했죠 시작 how strong you are 너가 얼마나 힘이 센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시작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one more time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시작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이 how much 너가 이번에는 노력하다 라는 말을 써서요 how much you try 시작 how much you are trying how much you are trying how much you are trying 시작 how much you are trying how much you are trying 계속 갑니다 이번에는요 너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다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연습하다 라는 발음 좀 연습해 볼게요 연습하다는 practice 시작 practice practice 뭐라고요 practice 그럼 너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노력하다 를 이번에는 연습하다 로 대체해 주면 돼요 그쵸 가 보실게요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시작 how much you are trying 그렇죠 다시요 너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는지 시작 how much you practice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it's about how much you practice 시작 it's about how much you practice 나 축구를 좀 잘하고 싶은데 너가 얼마나 많이 연습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t's about how much you practice 다시 한번요 it's about how much you practice 시작 it's about how much you practice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 듣도록 할게요 it's about how good you are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it's about how you feel it's about how much you try it's about how much you try it's about how good you are it's about how strong you are it's about how you feel it's about how much you try 좋습니다 오늘 배운 표현 It's about how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id you say sorry to him? No, he's already gone It was too late to apologiz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어젯밤에 혹시 야식 먹었니? 라고 친구가 얘기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어제 뭐 먹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요 오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다 too late 뭐라고요? too late 너무 늦다 too late 뭐라고요? too late 근데요 과거에 너무 늦었었어요 it was too late 시작 it was too late it was too late 뭐라고요? it was too late 근데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의미는요 무엇을 하기엔 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too 까지 넣어줍니다 쭉 가볼게요 it was too late too 시작 it was too late too 다시 한번요 it was too late too 시작 it was too late too 좋습니다 뭔가 하기에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린 it was too late too 라는 표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it was too late too 를 사용해서 나는 밥을 먹기에 너무 늦었었어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먹기엔 너무 늦었었어 여러분 먹다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죠? eat 먹다 eat 좋습니다 먹다는 eat이에요 연습해 볼게요 it was too late to eat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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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라고 얘기해보실게요. 시작! It was too late to work out.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It was too late to work out. 시작! It was too late to work out.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돌아가다 라는 표현 예전에 다뤘었는데요. 돌아가다 는 뒤로 가다 랑 동일하게 go back 이라고 한다라는 거 뭐라 한다구요? 돌아가다 뭐라구요? 뒤로 가다 뭐라구요? 좋습니다. 그럼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작! It was too late to go back. 그렇죠. 같이 해보실게요. It was too late to go back. 시작! It was too late to go back. 한 번 더요. It was too late to go back. 시작! It was too late to go back.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본격적으로 표현들을 한번 응용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에게 문자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문자를 보내다. text. 뭐라구요? 우리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다. text. 뭐라구요? 좋습니다. 그럼 그에게 문자를 보내다는요. text him. 뭐라구요? text him. 좋습니다. 그에게 문자를 보내기엔 너무 늦었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It was too late to text him. 다시 한 번이요. It was too late to text him. 시작! It was too late to text him.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환불을 받기엔 너무 늦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환불받다는요. 우리 통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Get a refund. 뭐라구요? Get a refund. Get a refund. 뭐라구요? Get a refund. Refund가 바로 환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구요. Get이 가져오다, 갔다, 받다 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Get a refund. 환불받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환불을 받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가볼게요. It was too late to get a refund. 시작! It was too late to get a refund. 이번에는요.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에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다 우리 했어요. Drink coffee. 뭐라구요? Drink coffee. Drink coffee. 뭐라구요?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기엔 너무 늦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시작! It was too late to drink coffee. One more time. It was too late to drink coffee. 시작! It was too late to drink coffee. 시작! It was too late to drink coffee. 좋습니다. 몇 번 반복해 보면서 우리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t was too late to get a refund. It was too late to text him. It was too late to work out. It was too late to go back. It was too late to get a refund. It was too late to text him. It was too late to work out. It was too late to go back. 좋습니다. It was too late to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네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겠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할 가능성이 있어. 무엇은 가능해 라는 표현이 은근 많이 써요. 그쵸? 그 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 볼까요? 가능성이 있어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좋습니다. It's possible 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기다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기다? win. 근데요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It's possible 뒤에 to win 이라고 해볼게요. 뭐라고요? It's possible to win. It's possible to win. 뭐라고요? It's possible to win. 좋습니다.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할 때 우리 to를 끼워 넣어서 뭐라고 한다? It's possible to win. 시작! It's possible to win. It's possible to win. 이번에는요. 그것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고치다는 뭘까요? 고치다? 그쵸. 시작! 고치다 fix. 뭐라고요? 그것을 고치다. 여러분 그 뒤에 그것이라는 게 오면 되겠죠. 그것을 고치다 어떻게 할까요? fix it. 뭐라고요? fix it. 뭐라고요? 이번에도 우리 무엇을 잊지 않고, to 잊지 않고 쭉 가보겠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건 가능해. It's possible to fix it. 시작! It's possible to fix it. It's possible to fix it. It's possible to fix it.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작동하다는요? 작동하다는 work. 뭐라고요? work. 뭐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work라고 하면 일하다 라는 의미로만 알고 있는데요. work는 일하다 뿐만 아니라 작동하다.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이거 천천히 볼까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할 때는요. It won't work라고 해볼게요. 뭐라고요? It won't work. 따라해 보실게요. It won't work. 뭐라고요? It won't work. 여기서 won't는요. will과 not이 합쳐진 단어 되겠습니다. will, not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 won't. 뭐라고요? won't. 자, 여기서 왜 will을 썼냐. 우리 will은 언제 쓴다 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wil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쓴다 했어요. 그쵸? 그 뒤에 not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넣어줬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것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미래에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It will not work. 시작! It will not work. 합쳐서 It won't work. 뭐라고요? It won't work. It won't work. 뭐라고요? It won't work. 그럴 가능성이 있어 쭉 갑니다. It's possible. It won't work.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다시 한 번요. It's possible. It won't work.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너가 알다 부터 가볼까요? 너가 알다? You know. 그렇죠. 너가 알다? You know. 너는 모른다는요. You don't know. 뭐라고요? You don't know. 알지 못한다. 뭐라고 할 거예요? You don't know. 시작! You don't know. 너가 알지 못할. 다시 말해서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You don't know. 시작! It's possible. You don't know. It's possible. You don't know. It's possible. You don't know.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계속되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 외울까요? Go on. 뭐라고요? Go on. 계속해서 가다라는 뜻이에요. Go on. 뭐라고요? Go on. 계속해봐 라고 할 때도 우리 Go 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Go on. 계속되다 뭐라고요? Go on.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t's possible to go on. 시작! It's possible to go on.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길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win. 이번에는요. 그것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fix it.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it won't work. 이번에는요. 너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you don't know. 이번에는요.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It's possible to go on. Very good. It's possible you don't know. It's possible to fix it. It's possible it won't work. It's possible to go on. It's possible to win. 이길 가능성이 있어. 이길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win. 내가 모를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you don't know.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go on.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it won't work. It's possible it won't work. 그것을 수리할 가능성이 있어. It's possible to fix it. 좋습니다. 가능성을 얘기할 땐 우리 It's possible 이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오늘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네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이유를 들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함께 따라해 볼까요? That's because 여러분 that's는요. 우리 that is를 합친 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That's because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좋습니다. That's because는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에 대한 이유는 이거야 라고 우리가 이유를 제시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t's because That's because That's because That's because 좋습니다. 우리 이 표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우리가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of를 붙여서 of you 라고 해 볼게요. 자 너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할 때는요. of까지 가져갑니다. That's because of 가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of 무엇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That's because of 시작 That's because 자 너 때문이야. That's because of you. 시작 That's because of you. That's because of you.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고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뭐라고 하죠? I love you. 그렇죠.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리 뭐라 해요? I love you. I love you 가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I love you. 시작 That's because I love you. 다시 한번. That's because I love you. 시작 That's because I love you.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는요. 너 말고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까요? 우리 그를. 그에게 라고 할 때는 희를 쓸까요? 힘을 쓸까요? 힘을 쓰죠. 잘하셨어요. 나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시작 That's because I love you.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갈게요.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우리 잊어버리다는요. Forget 뭐라고요? Forget 잊어버리다. Forget. 잊어버렸다. forgot. 시작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forgot. 뭐라고요?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I forgot. 시작 I forgot. 깜빡했어요. I forgot. 시작 I forgot. 내가 깜빡했기 때문이에요. 쭉 가실게요. 시작 That's because I forgot. One more time. That's because I forgot. 시작 That's because I forgot. 다시 한번 가볼까요? That's because I forgot. That's because I forgot. Very good. 이번에는요.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복잡한 이라는 단어의 발음이 조금 복잡해요.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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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것이 복잡하다? 이번에는요. 우리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우리는 친구들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듣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명이니까 친구도 우리 여러 명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친구 사이잖아. 우리가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쭉 가 보실까요? 시작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좋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시작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한 번 더요.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시작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I love you. 이번에는요. 이것은 복잡하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it's complicated.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요. 우리는 친구 사이이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너무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속 갈게요.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I forgot. 이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at's because of you. 한 번 더요. That's because I love you. That's because it's complicated. That's because we are friends. That's because I forgot. That's because of you.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너 때문이야. That's because of you. 그것은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I forgot.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That's because I love you. That's because I love you. 좋습니다. That's because I forgot. That's because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요 바로 나 이거 하는 거 처음이야 이번이 처음이야 또는 이것이 처음이야 라면서 처음인 경험을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 이거 처음이야 라고 할 때는요 이러한 표현을 쓰시면 돼요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This is the first, 시작 This is the first This is the first, 시작 This is the first This is the first, 시작 This is the first 여러분 first는요 첫번째라는 의미가 되겠죠 발음이 조금 어려우니까 몇 번 연습해 볼게요 첫번째 뭐라고요? 이게 첫번째야 또는 이번이 첫번째야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 표현 쓴다라는 거 This is the first 뭐라고요? This is the first 뭐라고요? 좋습니다 나 이번이 처음이야 이것이 처음이야 라는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말부터 만들어 볼게요 우리 처음이라는 건요 어떻게 할까요? 처음은요 First time 이라고 해볼게요 시작 First time First time 뭐라고요? First time 나 이거 처음에 뭐라고 할 거라고요? First time 시작 First time 이게 처음이야 This is the first time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나 이거 처음에 봐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는요 이곳에 와보는 것이 처음이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곳에 내가 와보는 게 처음이야 오다 우리 뭐라고 하죠? 오다 come 오다 뭐라 해요? come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I've been here 이라는 표현을 새로 배울게요 I've been here 시작 I've been here I've been here 뭐라고요? I've been here 우리가 어떤 곳에 오다 가다 할 때는요 come 또는 go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 또는 와본 적이 있어 라고 할 때는요 이 표현을 사실상 더 많이 씁니다 다시 따라 해볼게요 I've been here 시작 I've been here 나 여기 와본 적 있어 뭐라고요? I've been here 나 여기 와본 적 있는데 뭐라 한다고요? I've been here 좋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게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할 거예요 이번이 처음이야 This is the first time 그 다음에요 내가 여기에 와보는 것이 I've been here 쭉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갈까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이것이 너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이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것은요 first 뒤에 thing을 붙여서요 first thing이라고 해볼까요? 시작 This is the first thing 시작 첫 번째 일은 첫 번째 일인데 내 무엇 해야 하는 첫 번째 일 너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볼게요 think you should do 시작 think you should do 너가 해야 하는 여러분 해야 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should를 쓸게요 그 뒤에 하다라는 의미에 둘을 붙여서 you should do 를 완성시킵니다 시작 너가 해야 하는 you should do 시작 너가 해야 하는 것 think you should do 시작 너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 first thing you should do 시작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좋습니다 이번에는 너 말고 너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야 해볼까요? 여러분 나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I 쓰시면 되죠 쭉 가보실게요 this is the first thing I should do 시작 this is the first thing I should do 내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것이 시작 this is the first thing I should do 매우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것이 내가 산 첫 번째 차야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차는 뭐예요? 차 차는요? car 좋습니다 첫 번째 차 first car 시작 first car first car 뭐라고요? first car 이것이 첫 번째 차야 this is the first car 시작 this is the first car 근데 어떻게 한 차? 내가 산 차 car I bought 시작 car I bought 여러분 bought은요 우리 사다 구매하다라는 buy를 과거에 했을 때 샀을 때 우리는 bought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bought 내가 샀다 I bought 시작 I bought 내가 산 차 car I bought 뭐라고요? car I bought 내가 산 첫 번째 차 first car I bought 시작 first car I bought 이것이 내가 산 첫 번째 차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쭉 가실까요? 시작 this is the first car I bought 이곳에 와보는 것이 처음이야 라고 해볼게요 시작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나 이거 처음에 만들어 볼게요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너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것이야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이것이 내가 산 첫 번째 차야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the first car I bought 좋아요 this is the first time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this is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this is the first car I bought 이번이 처음이야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이것이 처음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this is the first thing you should do 이것이 처음 내가 산 차야 This is the first car I bought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This is the first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꼭 연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요 내가 친구한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시켜 주면서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하나야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This is one of 시작 This is one of 시작 This is one of 시작 This is one of This is one of 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무엇 중에 하나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것 하나가 여러 개 중에 하나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것 중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야 라고 할 때 우리 무슨 표현 쓴다고요 This is one of This is one of 뭐라고요 This is one of 좋습니다 우리 이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해볼게요 다시 말해서 많고 많은 이유 중에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이유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유? reason 그렇죠 reason 시작 reason 시작 reason 근데 여러분 우리 여러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야 된다 했어요 그쵸? 여러 개의 이유들은요 reasons 시작 reason reasons 시작 reason 근데요 아무 이유들 말고 그 이유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붙이죠? the reasons 시작 the reasons the reasons 시작 the reasons 좋습니다 그 이유들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the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 여러 개 만들어주기 위해서 reason 뒤에 s 붙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 이유들 중에 이것이 바로 하나야 라고 우리 쭉 가볼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this is one of the reasons 시작 this is one of the reasons 다시 한번요 this is one of the reasons 시작 this is one of the reasons 한 번 더 this is one of the reasons 시작 this is one of the reason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문제들 중에 이게 바로 하나의 문제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 문제들 우리 바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the problems 그렇죠 그 문제들 the problems 시작 the problems 뭐라고요? the problems 이것이 바로 그 많고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좋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시작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이것이 하나의 문제야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시작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한 곡이에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노래는 song 시작 song 노래는 뭐라고요? song 노래 여러 개 뭐라고 할까요? song 그렇죠 뒤에 S 붙여서 song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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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g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뭐라고 할까요? 시작 my favorite song 좋습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이것이 하나예요 라고 쭉 까보겠습니다 시작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좋습니다 다시 한 번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시작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one more time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시작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바로 그 최고의 식사들 중에 하나랍니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 천천히 식사는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meal 이라고 해볼까요? 시작 meal 식사 뭐라 한다고요? meal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식사 여러 개 meals 만들어주면 되겠죠? 식사 여러 개 뭐라고요? 좋아요 근데 어떤 식사? 최고의 식사 우리 최고야 라고 할 때 뭐라 하죠? best 그쵸 최고 뭐라고요? best 좋아요 최고의 식사들 best meals 뭐라고요? best meals best meals 뭐라고요? best meals 자 이번에도 그 최고의 식사들 우리 넣어줘서 the best meals 가볼까요? the best meals 이것이 단연 그 최고의 식사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볼게요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시작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좋아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그 이유들 중에 하나야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reasons 좋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이게 바로 하나의 문제야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problems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 중에 한 곡이에요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좋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바로 그 최고의 식사들 중에 하나랍니다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처음부터요 시작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is is one of the problems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this is one of my favorite songs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것은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것은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것은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은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은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것은 이유 중에 하나야 이것 is one of the problems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이것은 최고의 식사 중에 하나야. This is one of the best meals. 좋습니다. This is one of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마음을 바꿔서 우리 오늘부터 프로젝트 다시 해야 돼 라고 할 때 직장 상사가 마음을 바꿨다라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바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There's been. 시작. There's been. 시작. There's been. 시작. 자 여러분 there's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There is로 보이지만요. 알고 보면 there has가 합쳐졌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연습해 볼게요. There's been. 좋습니다. there's been은요.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무엇이 있었어. 발생했어. 라며 과거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요. 그 어떤 일이 지금 우리 상황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린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이 표현 저희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상황은요. 자 바로 이거 가볼까요?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문제는 problem.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problem. problem. 시작. problem. 좋습니다. 근데요. 문제 여기서 몇 개? 문제 한 개라고 할 때 우리 어 붙여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문제 하나. a problem. 시작. a problem. a problem. 시작. a problem. 자 문제가 있었어.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there's been a problem. 시작. there's been a problem. there's been a problem. 시작. there's been a problem.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수가 있었어. 라고 해볼게요. 실수는 따라해 보실게요. mistake. 시작. mistake. 생각. mistake. mistake. 시작. instead. mistake. 시작. 좋습니다. 실수 한 개 여러분 이제 만드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a mistake. 좋습니다. 실수 한 개. a mistake. 시작. a mistake. a mistake. 시작. a mistake. a mistake. 실수 한 개가 있었어요. alleisteer cada at once.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there's been a mistake. there's been a mistake. 다시 한번. there's been a mistake. 시작. there's been a mistake. 다시 한번. 실수가 있어서 뭐라 안다고요? there's been a mistake. 아주 좋아요. 계속할게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사고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accident 시작 accident 시작 accident 시작 사고 한 개는요. 우리 앞에 어 를 붙여주기로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 accident 발음이 어려워요. 그쵸? 자 우리 이럴 때는요. 어 대신에 언을 붙여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an accident 시작 an accident 시작 발음하기가 훨씬 부드럽죠? 다시 한 번이요. an accident 자 우리 이렇게 기억할게요. 단어가 a e i o u 라는 모음으로 시작할 때는요. 앞에 어가 아닌 언을 붙여서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까요? 사고 한 개는 an accident 좋습니다. 사고 하나가 있었어. 쭉 갈게요. there's been an accident 시작 there's been an accident 다시 한 번 there's been an accident 시작 there's been an accident 좋아요. 이번에는요. 폭발이 있었어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폭발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expl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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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explosion 잘 보시면 explosion 우리가 아까 모음이라고 정의한 이로 시작합니다. 우리 폭발 하나 뭐라고 해 줘야 될까요? an explosion 그렇죠. an explosion 뭐라고요? an explosion an explosion 뭐라고요? 폭발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게요. 시작 there's been an explosion 좋아요. 다시 한 번 there's been an explosion 시작 there's been an explosion there's been an explosion 시작 there's been an explosion very good. 이번에는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해 보겠습니다. 시작 there's been a problem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실수가 있었어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ere's been a mistake there's been a mistake 계속 갈게요. 사고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ere's been an accident there's been an accident 좋아요. 이번에는요. 폭발이 있었어 라고 해 볼게요. 시작 there's been an explosion 처음부터요. 시작 there's been a problem there's been a mistake there's been an accident there's been an explosion there's been an explosion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어 there's been a problem there's been a problem 실수가 있었어 there's been a mistake there's been a mistake 사고가 있었어 there's been an accident 폭발이 있었어 폭발이 있었어 there's been an explosion 좋습니다. 과거에 발생한 일이 지금 일과 관련이 있을 때 우리 there's been 이라는 표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요 야 선물 사올 필요 없어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라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바로 오늘 배울 표현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표현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there's no need to 시작 there's no need to 뭐라구요 there's no need to 시작 there's no need to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there's been 이라고 할 때는요 there's 라는 표현이 there has 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there has 가 아닌 there is 가 합쳐졌다 라는 거 기억하실게요 다시요 there is 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there's there is 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there's 지난 강의에 there has 가 합쳐져서 뭐가 됐는데요 there's 가 됐는데 이번에 there is 가 합쳐져서 뭐가 된다 there's 가 됐는데 there is 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need 라는 건요 필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no need 하면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요 there's no need to 하면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릴 때 할 필요가 없다고 말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there's no need to 시작 there's no need to there's no need to there's no need to 시작 there's no need to 좋아요 우리 이 표현 다양하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걱정하다 우리 어떤 단어 써서 얘기하죠 걱정하다 걱정하다가 그렇죠 걱정하다는 worry 뭐라구요 걱정하다 worry 뭐라구요 자 걱정할 필요 없어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there's no need to worry 시작 there's no need to worry there's no need to worry 시작 there's no need to worry 자 걱정하고 있는 친구한테 우리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면 된다고요 시작 there's no need to worry there's no need to argue there's no need to argue there's no need to argue 시작 there's no need to argue there's no need to argue 시작 there's no need to respond 다시 한번요 there's no need to respond 시작 there's no need to respond 아주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미안해 할 필요 없잖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미안해 하는 상태에서 내가 미안해 우리 뭐라고 하죠 sorry 그죠 내가 미안해 I'm sorry 라고 하죠 내가 미안해 뭐라고 한다고요 sorry sorry 라고 해요 sorry 는요 미안해 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sorry 는 뭐라고요 미안한 상태에요 미안한 상태로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be sorry 뭐라고요 미안한 상태로 있다 뭐라고요 그래서 미안해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미안해 하다는 be sorry 미안해 할 필요 없잖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s no need to be sorry 시작 there's no need to be sorry there's no need to be sorry 시작 there's no need to be sorry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ere's no need to worry 좋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는요 언쟁할 필요 없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ere's no need to argue very good 그 다음에는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there's no need to respond 좋아요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미안해 할 필요 없잖아 라고 해볼게요 시작 there's no need to be sorry 처음부터요 시작 there's no need to worry there's no need to argue there's no need to respond there's no need to be sorry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걱정할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to worry 지 언쟁할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to argue there's no need to argue 대답할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to respond 좋습니다. 무엇을 할 필요 없어. There's no need to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을 잠시 복습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번 강의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배웠어요.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이 표현 썼습니다. There's no need to.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There's no need to 라고 했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땐요 바로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바로 연습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There's no reason to. 시작. There's no reason to. 시작. There's no reason to. 시작. 여러분 저번 강의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배웠어요. 뭐 할 필요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이 표현 썼습니다. There's no need to. 자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는 There's no need to 였다면 이번에는요 무엇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주죠? reason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유는 뭐라고요? 자 이유가 없잖아. There's no reason to. 시작. 바로 저희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 이유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엉엉 울고 있는 친구한테 너 울 이유 없잖아 라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울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울다는 cry 뭐라고요? cry 뭐라고요? 울 이유 없잖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s no reason to cry. 시작. 울 이유 없잖아 뭐라고요? There's no reason to cry. 뭐라고요?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다는요. give up 뭐라고요? give up 뭐라고요? 포기하다 뭐라고 할 거예요? 좋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께서 만들어보실게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시작. There's no reason to give up.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시작.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위험을 부담하다라는 건요. 통으로 외워보도록 할까요? 위험을 부담하다는요. take a risk. 뭐라고요? take a risk. take a risk. 뭐라고요? take a risk. 자 통함기 하실게요. 위험을 부담하다. take a risk. 뭐라고요? take a risk. 자 여기서 risk가 위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게 a risk. 뭐라고요? a risk. 뭐라고요? a risk. 자 위험을 take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험을 부담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take a risk. 좋습니다.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라고 해볼까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아주 좋습니다. 같이 해보실게요.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시작.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시작.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very good. 시도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멈추다는 뭐라고 하죠? 멈추다. 그쵸? 멈추다. 우리 시도하는 것. 우리 시도하다라는 단어는요. try로 하기로 했어요. 그쵸? 시도하다 뭐라고요? 그럼 시도하는 것은 우리 어떻게 만들까요? trying 만드시면 되겠죠? 시도하는 것 뭐라고요? 시도하는 것을 멈추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stop trying 뭐라고요? stop trying. 시도하는 것을 멈추다 뭐라고요? stop trying. 좋습니다. 시도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천천히 가보실게요. There's no reason to stop trying. 시작. There's no reason to stop trying.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울 이유 없잖아. 뭐라고요? There's no reason to cry.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께서 만들어보실게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 라고 해볼까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시도하는 것을 멈출 이유가 없잖아. 가보실게요. 시작. There's no reason to stop trying. There's no reason to cry. There's no reason to give up.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There's no reason to stop trying.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울 이유가 없어. There's no reason to cry. 포기할 이유가 없어. There's no reason to give up.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There's no reason to take a risk. 시도를 멈출 이유가 없어. There's no reason to stop trying. 오늘 배운 표현. There's no reason to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나는 무엇을 할 방법이 없었어. 나는 그때 밥을 먹을 방법이 없었어. 나는요. 그때 친구랑 화해할 방법이 없었어. 라는 식으로 과거에 무엇을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There was no way to. 시작. There was no way to. There was no way to. 뭐라고요? There was no way to. 한 번 더. There was no way to. 시작. There was no way to. 방법을요. way라고 해볼까요? 방법은 뭐라고요? Way. 방법 뭐라고요? Way. 방법이 없습니다. No way. 뭐라고요? No way. 방법이 없다. 뭐라고요? No way. 근데요. 과거에 없었어요. 우리 is 대신에 was 쓸게요. 다시 한 번 가볼까요? There was no way to. 시작. There was no way to. 좋습니다. 이 표현으로 무엇을 할 방법이 없었어. 라는 다양한 문장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멈추다는 뭐라 그러죠? Stop. 그렇죠. 멈추다는 Stop. 뭐라고요? Stop. 뭐라고요? Stop. 자 그것을 멈추다. 그것 뒤에 나온다 했어요. Stop it. 시작. Stop it. 그것을 멈춰. Stop it. 뭐라고요? Stop it.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었습니다. 쭉 가겠습니다. There was no way to stop it. 시작. There was no way to stop it. 좋아요. 다시 한 번. There was no way to stop it. 시작. There was no way to stop it.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미리 막다. 예방하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말해볼게요. Prevent. 뭐라고요? Prevent. 뭐라고요? 미리 막다. 예방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예방하다.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할까요? Prevent. 시작. 그것을 예방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시작.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Very good. 다시 한 번 따라해보실게요.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시작.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다시 한 번.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시작.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Very good. 이번에는요.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알아내다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Find out. 뭐라고요? Find out. Find out. 뭐라고요? 자 알아내다 우리 통으로 외울게요. 알아내다. Find out. 뭐라고요? Find out. Find out. 뭐라고요? 알아내다 뭐라고 한다고요? Find out. 좋습니다.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쭉 갈게요.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시작.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알아낼 방법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다시 한 번.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시작.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좋습니다. 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구하다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구하다 뭐라고요? Save. 구하다는 save. 뭐라고요? Save. 자 누구를 구할 거예요? 글을 구할 거예요. 글을 구하다 save him. 뭐라고요? Save him. Save him. 뭐라고요? Save him. 좋습니다. 글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쭉 가보실까요?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시작.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시작.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There was no way to stop it.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알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There was no way to stop it.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There was no way to save him.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알아차릴 방법이 없었어. There was no way to find out. 그를 구할 방법이 없었어. 그것을 멈출 방법이 없었어. There was no way to stop it. 그것을 예방할 방법이 없었어. There was no way to prevent it. There was no way to.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저희는요.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우리 친구한테 비밀스럽게 이런 얘기할 때 있어요.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뭔가가 있어. 너가 꼭 알아야 되는 뭔가가 있어. 라면서 무언가가 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같이 해볼게요.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s something. There's i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고요. 같이 다시 따라해볼까요? There is 합치면 there's. There is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There is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There is는요. 여러분 무엇이 있어 라는 의미예요. 무엇이 있을까요? Something.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어. 무엇인 게 있어.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there's something 이라는 표현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다 뭐라고 하죠? 좋아하다 뭐라고요? like 뭐라고요? 자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나는 이라고 할 때 I를 쓸까요? me를 쓸까요? I.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다. I like 뭐라고요? I like 뭐라고요? I like. 그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There is something I like. 시작. There is something I like. There is something I like. 시작. There is something I like. There is something I like. 시작. There is something I like.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There is something I like.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는 뭐뭐 하고 싶은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원하다라는 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뭐뭐 하고 싶다 원하다 못 쓴다고요? 그렇죠 하고 싶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누가 하고 싶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I want 뭐라고요? I want 뭐라고요? 근데 무엇을 하고 싶냐면요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보여주다 우리 뭐라 하죠? 그렇죠 show 보여주다 뭐라고요? 누구에게요 너에게요 너 뭐라고 하죠? 그렇죠 너는 뭐라고 해요? 근데 너에게 보여주고 싶다 해서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 want to show you 시작 I want to show you 시작 I want 나는 원해요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에게? 너에게요 너에게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I want to show you 시작 I want to show you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뭐라고요? I want to show you 다시요 나는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뭐라고요? I want to show you 좋습니다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어 여러분 쭉 가보실게요 잘 들어보세요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시작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One more time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시작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한 번 더 가볼게요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시작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뭐뭐 할지도 모르는 이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단어 써볼까요? Might 뭐라고요? Might 뭐뭐 할지도 몰라요? Might 뭐라고요? Might 50% 확률이 있어요 Might 뭐라고요? Might 좋습니다 누가? 너가 뭐뭐 할지도 몰라요? You might 뭐라고요? You might You might 뭐라고요? You might 근데 뭐 할지도 몰라요? 좋아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좋아하다 보죠? Like 좋아하다 뭐예요? Like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You might like 시작 You might like You might like 시작 You might like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시작 그럼 쭉 가볼게요.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 시작! 좋습니다. 따라해보실게요. There's something you might like.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주 좋아요. 너가 알아야 하는 뭔가가 있어요. 라고 가볼게요. 여러분, 너가 알아야 하는, 뭐뭐 해야 하는 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Should. Should. 뭐뭐 해야 하는, 뭐라고 한다고요? Should. 좋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너가 해야 돼요. You should. 뭐라고요? You should. You should. 뭐라고요? You should. 아까 뭐 할지도 모를 때는 뭘 쓴다 했죠? Might. 그렇죠. 할지도 모를 때는 might. 뭐라고요? Might. 근데 해야 해요. 뭐 쓸 거예요? Should. 좋습니다. 너가 해야 해요. You should. 뭘 해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다, 뭐라고 하죠? No. 알다? No. 우리 쭉 가볼게요. You should know. 시작! You should know. 너가 알아야 하는, 뭐라고요? You should know. 좋습니다. 너가 알아야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시작!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시작!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아주 좋아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There's something I like.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뭔가가 있어. 라고 해볼게요.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 너가 좋아할지도 모르는 뭔가가 있어. 라고 해볼게요. There's something you might like. 너가 알아야 하는 뭔가가 있어요. 라고 가볼게요.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There's something I like. There's something I want to show you. There's something you might like.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There's something I like. 내가 말해야 하는 게 있어. There's something I need to say. 내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 There's something you should know.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There's something I want to ask. There's something이란 건요. 무엇인 게 있어. 특별한 게 있어. 뭔가가 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자랑할 때 종종 있죠. 나 연예인 본 적 있다. 나 어디 가본 적 있다. 뭐뭐 한 적 있어.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무엇을 본 적 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본 적 있어.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과거에 무엇을 본 적 있다라면서 경험을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해요. I've seen 뭐라고요. I've seen. 나 뭐 본 적 있어. 뭐라 한다고요. I've seen. 좋습니다. 이 표현 갖고서요. 다양하게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는 그 뉴스 봤어. 라고 해볼게요. 뉴스는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뉴스. 뭐라고요. 뉴스는 뭐라고요. 뉴스. 다시요. 좋습니다. 근데 아무 뉴스 말고 그 뉴스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그 뉴스라고 할 때 뭐라고 하죠. The news. The news. 그 뉴스 뭐라고요. The news. 그 뉴스 뭐라고요. The news. 난 그 뉴스 봤어. I've seen the news. 시작. I've seen the news. I've seen the news. 시작. I've seen the news. 나 그 뉴스 봤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ve seen the news. 좋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많은 변화들을 봐왔어. 본 적 있어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변화라고 할 때는요. Change라고 할까요. 시작. Change. 변화 뭐라고요. Change. 변화 여러 개니까 뒤에 S 붙여서 changes 가볼까요. 시작. 변화 여러 개 뭐라고요. Change. 자 근데 그 앞에 우리 많은 이라는 의미를 넣어주고 싶어요. Many changes. 시작. Many changes. 많은 변화들 뭐라고 한다고요. Many changes. 나는 많은 변화들을 봤어. I've seen many changes. 시작. I've seen many changes. I've seen many changes. 시작. I've seen many changes. 좋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녀를 본 적이 있다라고 할 때 그녀 잘 생각해 볼까요. 그녀 떠오르자마자 우리 she랑 her 이라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she를 쓴다고요. her 쓴다고요. her. 좋습니다. her 가져갈게요. 나는 그녀를 봤어요. I've seen her. I've seen her. 나는 그녀 본 적 있어요 뭐라고요. I've seen her. 근데 언제? 이전에. 우리 이전에 라고 할 때는요. before 이라고 해볼까요. 뭐라고요. before. 나는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어요. 쭉 가볼게요. I've seen her before. 시작. I've seen her before. 워낙 그녀를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I've seen her before. I've seen her before. 다시요. I've seen her before. 시작. I've seen her before. 좋습니다. 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가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할까요. you. 울다는 뭐라 그래요. 울다. cry. 너가 우는 것. you cry. 뭐라고요. you cry. 너가 우는 것. you cry. 뭐라고요. you cry. 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I've seen you cry. 시작. I've seen you cry. I've seen you cry.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는 그 뉴스 봤어 라고 해볼게요. I've seen the news. 나는 많은 변화들을 봐왔어. 본 적 있어 라고 해볼게요. I've seen many changes. 나는 이전에 그녀를 본 적이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I've seen her before. 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해볼게요. I've seen you cry. I've seen the news. I've seen many changes. I've seen her before. I've seen you cry.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그거 다 봤어. I've seen it all. 나 그 뉴스 봤어. I've seen the news. 나 이 영화 봤어. 나 많은 변화를 봤어. 나 많은 변화를 봤어. I've seen many changes. 본 적 있어 라면서 경험을 얘기할 때 I've seen 이라는 표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무엇을 본 적이 없어. 나는 무엇을 못 봤어.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I haven't seen. 나 무엇을 봤어. 본 적 있어 라고 할 때는 I have seen 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무엇만 붙이면 된다? not을 붙여서요. 우리 나 못 봤어 라고 얘기해 볼게요. 다시요. I haven't seen. 시작. I haven't seen. 그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경우에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어라고 해볼게요. 영화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영화? 영화? 아무 영화 말고 그 영화라고 할 때 우리 무엇을 붙인다? the movie 시작 the movie 시작 그럼 나는요. 그 영화를 못 봤어요까지 우리 일단 해볼까요? 아직은 일단 제쳐둘게요.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라고 할 때 아직 빼두고 그 영화를 못 봤어요. I haven't seen the movie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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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yet 넣어볼게요. I haven't seen the movie yet 시작 I haven't seen the movie yet 다시 한 번 I haven't seen the movie yet 아직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시작 I haven't seen the movie yet 다시요. I haven't seen the movie yet 시작 그 메모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메모는요 그대로 발음해볼까요 메모 시작 아무런 메모 말고요 그 메모 시작 그 메모를 아직 못봤어요 쭉 가보실까요 다시요 난 아직 그 메모를 못봤어요 여러분께서 해보시겠어요 나는 아직 그 메모를 보지 못했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다시 한번 좋아요 나는 너를 한동안 못봤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 뭐라고 하죠 너를 우리 한동안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시작 너를 한동안 못봤어요 따라해보실게요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시작 좋습니다 다시요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시작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우리 한동안 뭐라고 한다고요 In a while 한동안 너를 한동안 못봤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좋습니다 특별한 그 어떤 것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아무런 것도 그 어떤 것도 라는 것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땐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anything 뭐라고요 anything 뭐라고요 어떤 것도 아무 것도 anything 뭐라고요 anything 어떤 어떤 것 특별한 어떤 것 anything special 시작 anything special anything special 특별한 그 어떤 것도 못봤어요 쭉 가보실게요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시작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다시 한번이요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시작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난 특별한 그 어떤 것도 못봤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영화를 아직 보지 못했어 라고 해볼게요 I haven't seen the movie yet I haven't seen the movie yet 그 메모를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I haven't seen the memo yet 나는 너를 한동안 못봤어 라고 해볼게요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특별한 그 어떤 것도 나는 보지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I haven't seen the movie yet I haven't seen the movie yet I haven't seen the memo yet I haven't seen the memo yet I haven't seen you in a while I haven't seen anything special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그를 오랫동안 못봤어 나 그를 오랫동안 못봤어 I haven't seen him for a long time 나 그 메모 못봤어 나 그 메모 못봤어 나 그 메모 못봤어 I haven't seen the memo I haven't seen the memo I haven't seen 이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너 여기 왜 왔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나도 도와주러 왔어 또는요 나도 만나러 왔어 라고 하면서 내가 온 목적을 우리가 얘기하곤 하는데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요 오늘 배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 일단 따라해 볼까요 I've come to 시작 I've come to I've come to I've come to I've come to 뭐라고요? I've come to 여러분 I've come to는요 나는 무엇을 하러 왔어 라는 의미를 지녔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다양한 사용법으로 우리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나는요 이곳에 배우러 왔습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우러 배우다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learn 다시요 배우다 좋아요 발음 연습 좀 해볼게요 learn 시작 배우다 learn 시작 나는요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ve come to learn 시작 I've come to learn 시작 I've come to 외우셨습니까? 아 전 배우러 왔어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작 I've come to learn 좋습니다 나는 돕기 위해 왔어요 라고 해볼게요 I've come to help 시작 I've come to help 시작 왜 오셨어요? 아 저 도우러 왔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help 좋아요 나는 방문하기 위해 왔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방문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죠 visit 시작 visit 시작 나는 방문하러 왔어요 I've come to visit 시작 I've come to visit I've come to visit 시작 I've come to visit 왜 왔어요? 방문하러 왔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visit 아주 좋습니다 너를 보러 왔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보다 우리 뭐라고 하죠? see 그렇죠 보다는 see 뭐라고요? 근데 누구를 볼 거예요? 너를 볼 거예요 우리 너를 어떻게 얘기해 주기로 했죠? you 그렇죠 너를 보러 왔어요 I've come to see you 시작 I've come to see you 너 왜 왔어? 아 너 보러 왔지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see you I've come to see you 시작 I've come to see you 좋아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요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ve come to learn 왜 오셨어요? 아 저 도우러 왔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help 왜 왔어요? 방문하러 왔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visit 너 왜 왔어? 아 너 보러 왔지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come to see you I've come to learn I've come to help I've come to visit I've come to visit I've come to see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배우러 왔어 나 배우러 왔어 I've come to learn 나 도와주러 왔어 나 도와주러 왔어 나 방문하러 왔어 나 방문하러 왔어 I've come to visit 나 너 보러 왔어 I've come to see you 내가 여기 어딘가에 온 목적을 얘기할 때 I've come to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클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서는요 이런 표현 한번 배워봤는데요 나 여기에 온 목적은 이거야 다시 말해서 나 무엇하러 왔어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I've come to 뭐라고요? I've come to 뭐라고요? 나 무엇하러 왔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번에는요 무엇하러 왔어 가 아닌 무엇하기로 결정했어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하게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배우기 쉬우실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어 결정했어 했어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I've decided to 시작 나 뭐 하기로 했어 I've decided to 뭐라고요? I've decided 좋습니다 여러분 I've come to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I've는 무엇의 축약형이다? I have를 합친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나는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의 결정한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할 때 이 표현 씁니다 I've decided to 이 표현을요 저희 다양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달라지다 바꾸다 바뀌다 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change 뭐라고요? change 뭐라고요? 달라지다 바꾸다 바뀌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나는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to change 시작 나는 지금으로부터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내가 결정한 내용은 달라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시작 I've decided to change 좋습니다 나는요 돌아가려고 결심했어요 돌아가기로 했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돌아가다는요 뒤로 가다 랑 동일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go back 뭐라고요? go back 돌아가다 go back 뭐라고요? 나는 돌아가기로 했어 라고 해볼게요 I've decided to go back 시작 I've decided to go back I've decided to go back 시작 유학을 갔다가 너무 고향이 그리워서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decided to go back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나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라고 해볼게요 넘어가다 넘기다 라고 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move on 시작 move on 시작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 이제 그냥 나 넘어갈래 라고 할 때 우리 move on 쓰면 돼요 여러분 넘어가다 넘기다 뭐라고요? move on 뭐라고요? 좋습니다 넘어가기로 나는 결심했어? I've decided to move on 시작 I've decided to move on 시작 나 그냥 이번 거는 넘어갈래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받아들이다 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take 뭐라고요? take 뭐라고요? 가져오다 동일합니다 받아들이다 take 뭐라고요? 무엇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뭐라고 할 수 있죠? take it 시작 take it 시작 그것을 받아들이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to take it 시작 다시요 I've decided to take it 시작 I've decided to take it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ve decided to take it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나는요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I've decided to change 나는 돌아가기로 했어 라고 해볼게요 I've decided to go back 나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 라고 해볼게요 I've decided to move on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I've decided to take it I've decided to change I've decided to go back I've decided to move on I've decided to take i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나 넘어가기로 했어 I've decided to move on 나 돌아가기로 했어 I've decided to go back 나 달라지기로 했어 I've decided to change 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나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드입니다 오늘 저희가 배울 표현은요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아이에게 또는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무엇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안 하면 큰일 날 걸 이러면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You'd better 뭐라고요? You'd better 뭐라고요? You'd better은요 너 무엇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면서 경고를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요 You'd better 뭐라고요? You'd better 뭐라고요? 좋아요 You'd는요 You had의 약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You had better을 줄이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You'd better 뭐라고요? You'd better 뭐라고요? You'd better 너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거야? 경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오다 우리 뭐라 하죠? 오다 뭐라 하죠? 좋습니다 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You'd better come 시작 You'd better come 시작 You'd better come 시작 You'd better come 너 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come 좋습니다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조심하다는요 Watch out 라고 해볼까요? 시작 Watch out Watch out 시작 조심해 뭐라고 하신다고요? Watch out 좋습니다 그럼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쭉 가볼까요? You'd better watch out 시작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You'd better watch out 시작 You'd better watch out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watch out 좋습니다 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멈추다 뭐라고 하기로 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쭉 가보실게요 시작 You'd better stop 그쵸 다시요 You'd better stop 시작 You'd better stop You'd better stop 시작 You'd better stop 너 당장 거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stop 좋습니다 너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까요? 여러분 떠나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떠나다 그쵸 떠나다는 leave 뭐라고요? 우리 일찍 떠날 때 뭐 붙이죠? Leave early 시작 일찍 떠나다 뭐라고요? 일찍 떠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leave early 기억하시면서요? 너 일찍 떠나는 게 좋을걸? 아니면 놓칠 수도 있어 늦을 수도 있어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leave early 시작 You'd better leave early 너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leave early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come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watch out 너 멈추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stop 너 일찍 떠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까요? You'd better leave early You'd better come You'd better watch out You'd better stop You'd better leave early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hurry 너 오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come 너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watch out 너 멈추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stop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는요 You'd better 이라고 표현을 시작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느입니다 여러분 저희 지난번에 배웠던 표현 잠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지난번에 누군가한테 경고할 때 너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하기 위해서 무슨 표현 쓴다 했죠? You'd better 그렇죠 You'd better 뭐라고요? 오늘 배울 표현은요 오늘 배울 표현은요 그것의 정반대인 너 무엇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우리 You'd better 이라고 하면요 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면서 경고하는 의미가 된다면요 You'd better not은요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배워볼게요 You'd better not 시작 You'd better not 뭐라고요? You'd better not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You'd better not 좋습니다 여러분 너는 무엇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할 때는요 You'd better 까지 우리 배웠죠? 거기에 뭐만 붙인다? Not만 붙이면 돼요 너 무엇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따라해보실까요? You'd better not 시작 You'd better not You'd better not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는 이곳에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있다 라고 할 때는요 바로 be 라고 하기로 했어요 있다 뭐라고요? 있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어디에 있을 거예요? 이곳에 있어요 Be here 시작 이곳에 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d better not be here 시작 You'd better not be here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여기 있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You'd better not be here 시작 You'd better not be here 너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not be here 좋아요 너 울면 안 될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울다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울다 너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쭉 가보실게요 You'd better not cry 시작 You'd better not cry 좋습니다 너 불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불평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complain 뭐라고요? 불평을 토로하다 complain 뭐라고요? 불만을 토로할 때도 complain 뭐라고요? 좋습니다 complain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complain 시작 You'd better not complain 불평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complain 시작 You'd better not complain 불평하지 말아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not complain 좋아요 너 잠들면 안 될 거야 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잠자다 는 sleep 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잠에 드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Fall asleep 연습해 볼까요? 잠들다 시작 Fall asleep 뭐라고요? 잠들어버리다 fall asleep 뭐라고요? 잠들어버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시작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우리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잠들어버리면 좋지 않지 않을까?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시작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시작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잠들어버리면 안 돼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좋아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는 이곳에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be here 너 울면 안 될 거야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cry You'd better not cry 너 불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complain 너 잠들면 안 될 거야 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You'd better not fall asleep You'd better not be here You'd better not cry You'd better not cry You'd better not complain You'd better not fall asleep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너 여기 있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be here 너 알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know 너 떠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leave 너 늦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d better not be late 여러분 무엇 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할 땐 You'd better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라고 할 땐 You'd better not 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니느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나는 너가 가는지 전혀 몰랐어 또는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어 라면서 나는 어떤 것을 몰라 라면서 발뺌을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I had no idea는요 나는 무엇인지 전혀 몰랐어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몰랐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had no idea 시작 I had no idea 나 전혀 몰랐다니깐 뭐라고 하신다고요? I had no idea 내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얘기할 때 우리 I had no idea 라는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계속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하고 있다 우리 하다는 뭐라 그러죠? 하다 do 하다 뭐라고요? do 맞아요 근데 하고 있다는요 우리 be do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be doing be doing 뭐라고요? be doing 근데요 내가 하고 있었다니까 I am doing 뭐라고요? I am doing I am doing 뭐라고요? I am doing 근데 우리 과거로 맞춰주기로 했어요 있었다 I was doing 시작 I was doing 나는 하고 있었어요 I was doing 뭐라고요? I was doing 자 여기다 무엇만 붙여주면 돼요? 무엇을 붙여주면 되죠 그쵸? what I was doing 시작 what I was doing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what I was doing 시작 what I was doing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시작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다시요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시작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내가 뭐라고 했는지 난 전혀 몰랐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좋습니다 나는 너가 신경을 쓰는지 전혀 몰랐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가 신경쓰는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천천히 해볼게요 신경쓰다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care 뭐라고요? 신경쓰다 뭐라고요? 그럼 너는 신경쓴다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you care 뭐라고요? you care 뭐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I had no idea는 무슨 의미였죠? 나는 전혀 몰랐어 언제 얘기해요? 과거 얘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너가 신경쓴 것도요 과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you cared 뭐라고요? you cared 뭐라고요? you cared 너는 신경썼다 뭐라고 한다고요? you cared 좋습니다 너가 신경을 쓰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 쭉 가보겠습니다 I had no idea you cared 시작 I had no idea you cared 다시 한번 I had no idea you cared 시작 I had no idea you cared 너 신경썼었어? 나 전혀 몰랐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had no idea you cared 좋습니다 너가 아픈지 난 전혀 몰랐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픈 상태 우리 뭐라 그러죠? sick sick 뭐라고요? sick sick 뭐라고요? sick 아픈 상태로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be 붙여준다 했습니다 be sick 뭐라고요? be sick 자 나는 아파요 I am sick 뭐라고요? I am sick 너는 아파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are sick 뭐라고요? you are sick 근데 우리 모든 것을 과거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이렇게 가볼까요? you were sick 뭐라고요? you were sick 너는 아팠다 you were sick 뭐라고요? you were sick 너가 아팠는지 나는 전혀 몰랐어요 가보실게요 시작 I had no idea you were sick 그렇죠 다시 한번이요 I had no idea you were sick 시작 I had no idea you were sick 너 아팠어? 나 전혀 몰랐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had no idea you were sick 좋습니다 그게 어디였는지 나는 정말 몰랐었어 라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어디 우리 어떻게 말하죠? 어디? where 어디? 좋습니다 그게 갈 건데요 여러분 우리 그것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다 했어요 it도 되지만 that도 된다 자 그것 우리 이번에는 that 써볼까요? 뭐라고요? 그거 뭐라고요? then 자 어디였다라고 할 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here that was 시작 where that was 그게 어디였는지 where that was 시작 where that was 그럼 우리 쭉 가볼까요? 그게 어디였는지 난 정말 몰랐어요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시작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다시 한번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시작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그게 어디였는지 난 정말 몰랐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정말 생각이 없었어요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나는 너가 신경을 쓰는지 전혀 몰랐어 I had no idea you cared 너가 아팠는지 난 전혀 몰랐어요 가보실게요 I had no idea you were sick 그게 어디였는지 난 정말 몰랐어요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I had no idea what I was doing I had no idea you cared I had no idea you were sick I had no idea where that was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가 신경을 쓰는지 전혀 몰랐어 내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어 나 나 그게 너였는지 전혀 몰랐어 나 나 이런 일이 생길지 전혀 몰랐어 I had no idea I had no idea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간혹가다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거는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거는 내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면서 무엇과 상관없다 무관하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사용하면 좋을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실게요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뭐라고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여러분 It has nothing to do는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with를 씀으로써 무엇과는 상관없어 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실게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It has nothing to do with 좋습니다 우리 응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와는 상관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너 어떻게 얘기하죠? 좋습니다 너와는 상관없어 따라해 보실게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너와는 상관없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Very good 내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내 직업 직업은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직업은 job 뭐라고요? 직업 뭐라고요? 자 내 직업이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My job 뭐라고요? 내 직업 뭐라고요? 내 직업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가보실까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내 직업과는 무관한 일이야 뭐라고요?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너가 봤던 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가 봤던 것 우리 너가 봤다 부터 가볼까요? 보다는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보다는 그럼 봤다는요? saw 봤다는요? 너는 봤다? you saw 뭐라고요? you saw 뭐라고요? you saw 근데요 우리 여기서 것 자 우리 알 수 없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뭐라고요? what 무엇이랑 동일해요 what 뭐라고요? what 그럼 너가 봤던 것 what you saw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 what you saw 너가 봤던 것 뭐라고요? what you saw 좋습니다 너가 봤던 것과는 상관이 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가보실게요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다시 한번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너가 봤던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것과는 상관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말하다는요 tell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라고요? tell 말하다 tell 뭐라고요? tell 우리 말했다는 뭐라고 할까요? told 뭐라고요? told 말했다 뭐라고요? told 자 누가 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I told 뭐라고요? I told I told 뭐라고요? I told 누구에게 말했어요? 너에게 말했어요? I told 뒤에 뭐 붙일까요? you 좋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했다 I told you 뭐라고요? I told you 근데요 여러분 우리 what 어떻게 하기로 했죠? what 쓰기로 했습니다 그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what I told you 뭐라고요? what I told you 그것과는 무관해 가보실까요? 쭉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좋습니다 따라해보실게요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것과는 무관해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내가 저번에 너한테 말해줬던 거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와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내 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너가 봤던 것과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내가 너에게 말해줬던 것과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it has nothing to do with my job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you saw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I told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것과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that 너와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you 그 일과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business 일어난 일과는 상관없어 it has nothing to do with what happened it has nothing to do with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카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제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아직 결론이 안 났을 때 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을 때 나중에 알려줘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쵸?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알려줘 나중에 알려줘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할 때는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Let me know 시작 Let me know 뭐에 대해서 알려달라 할 때는요 Let me know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올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너가 올 수 있다 해서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너가 어떻게 말해주죠? 그쵸? 너가 오다는 뭐예요? come 근데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뭐 넣죠? can can 씁니다 여러분 배열해 볼게요 너가 올 수 있는지 you can come 뭐라고요? you can come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낄 거냐면요 if가 낄 거예요 if는요 무엇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가 올 수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할 때 우리 if를 앞으로 쓸 거예요 따라해 보실게요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시작 Let me know if you can come 너가 올 수 있는지 좀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시작 Let me know if you can come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무엇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죠? 무엇 그쵸? 무엇은 what 뭐라고요? what 뭐라고요? what 누가 내가 내가 뭐라고 할까요? I I 뭐라고요? I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뭐뭐 할 수 있다 can 쓰죠 뭐라고요? can 근데 뭐를 할 거예요? 하다 우리 뭐라고 하죠? do 자 다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라고 해볼까요?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좋아요 다시 한 번 Let me know what I can do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다시 한 번 Let me know what I can do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줘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Let me know what I can do 좋아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려줘 라고 해볼게요 어디부터 가볼까요? 어디 where 그쵸 어디 where where 너가 어떻게 만들죠? you you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다는요 우리 be 쓰기로 했어요 자 you에 어울리는 b는요 are 뭐라고요? are 그럼 쭉 가볼까요? 너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you are 시작 where you are 너가 어디에 있는지 뭐라고요? where you are 너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re you are 시작 Let me know where you are Let me know where you are 시작 Let me know where you are 너 어디에 있는지 알려줘 뭐라고요? Let me know where you are 좋습니다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흥미가 있는 상태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렇죠 흥미가 있는 상태 interested 뭐라고요? interested interested 뭐라고요? interested 누가 흥미를 갖고 있어요? 너가 갖고 있어요 우리 그때 어떻게 얘기하죠? you are interested 시작 you are interested 너는 흥미가 있다 you are interested 시작 you are interested 근데 여러분 뭐뭐 한다면 이라는 조건을 걸 때도 우리는 if를 씁니다 다시요 아까 if는요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여부를 담고 있었어요 여기서는요 무엇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다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연습해 볼게요 시작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다시 한 번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시작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다시 한 번 너가 흥미가 있다면 좀 알려줄래?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가 올 수 있는지 좀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can come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 let me know what I can do 너가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re you are 너가 흥미가 있다면 알려줘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let me know if you can come let me know what I can do let me know where you are let me know if you are interested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올 수 있는지 알려줘 let me know what you'd like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줘 let me know what happened 어떻게 돼가는지 알려줘 let me know how it goes let me know를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음 수업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는요 오늘 표현 배우기 이전에 지난번에 배운 표현 잠시 보고 가려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이런 표현 배웠어요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우리 무슨 표현 쓸 수 있다 했죠? 좋습니다 let me know 라고 함으로써 무엇인지 알려줘 라는 표현을 우리가 만들어봤어요 오늘 배운 표현은요 여러분 let me know랑 매우 흡수한데요 의미가 다소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et me see 뭐라구요? let me see 뭐라구요? let me see 무엇을 확인해볼게 뭐라고 한다고요? let me see 좋습니다 자 우리 let me know는요 무엇인지 알려줘 당신께서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였다면요 let me see 는요 내가 확인해보겠다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돼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돼요 let me know는요 너가 알려주세요 고요 let me see 는요 내가 확인해볼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 저희 다양한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 지도를 한번 볼게 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도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죠? 맵 그렇죠 지도는 맵 뭐라구요? 맵 근데요 아무 지도 말고 그 지도라고 해볼게요 앞에 무엇을 붙이면 된다? no 그렇죠 그 지도는 the map 만들어줄게요 시작 the map 좋습니다 그 지도를 내가 한번 볼게 let me see the map 시작 let me see the map 그것 좀 줘봐 내가 그 지도 한번 볼게 let me see the map 시작 let me see the map 좋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확인해볼게 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할게요 무엇 어떻게 얘기해주기로 했죠? what 그렇죠 무엇 what what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할까요? I I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what I can do 시작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라고 해볼게요 let me see what I can do 시작 let me see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보도록 할게 let me see what I can do 시작 let me see what I can do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볼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let me see what I can do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지 나 뭐라고 하죠? 내가 I I 여러분 할 수 있다는요 우리 can 쓰기로 했어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다 I can 뭐라고요? I can I can 뭐라고요? I can 자 우리 뭐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할 때 무엇을 쓴다 했죠? if 쓴다 했습니다 여부를 담을 때는 if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if I can 가볼까요? 시작 if I can if I can 시작 if I can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 let me see if I can 시작 let me see if I can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let me see if I can 좋아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때는요 우리 if 그대로 가져가고요 효과가 있다라는 표현 배워볼까요? it's working 뭐라고요? it's working 그게 효과가 있다 it's working 뭐라고요? it's working 이거 효과 있어요 it's working 뭐라고요? it's working 좋습니다 그거 이제 효과 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있는지 여부 담고 있으니까 if 그대로 가져가요 그게 효과가 있는지 if it's working 시작 if it's working 그럼 쭉 가보실게요 여러분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 me see if it's working 시작 let me see if it's working 그 기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 let me see if it's working 시작 let me see if it's working let me see if it's working 시작 let me see if it's working 여러분 효과가 있다 뭐라고 한다고요? it's working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지도를 내가 한번 볼게 let me see the map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 let me see what I can do 내가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 let me see if I can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 let me see if it's working let me see the map let me see what I can do let me see if I can let me see if it's working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게 내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게 let me see what I can do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게 let me see if I can help let me see if I can help 사진을 확인해볼게 let me see the photo let me see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톡의 제니디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뭔가를 얘기해준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게 라는 표현되겠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게 let me tell you 뭐라고요? let me tell you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let me tell you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지난 두 강의 때 배웠던 표현이랑 매우 흡사하게 생긴 표현인데요 여러분 우리 복습할 겸 다시 한번 훑어보도록 할까요? 무엇인지 알려줘 라고 할 때 우리 어떤 표현 쓸 수 있다 했죠? let me know 그렇죠 무엇인지 알려줘 뭐라고요? let me know 그럼요 내가 잠깐 확인해보고 올게 라고 할 땐 뭐라고 했었죠? let me see 그렇죠 내가 확인해볼게 뭐라고요? let me see let me tell you 라는 표현은요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게 라는 표현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해줄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let me tell you 좋습니다 let me tell you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라고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는요 우리 그냥 스토리라고 할 때도 있죠 스토리 그대로 가볼까요? 이야기는 뭐라고 할까요? 스토리 시작 스토리 근데요 여러분 이야기 몇 개? 한 개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스토리 뭐라고요? 아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뭐라고요? 아 스토리 let me tell you a story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해보실까요? 시작 let me tell you a story 다시 한 번 let me tell you a story 시작 let me tell you a story 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해줄까? 뭐라고요? let me tell you a story 좋습니다 내가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해줄게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비밀은 이렇게 발음합니다 secret 뭐라고요? secret 비밀 secret 뭐라고요? secret 자 하나의 비밀 뭐라고 할까요? 아 secret 좋습니다 하나의 비밀 뭐라고요? 아 secret 그럼 내가 하나의 비밀을 너에게 얘기해줄게 가보실게요 시작 let me tell you a secret 좋습니다 let me tell you a secret 시작 let me tell you a secret 내가 하나의 비밀을 얘기해줄게 뭐라고요? let me tell you a secret 좋아요 나에 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해보고 싶어요 나에 관해서 나에 대해서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는 우리는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about 뭐라고요? about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뭐라고요? about 좋습니다 나에 관해서 우리 I 쓸까요? me 쓸까요? me 그렇죠 me를 씁니다 about me 시작 about me 나에 관해서 뭐라고요? about me 나에 관해서 너한테 알려줄게 let me tell you about me 시작 let me tell you about me let me tell you about me 시작 let me tell you about me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얘기해줄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무엇 뭘까요? 무엇? 그렇죠 무엇은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what 무엇 뭐라고요? what 좋습니다 일어나다는요 우리 happen 이라는 거 썼었죠? 일어나다 뭐라고요? happen 일어나다 뭐라고요? happen 근데요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대요? happened 만들어줍니다 시작 happen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what happened 뭐라고요?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what happened 뭐라고요? what happened 좋습니다 그럼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시작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다시요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시작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다시 한번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시작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얘기해줄게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좋습니다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let me tell you a story 내가 하나의 비밀을 이야기해줄게 라고 해볼게요 let me tell you a secret 나에 관해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해보고 싶어요 let me tell you about me 그럼 무엇이 일어났는지 내가 너에게 얘기해줄게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let me tell you a story let me tell you a secret let me tell you about me let me tell you what happened 좋습니다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너에게 무언가를 말해줄게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너에게 비밀을 말해줄게 라고 할 때는 let me tell you 라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니입니다 알려주라고 할 때는요 let me know 라고 얘기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했었어요 이번에는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너한테 내가 알려줄게 너한테 무엇을 알려줄게 뭐라고 한다고요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뭐라고요 I'll let you know I'll let you know 뭐라고요 I'll let you know Let me know 라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표현은요 너가 나에게 좀 알려줄래 라는 표현이었다면요 I'll let you know 는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표현 우리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알려줄게 라고 할게요 결과는 result인데요 아무 결과 말고 그 결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너 붙여볼게요 the result 시작 그 결과를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let you know the result 시작 I'll let you know the result 다시요 I'll let you know the result 시작 I'll let you know the result 다시요 내가 그 결과를 알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I'll let you know the result 시작 I'll let you know the result 좋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as soon as possible 시작 as soo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시작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as soon as possible 좋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시작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다시 한번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시작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알려줄게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작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내가 지금 당장 알려줄게 라고 해볼게요 지금 당장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right now 뭐라고요 right now 뭐라고요 I'll let you know right now 시작 I'll let you know right now 지금 당장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right now 시작 I'll let you know right now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 너에게 알려줄게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뭐뭐 한다면 어떤 여부를 담고 있을 때 우리 이거 쓴다 했어요 if 기억나시나요 뭐뭐 한다면 우리 가정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을 쓴다고요 if 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I 필요로 해요 need 좋습니다 누구를 너를 뭐라고 하죠 you 쭉 갑니다 if I need you 시작 if I need you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if I need you 시작 if I need you 만약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f I need you 좋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너에게 알려줄게 쭉 가겠습니다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시작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다시 한 번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시작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좋아요 하나씩 복습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 결과를 알려줄게 그 결과를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the result 가능한 한 빨리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내가 지금 당장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right now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 너에게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I'll let you know the result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I'll let you know right now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한테 결과를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the result 너한테 가능한 한 빨리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as soon as possible 너한테 지금 당장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right now 너한테 내가 필요하면 알려줄게 I'll let you know if I need you I'll let you know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링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되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나는 너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또는요 나는 너가 나 대신에 커피 좀 사다 줬으면 좋겠어 라면서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고 싶을 때 우린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보실까요 I want you to 시작 I want you to I want you to 시작 I want you to 나는 너가 무엇을 하면 좋겠어 나는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 바래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난 너가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너에게 이것 좀 부탁하고 싶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우리 I want you to 라는 표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알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알다는 no 뭐라고요 알다 뭐라고요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쭉 가볼게요 I want you to know 시작 I want you to know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know 시작 I want you to know 좋습니다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뭐라고요 시작 I want you to know 이번에는요 너가 머물렀으면 좋겠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여러분 머무르다 우리 이건 여러 번 했어요 뭐라고 하기로 했죠 좋습니다 그럼 머물렀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ay 시작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stay 시작 I want you to stay 좋습니다 난 너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want you to stay 아주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행복한 상태는 뭐라고 하죠 좋습니다 행복한 상태는 happy 뭐라고요 happy 뭐라고요 자 행복한 상태로 있다 우리 있다 무슨 동사 쓰기로 했죠 B 쓰기로 했어요 B 쓰기로 했어요 행복한 상태로 있다 B happy 뭐라고요 행복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좋습니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be happy 시작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시작 난 너가 제발 행복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want you to be happy 좋아요 계속 갈까요 너가 더 열심히 노력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노력하다는 시도하다랑 마찬가지로 무슨 말을 쓰기로 했죠 그렇죠 우리 노력하다 시도하다 try 쓰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try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ard 뭐라고요 hard 뭐라고요 자 열심히 뭔가를 할 때 무엇을 쓴다고요 hard 쓸 거예요 근데요 이번에 그냥 열심히 말고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harder 뭐라고요 harder 뭐라고요 자 열심히 뭔가를 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 hard 뭐라고요 hard 뭐라고요 근데 더 열심히 해요 harder 뭐라고요 더 열심히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더 열심히 이번에 뭐 합니까 노력을 할 거예요 try harder 시작 더 열심히 노력하다 뭐라고요 너가 좀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 쭉 갑니다 I want you to try harder 시작 I want you to try harder I want you to try harder 시작 I want you to try harder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want you to try harder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know 너가 머물렀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ay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I want you to try harder I want you to try harder I want you to try harder I want you to stay I want you to be happy I want you to try harder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내가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내가 머무르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ay. 내가 행복하면 좋겠어. I want you to be happy. 내가 솔직하면 좋겠어. I want you to be honest. I want you to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지난번 강의에서요. 이런 표현 한번 사용해봤는데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요청을 할 때 너가 무엇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I want you to. 자 오늘 강의에서, 이번 강의에서 배울 표현은요. 그와 정반대로 너가 무엇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무엇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I want you to는 너가 무엇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가졌죠. I don't want you to 사용하면서 너가 무엇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지닌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이겁니다. I don't want you to. 시작. I don't want you to. I don't want you to. 시작. I don't want you to.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on't want you to. 시작. I don't want you to. I don't want you to. 시작. I don't want you to. 좋습니다. 자, don't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가 정반대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요.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가다. 우리 쉬워요. 가다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다는 go. 뭐라고요? go.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쭉 갈게요. I don't want you to go. 시작. I don't want you to go. 다시 한번. I don't want you to go. 시작. I don't want you to go.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I don't want you to go.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너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걱정하다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worry. 뭐라고요? worry. 다시요. 걱정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너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볼게요. I don't want you to worry. 시작. I don't want you to worry. I don't want you to worry. 시작. I don't want you to worry.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너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두려운 감정을 우리 뭐라 그러죠? 두려운 감정. afraid. 두려운 감정 뭐라고요? afraid. 두려운 감정으로 있다. 우리 뭐 쓰기로 했죠? be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상태로 있다. be afraid. 뭐라고요? 두려운 상태로 있다. be afraid. 뭐라고요?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쭉 가볼까요?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시작.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다시 한 번.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시작. 너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겁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나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다리다. 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기다리다. wait. 뭐라고요? wait. 근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통으로 외우겠습니다. wait for. 뭐라고요? 누군가를 기다리다. 뭐라고요? 자, 나를 기다리다. wait for me. 시작. wait for me. 나를 기다려줘. wait for me. 시작. wait for me. 근데 나는 너가 나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쭉 가볼게요.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시작.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시작.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I don't want you to go. 너가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볼게요. I don't want you to worry. 너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볼게요.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나를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I don't want you to go. I don't want you to worry. I don't want you to be afraid.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가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가지 않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go.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좋겠어. I don't want you to wait for me. I don't want you to 표현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니? 라면서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이번에 배울 표현은요. 이거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Do you want me to? 시작! Do you want me to? Do you want me to? 시작! Do you want me to?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어? 뭐라고 질문할까요? Do you want me to?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의 요청사항을 전달했다면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묻습니다. Do you want me to? 라고 물음으로써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어? 좋겠니? 좋겠나요? 라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Do you want me to?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저희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니?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돕다 우리 뭐라고 하죠? Help! 그렇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나요? Do you want me to help? 시작! Do you want me to help? 내가 너를 도와줄까요? 도와주기를 바라나요? 가보실게요. 시작! Do you want me to help? 좋습니다. Do you want me to help?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떠나주기를 바라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떠나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그렇죠. 떠나다는 leave 라고요. 내가 떠나기를 바라나요? Do you want me to leave? 시작! Do you want me to leave? Do you want me to leave? 시작! Do you want me to leave? 내가 떠나기를 바라나요? 뭐라고 할까요? 시작! Do you want me to leav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너희 부모님을 만났으면 좋겠니?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만나다 뭐라고 하죠? Meet! 뭐라고요? 너희 부모님을 만나다? Meet your parents. 시작! Meet your parents. 내 부모님을 만나다 뭐라고요? 그럼 내가 너희 부모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쭉 갑니다. 시작! Do you want me to leave your parents? 좋습니다. 다시 한 번. Do you want me to meet your parents? 시작! Do you want me to leave your parents? 아주 좋아요. 계속 가봅니다. 너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나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시간을 보내다 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 우리 오늘 배워도록 할 텐데요. 시간을 보내다 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pend time 뭐라고요? Spend time 뭐라고요? 시간을 보내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돈을 쓰다도 여러분 spend 써서 spend money 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돈을 쓰다 뭐라고요? 시간을 쓰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뭔가 우리가 시간이나 돈을 쓸 때 spend라는 말을 쓸 건데요. 자 시간을 보내긴 보낼 건데 누구와 너와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with 씁니다. 뭐라고요? With 뭐라고요? 누구와 함께 뭐 쓸 거예요? With 쓸 거예요. 근데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with you 시작. With you 시작. 자 그럼 천천히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spend time with you 시작. Spend time with you. 처음부터 쭉 가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나요? 시작.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Very good. 다시 한번 가보실게요.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시작.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내가 너와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하니? 시작.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다시 한번.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시작.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지어볼게요.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나요? Do you want me to help? 내가 떠나기를 바라나요? Do you want me to leave? 내가 너의 부모님을 만나기를 원하니? Do you want me to meet your parents?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나요?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Do you want me to help? Do you want me to leave? Do you want me to meet your parents?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도와주면 좋겠어? Do you want me to spend time with you? 내가 떠나면 좋겠어? Do you want me to leave? 내가 머무르면 좋겠어? Do you want me to stay? 내가 그와 얘기하면 좋겠어? Do you want me to talk to him?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어?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Do you want me to? 라는 표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긴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나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나 어떻게 수용하는지 알아. 나 어떻게 영어를 말하는지 알아. 라고 내가 무언가를 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까요? I know how to 시작 I know how to I know how to 뭐라고요? I know how to I know how to 시작 I know how to 좋습니다. 여러분 I know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알아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How to 는요.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무엇하는 방법 자체를 어떻게 생각한다? How to 뭐라고요? How to How to 뭐라고요? How to 자 무엇하는 방법을 나는 알아요 I know how to 시작 I know how to 우리 I know how to 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나는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리하다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죠? 요리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쭉 꺼보실게요. I know how to cook 시작 I know how to cook I know how to cook 시작 I know how to cook 나 요리할 줄 알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I know how to cook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나 뜨개질 할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뜨개질 하다는 요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knit 뭐라고요? 자 앞에 K가 보이지만 K 발음 안 합니다. knit 시작 자 뜨개질 하다 뭐라고요? knit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게요. 나 뜨개질 할 줄 알아요. 시작 I know how to knit 그렇죠. 나 뜨개질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작 I know how to knit I know how to knit 시작 I know how to knit Very good. 다음 표현 가볼게요.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 문제를 풀다에 앞서서 우리 풀다가 볼게요. 어떤 것을 풀다, 해결하다 우리 뭐 쓰죠? solve 뭐라고요? solve 나름 조심해주세요. solve 뭐라고요? solve 좋습니다. 무엇을 풀 거예요?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 문제 뭐라고 하죠? 문제 problem 문제 뭐라고요? problem 좋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문제를 풀다 우리 solve problem 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풀 거예요. 우리 그것 만들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끼워 넣죠? 너 끼워 넣습니다. 자 가볼게요. solve the problem 시작 solve the problem solve the problem 시작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풀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합니다. 여러분께서 쭉 가보실게요. 시작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다시 한 번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시작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다시 한 번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시작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나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나는요 그 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뭔가를 고치다 라고 할 때는 우리 픽스라고 합니다 뭐라구요 픽스 뭐라구요 자 차를 고칠 건데요 우리가 원하는 고치고 싶은 차가 특정하게 있어요 픽스 더 컷 시작 그 차를 수리하다 뭐라구요 그 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께서 쭉 가보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다시 한번 I know how to fix the car 시작 I know how to fix the car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I know how to 라는 표현 되겠는데요 나 요리할 줄 알아요 뭐라고 하실까요 I know how to cook 나 뜨개질 할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I know how to knit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배차를 수리하는 방법을 알아요 I know how to fix the car I know how to cook I know how to knit I know how to knit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I know how to fix the car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 나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 I know how to get there 나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아 I know how to solve the problem 나 요리하는 방법을 알아 I know how to cook 나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알아 I know how to fix it I know how to 표현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리루입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너 혹시 무엇하는 방법 알아? 상대방의 혹시 방법을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how to는 무슨 의미라 했죠? 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한다 했어요. 너는요, 무엇을 하는 방법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할 줄 알아요? 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하게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너 운전할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운전하다. 우리 바로 뭐라고 하면 되죠? 자, 질문해 볼게요. 너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시작! Do you know how to drive? 운전할 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시작! Do you know how to driv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너 철자를 쓸 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철자를 쓸다. 철자를 말하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spell 뭐라고요? spell 뭐라고요? spell 뭐라고요? 자, S-P-E-L-L 이런 식으로 철자를 말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spell. spell 이라고 할 거예요. 너 혹시 철자 쓸 줄 알아? 라고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spell? 시작! Do you know how to spell? Do you know how to spell? 뭐라고요? Do you know how to spell?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당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사용하다 뭐라고 할 수 있죠? use 뭐라고요? 좋습니다. 무엇을 사용할 거예요?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this 뭐라고요? this 뭐라고요? 자, 저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that 뭐라고요? that 뭐라고요? 자, 가까이에 있는 이거 뭐라고요? 저거는요? that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것을 사용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use this 시작! use this use this 시작! use this 자,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압니까? 여러분께서 만들어 보실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좋습니다. 다시 한 번 가볼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Do you know how to use this?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너 이거 사용법 알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use this? Very goo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정류장에 가는 방법을 안 하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디에 가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 go를 사용했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어떤 지점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go 대신에 이걸 쓸 수 있습니다. get 뭐라고요? get 뭐라고요? 자, 가다 도달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어디에 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서 우리 여기까지 외울게요. get to 시작! get to 시작! 어디에 가다보라고요? 좋습니다. get to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거예요? 정류장에 갈 건데요. 그 정류장에 갈 거예요. 정류장은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station. 시작! station. 시작! 그 정류장 뭐라고 그럴까요? the station. 그렇죠. 그럼 붙여볼게요. 그 정류장에 가다 get to the station. 시작! get to the station. get to the station. 시작! get to the station. 그 정류장에 도달하는 방법을 아나요? 여러분, 질문 가볼게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다시 한 번.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그 정류장에 저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가보실까요?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다시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시작!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보자면, 너 운전하는 방법을 알아요? do you know how to drive? 너 혹시 철자 쓸 줄 알아라고 해보겠습니다. do you know how to spell?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use this? 그 정류장에 가는 방법을 아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do you know how to drive? do you know how to spell? do you know how to use this? do you know how to get to the station?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 그것을 하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do it? 너 그곳에 가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get there? 너 운전하는 방법 알아? do you know how to drive? 너 철자를 쓰는 방법 알아? 저의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디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너 어떻게 하는 방법 알아? 보다도요. 너는 무엇인지 알아? 라는 의미를 우리가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표현 따라해 보실게요. do you know what?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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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know what? 좋습니다. 여러분. what은요. 무엇? 이라는 뜻입니다. 너는요. 압니까? 무엇인지?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요. 너는 무엇인지 압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know what? 좋습니다. 이 표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렇게 말해 볼게요. 그게 무엇인지 너는 아니? 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무엇은 앞에 왓이 이미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뒤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서요. 그것이 이다. 만 장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 it.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be 쓰기로 했어요. 그쵸? it에 어울리는 be는 뭘까요? is가 되겠죠. 여러분. 그것은 이다. it is. 시작 그것은 무엇인지. what it is. 시작 그게 무엇인지 알아요? 쭉 가겠습니다. do you know what it is? 시작 do you know what it is? 시작 do you know what it is? 시작 do you know what it is? 그게 뭔지 알아요?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시작 do you know what it is?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의미하다라는 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mean. 다시요. mean. 시작 좋습니다. 의미하다 뭐라고요?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다. 의미하다. 우리 it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죠. 여러분. it에 어울리게 mean을 만들어주려면 우리 뒤에다 무엇을 붙인다? s 붙여서 it means. 시작 그것은 의미합니다. it means. 시작 자.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what it means. 시작 what it means. 시작 그럼 여러분께서 가보실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시작 do you know what it is?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다시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시작 do you know what it means?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몇 시인지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몇 시. 이번에 what은요. 몇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무슨 시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시간 우리 뭐라고 하죠? 시간 그렇죠. 시간은 time.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무슨 시간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time. 시작 무슨 시간 뭐라고 한다고요? what time. 몇 시 도 뭐라고 할까요? what time. 좋습니다. 여러분. 시간 옆에는요. 우리가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다니냐면요. it이 따라다닐 거예요. what time it is. 가볼까요? 시작 what time it is. 좋습니다. 이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b를 쓸 건데요. 거기에 딱히 써줄 말이 없어서 우리 it을 무조건 쓰는 거예요. 몇 시인지 what time it is. 시작 what time it is. 그럼 몇 시인지 알아요? 저희 질문 만들어 볼게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시작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시작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몇 시인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질문할까요? 시작 do you know what time it is? 좋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무엇은 어디 있다? 와세 담겨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그들이 원하다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they. 그렇죠. 그들이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들이 원하다. 원하다 뭐라 합니까? want. 그렇죠. 그들이 원하다. 그렇죠. they want. 그들이 원하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what they want. 시작 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they want? 시작 do you know what they want? 시작 do you know what they want?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시 알아요? 어떻게 질문해요? 시작 do you know what they want? 시작 do you know what they wan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을 정리해 보자면 요. 그게 무엇인지 너는 아니? 라고 질문해 볼게요. do you know what it is?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do you know what it means? 그럼 몇 시인지 알아요? 저희 질문 만들어 볼게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나요? do you know what they want? do you know what it is? do you know what it mean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do you know what they wan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넨 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do you know what it is? 너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 Do you know what I mean? 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아? 너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좋습니다. 여러분, Do you know what 표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혹시 알았니?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너 알고 있었니? 과거에 알았니? 라고 질문할 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id you know? 시작! Did you know? 시작! 시작! 너 알고 있니? 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우리 Do you know? 라고 하죠. 과거에 대해서 물을 때는 뭐라고 한다? Did you know? 라고 합니다. 너 알고 있니? 라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물을 때는요. 우리 Do you know? 라고 하죠. 과거에 대해서 물을 때는 뭐라고 한다? Did you know? 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Did you know? 여러분, 과거에 알았는지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응용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이거에 대해 알고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무엇에 대하여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About 뭐라고요? 무엇에 대하여 About 뭐요?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This 이것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About this 시작 너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줄 겁니다 Did you know about this? 시작 Did you know about this?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너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라고 해볼게요 그 변화들 여러분 변화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Change 뭐라고요? Change 뭐라고요? 자 변화가 몇 가지 있었나 봐요 여러 개만 들어줄게요 Changes 시작 Changes 시작 근데 아무 변화들 말고 그 변화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The changes 시작 The changes 시작 자 그 변화들에 대하여 어떻게 만들까요? About 그대로 가져옵니다 About the changes 시작 쭉 갈게요 혹시 너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 여러분 가보실까요? 시작 그렇죠 다시 갑니다 Did you know about the changes? 시작 Did you know about the changes? 시작 좋아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 너 알고 있었니?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얘기해 주기로 했죠? I 내가 뭐라고요? 자 그러면요 나는 여기에 있었다 여기 뭐라고 할까요? Here 뭐라고요? 자 있다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있다 B 쓰기로 했어요 있다 뭐라고요? B 자 I에 어울리는 B는 뭘까요? M B I에 어울리는 B 누구라고요? M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있었대요 과거에 있었대요 그럼 I am 하면 안 되고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I was로 바꿔야 되겠죠 자 I was 그대로 갑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다 I was here 시작 좋습니다 내가 과거에 여기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니? 쭉 갑니다 Did you know I was here? 시작 Did you know I was here? 시작 내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가보실게요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너를 그리워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니?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너를 그리워하다 우리 내가 갈까요? 내가 I 그리워해요 Miss 그리워하다 뭐라고요? 누구를요? 너를요? You You 그쵸 Did you know I miss you? 가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그리워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I miss you? 시작 Did you know I miss you? 시작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너 이거에 대해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about this? 너 그 변화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라고 해볼게요 Did you know about the changes? 내가 여기에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I was here? 내가 너 그리워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I miss you? Did you know about this? Did you know about the changes? Did you know I was here? Did you know I miss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 이것에 대해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about this? 너 내 생일인 것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it's my birthday? 너 그 변화에 대해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about the changes? 너 내가 여기 있었던 것 알고 있었어? Did you know I was here? 좋습니다 너 무엇 알고 있었어? 과거에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을 때 우리 did you know? 라고 표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조금 색다른 표현인데요 나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면서 스스로에게 제안 또는 권유를 할 때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I think I should 시작 I think I should 시작 I think I should 시작 나 무엇을 해야만 할 것 같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I should 등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요 너무 직접적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해 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곡하게 돌려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붙인다 I think 를 붙여볼 거예요 내 생각엔 나는 무엇을 해야 해 다시 말해서 나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I think I should I think I should I think I should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우리 떠나다 얘기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떠나다 뭐였죠? leave 떠나다 뭐라고요?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쭉 가겠습니다 I think I should leave 시작 I think I should I think I should leave 시작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뭐라고요? I think I should leave 그 다음으로는요 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물어보다 물어보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ask 질문하다도 좋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질문할 거예요? 누군가에게 질문할 거예요? 누군가 대상이 없죠 그땐 우리 뭐라고 한다? someone 뭐라고요? someone 뭐라고요? 자 그럼 우리 someone 사용해서 연습해 볼게요 I think I should ask someone 시작 나 누군가한테 질문 좀 해야 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ask someone 시작 좋습니다 나 자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자러 가다라는 표현 새로 하나 외워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go to bed 뭐라고요? 침대로 가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러 가다 뭐라고요? go to bed 시작 나 자러 가야 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ink I should go to bed 시작 I think I should go to bed I think I should go to bed 시작 I think I should go to bed 좋습니다 나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휴식을 취하다도요 하나 외워볼까요? take a break 시작 take a break take a break 시작 break 가요 쉬는 시간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다 뭐라고요? take a break 뭐라고요? 나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 should take a break I think I should leave 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나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아 나 자러 가야 할 것 같아 나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 think I should take a break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leave 나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go to the hospital 나 자러 가야 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go to bed 나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I think I should take a break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정반대로 나 무엇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나 무엇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는요 I don't think I should 라고 합니다 천천히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다시 한번 I don't think I should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자 지난번에 배운 표현에서 don't 하나 넣었습니다 I don't think I should 시작 좀 더 빠르게 I don't think I should 시작 나 무엇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지난번에 배운 표현이랑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 따라서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조심스럽게 말할 때 우린 어떻게 얘기한다 I don't think I should 뭐라고요 I don't think I should 기억하시면서요 저의 응용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나 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우리 가다 뭐라고 하죠 Go 좋습니다 나 가면 안 될 것 같아 바로 갈게요 I don't think I should go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I don't think I should go 시작 나는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좋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있다 우리 있다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be 있다 뭐라고요 자 어디에 이곳에 이곳 뭐라고 하죠 here 좋습니다 붙여주세요 be here 뭐라고요 be here 뭐라고요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be here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be here 이번에는요 나 너에게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에게 말하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tell you 뭐라고요 좋습니다 너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tell you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tell you 시작 이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 너한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요 나 이곳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먹다 뭐라고 하죠 먹다 eat 먹다 뭐라고요 우리 이것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this 이것 뭐라고요 이것을 먹다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eat this 뭐라고요 이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쭉 가볼게요 I don't think I should eat this 시작 I don't think I should eat this 시작 나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시작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I don't think I should 되겠습니다 I don't think I should은요 나는 무엇하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나 가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go 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be here 너에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tell you 나 이곳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I don't think I should eat this I don't think I should go I don't think I should be here I don't think I should tell you I don't think I should eat this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 그것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say it 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be here 나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곳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이곳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I don't think I should eat this 좋습니다 여러분 I don't think I should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네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나 그거 생각지도 못했어 또는요 나는 그거 예상하지도 못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오늘의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나는 무엇일 거라고 예상도 못했다니깐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I never thought은요 일단 I thought 가볼게요 thought은요 think 과거에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I thought은 나는 생각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never 있습니다 never은요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의미예요 I never thought 하면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안 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나는요 무엇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다시요 나는 어떤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하신다고요 좋습니다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현은요 내가 해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이것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까요 내가 I 내가 뭐라고요 I 자 할 거야 여러분 아직 안 했어요 미래에 할 거야 뭐라고 하죠 will 근데요 여러분 우리 과거로 형태 만들어줘야 된다 했어요 미래 과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would로 생겼어요 뭐라고요 나는 할 거야 I would까지 왔어요 해야하다 어떤 의무나 강요를 우리가 의미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to 뭐라고요 have to 뭐라고요 자 갑니다 I would have to 시작 내가 해야 할 거라고 뭐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쭉 갈까요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o 시작 내가 해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내가 I I 내가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우리 어떻게 하죠 can 할 수 있다 뭐라고요 can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디로 맞춰줘야 된다 생각을 과거에 했기 때문에 과거로 다 맞춰줘야 된다 했어요 can의 과거 혹시 아실까요 can의 과거는 could 뭐라고요 could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다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요 하다 어떻게 할까요 do 그쵸 무엇을 할 거예요 그것을 할 거예요 무엇을 쓸까요 it 좋습니다 다시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다시 again 여러분 붙여볼까요 I could do it again 시작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I could do it again 시작 I could do it again 내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처음부터 갈게요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시작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내가 이걸 다시 할 수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시작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그렇죠 나는 너였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라고 해볼게요 자 너였을 거라고 우리 만들어보기 이전에요 천천히 가면 돼요 너였을 거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t was you 시작 it was you 뭐라고요 너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I never thought it was you 시작 I never thought it was you 시작 그게 너였다고? 나 생각도 못했다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 거 가볼까요 그 다음엔요 내가 이곳에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만큼 믿기지 않아요 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이곳에 있다 우리 어떻게 얘기할까요 be here 뭐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 I would be here 시작 I would be here 시작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 쭉 가주세요 시작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다시 한 번이요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시작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시작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요 I never thought 이라는 표현이었는데요 나는 무엇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그만큼 예상치 못한 얘기를 우리가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o 내가 그것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너였을 거라고 나는 생각도 못했어 I never thought it was you 내가 이곳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o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again I never thought it was you I never thought I would be here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I never thought I could do it 내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I never thought I would have to 내가 여기 있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좋습니다. 여러분, I never thought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 중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과거에 나는 무엇을 생각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린 바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을 말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I thought 내가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It was 무엇이었다고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게요. 나는 무엇이었다고 생각했어. 과거에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it was. 좋습니다. 저희 바로 그럼 응용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농담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joke. 뭐라고요? joke. 뭐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농담은 셀 수 있어요. 하나의 농담인 줄 알았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뭐 붙일까요? 그렇죠. 어 붙여서 a joke. 뭐라고요? 농담한 게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it was a joke. 시작. I thought it was a joke. 시작. 나 그거 농담인 줄 알았잖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I thought it was a jok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나는 그게 실수인 줄 알았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실수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mistake. 시작. mistake.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셀 수 있어요. 하나의 실수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a mistake.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나는 그게 실수인 줄 알았어. 축하 보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따라해보실게요. I thought it was a mistake. 시작. I thought it was a mistake. 시작. 좋아요. 다음으로는요,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라고 해볼게요. 생각. 아이디어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디어. 시작. 아이디어. 시작. 근데 아무런 생각 말고요, 여러분 좋은 생각, 우리 좋은이라고 할 때 뭐 쓰죠? good. 뭐라고요? 자, 붙여볼게요. 좋은 생각. good. 아이디어. 시작. good. 아이디어. 시작. 근데 하나의 좋은 생각, 우리 뭐를 붙인다? 어, 붙인다 했어요. 하나의 좋은 생각. a good. 아이디어. 시작. a good. 아이디어. 시작.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good. 아이디어. 시작. I thought it was a good. 아이디어. 다시 한 번. I thought it was a good. 아이디어. 시작. 난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 thought it was a good. 아이디어. 좋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요, 난 그게 틀린 줄 알았잖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틀린,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wrong. 뭐라고요? 난 그게 틀린 줄 알았잖아. I thought it was wrong. 시작. I thought it was wrong. 시작. I thought it was wrong. 난 그게 틀린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 thought it was wrong.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볼게요. 그럼 난 농담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it was a joke. 나는 그게 실수인 줄 알았어. I thought it was a mistake. 나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나는 그게 틀린 줄 알았잖아. I thought it was wrong. I thought it was a joke. I thought it was a mistake.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I thought it was wrong.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good idea. 실수였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a mistake. 농담이었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I thought it was wrong.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속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엇할 꿈도 꾸지마. 무엇할 생각도 하지마. 우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할 때 우리는 오늘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Don't even think about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뭐라고요? Don't even think about 무엇할 생각도 하지마. 뭐라고요? Don't even think about 뭐 할 꿈도 꾸지마도 뭐라고요? Don't even think about 좋습니다. 여러분 don't think about은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even은요. 뭐뭐 할 생각도라는 강조를 위해서 우리가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조차도 생각하지마 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게요. 좋습니다. Don't even think about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너 그거 생각도 하지마 라고 해볼게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것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한다 했죠? It 좋습니다. It 가볼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마요. Don't even think about it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think about it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it 그 생각하지도 마 뭐라고요? Don't even think about it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너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떠나다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Leave 뭐라고요? 자 그럼요. 우리 떠날 생각도 하지마 이번에는요. 무엇을 붙이냐면요. ing를 무조건 붙여볼게요. Don't even think about it 시작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it 떠날 생각하지 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it 시작 떠날 생각하지도 마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it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시도할 생각도 하지마 라고 해볼게요. 시도하다는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try 뭐라고요? 시도하다 노력하다 둘 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만들기로 했죠? ing 붙이기로 했어요. 시도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시도해볼 생각도 하지마세요 뭐라고 할까요?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나에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다 보여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다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lie 뭐라고요? lie 뭐라고요? lie lie lie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뭐라고요? 거짓말하다 lie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ing 붙이기 위해서 우리는요. y로 바꿔서 이렇게 생기게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거짓말하다 lying to me 시작 lying to me 시작 자 나에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추가입니다. Don't even think about lying to me 시작 나에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lying to me 시작 Don't even think about lying to me 시작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누구에게 무엇을 생각도 하지마 꿈도 꾸지마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Don't even think about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마요 Don't even think about it 너 떠날 생각하지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leaving 시도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자 나에게 거짓말할 생각도 하지마세요 Don't even think about lying to me Don'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think about leaving Don't even think about trying Don't even think about lying to me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것을 생각도 하지마 Don't even think about it 떠날 생각도 하지마 Don't even think about doing i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 매우 유용한 표현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대체 누가 할 거야? 또는 이거는 누가 할까? 라는 식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궁금해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Who's going to?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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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s going to는요. 우리 who, is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다시 연습해 볼까요? Who's going to? 시작 좋아요. 이 표현은요. 누가 무엇을 할까? 누가 무엇을 할 거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누군가를 궁금해할 때 우리는 뭐라고 묻는다? 그렇죠. Who's going to? 라고 물을 거예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올 거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다 우리 뭐라고 하죠? Come 좋습니다. 바로 갈게요. Who's going to come? 시작 Who's going to come? 누가 올 거야? Who's going to come? 시작 Who's going to come? 오는 사람이 그래서 누군데? 뭐라고요? Who's going to come? 좋습니다. Who's going to come?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요. 누가 오늘 요리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자 요리하다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cook 시작 cook 뭐라고요? 좋습니다. 누가 요리할 거야? 바로 가겠습니다. Who's going to cook? 시작 Who's going to cook? 시작 누가 요리할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시작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다. 우리 뭐라 그러죠? help 뭐라고요? 좋습니다. 누구를 도와요? 나를 도와요. 나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me 좋습니다. 붙여볼게요. help me 뭐라고요? 나를 돕다 뭐라고요? 그럼 쭉 가볼게요.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Who's going to help me? 시작 Who's going to help me? 시작 누가 나를 도와줄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시작 Who's going to help me? 좋습니다. 누가 그것을 계산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계산할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Who's going to pay for it? 시작 Who's going to pay for it? 좋습니다. 여러분 계산하다는요. 우리 무언가를 지불하다라는 의미로서 pay for 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Pay for Pay for 뭐라고요? 자 그것을 계산할 거예요. pay for it. 시작 Pay for it. 시작 자 붙여서 다시 갑니다. 누가 계산할 거야? Who's going to pay for it? 시작 Who's going to pay for it? 시작 Who's going to pay for it? 자 우리 기억합니다. 지불하다 계산하다 뭐라고요? Pay for Pay for. 계산하다 지불하다 뭐라고요? Pay for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올 거야? Who's going to come? 누가 요리할 거야? Who's going to cook?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야? 라고 우리가 묻는 거예요. Who's going to help me? 누가 그것을 계산할 거야? Who's going to pay for it? Who's going to come? Who's going to cook? Who's going to help me? Who's going to pay for i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누가 올까? 누가 이거 계산할까? 누가 이거 계산할까? Who's going to? 여러분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콘스톡의 제니니입니다 간혹 가다가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 그걸 하겠어? 라면서 아무도 그거를 안 할 거야 라는 의미를 암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여러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Who would? 뭐라고요? Who would? 뭐라고요? Who would? 뭐라고요? 여러분 Who 누가죠? 모두는요 하겠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Who would? 뭐라고요? 대체 누가 그걸 하겠어? 뭐라고 할까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그걸 말하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다 우리가 입 밖으로 낼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say 뭐라고요? say 뭐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다 했어요 간단하게는 it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that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그것을 말하다 say that 뭐라고요? say that 입 밖으로 꺼내서 말하다 say that 뭐라고요? say that 좋습니다 누가 대체 그것을 말하겠어? 다시 말해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게요 연습해 보실게요 Who would say that? 시작 Who would say that? 시작 Who would say that? 그런 말을 누가 해?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뭐라고요? Who would say that?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누가 그런 것을 하겠어? 다시 말해서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그런 것, 그런 짓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 일단 알고 있는 것부터 만들어 볼게요 하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do 좋습니다 여러분 하다는 do예요 그럼 이제 그런 것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런 것은요 그와 같은 무언가라고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잘 보세요 something like that 뭐라고요? something like that something like that 뭐라고요? something like that 그와 비슷한 무언가라고 해석해서 그런 것 뭐라고요? something like that 좋습니다 그럼 우리 붙여볼게요 그런 것을 하다, 그런 짓을 하다 do something like that 시작 do something like that 그럼 비스무리한 어떤 행동을 하다 do something like that 시작 do something like that 좋습니다 쭉 가볼게요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시작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그럼 기상천외한 일을 누가 하겠어?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시작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좋습니다 다시요 누가 그런 것을 하겠어? 뭐라고 하신다고요? 시작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전화했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전화하다 뭐라고 하죠? call 전화하다 뭐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전화하겠어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다르게 누가 전화를 했겠어? 과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would have called? 시작 who would have called? 시작 과거에 누가 전화를 했겠어?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요? who would have called? 시작 who would have called? 시작 who would have called?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who would have 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과거 이디 붙여주시면 된다라는 거 who would have called? 뭐라고요? 누가 전화했겠어?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 형식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거 만들어 볼게요 누가 너와 동의를 하지 않겠어? 라고 해볼게요 누가 너와 동의하지 않겠어? 여러분 동의하다는 우리 뭐라고 하죠? agree 동의하다 뭐예요? agree 좋습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이걸 붙입니다 disagree 뭐라고요? disagree 뭐라고요? 동의하지 않다 반대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누구와 동의한다 누구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 with를 씁니다 뭐라고요? with 뭐라고요? 자 누구와 동의하지 않는다 disagree with 통으로 외워주세요 시작 disagree with 시작 누구와 반대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너와 동의하지 않다 너와 반대한다 disagree with you 시작 그럼 통으로 가볼게요 너와 동의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누가 너와 동의하지 않겠어? 라고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따라해보실게요 who would disagree with you 시작 who would disagree with you 시작 대체 누가 너랑 반대하겠어?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누가 무엇을 하겠어? 라고 할 땐 우린 who would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요 어떤 일을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누가 대체 그것을 말하겠어? who would say that?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과거에 누가 전화를 했겠어?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요? who would have called? 누가 너와 동의하지 않겠어? who would disagree with you? who would say that?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who would have called? who would disagree with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who would say that? 누가 그것을 생각해봤겠어? who would have thought that? 누가 그런 것을 하겠어? 누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겠어? who would disagree with that? who would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닝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 어쩌지?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이 표현 바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 따라해보실게요 what if? 뭐라고요? what if? 간단해요 what if? 뭐라고요? what if? 뭐라고요? what if? 여러분 what if 이 짧은 표현에는요 이 의미가 다 담겨있는데요 if는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다면 어떡하지? 어쩌지?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 what if? 시작 what if? what if?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또는 어떤 상황의 결과가 어떨까?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뭐라고 한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간다면 어떡하지? 어떨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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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면 어떨까? What if I go? 시작 내가 간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 What if I go? 시작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내가 틀린다면 어떡하지? 라고 해볼게요 내가 틀리면 어쩌지?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뭐라고 해요? I I 내가 I 틀리다 뭐라고요? wrong 그럼 여러분 I wrong 바로 올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누가 낀다 했죠? B 동사가 껴요 이번에 어울리는 B는요 am 되겠죠 I am wrong 시작 내가 틀린다면 I am wrong 시작 좋습니다 내가 틀리면 어쩌지? 라고 해볼게요 What if I am wrong? 시작 What if I am wrong? What if I am wrong? 시작 What if I am wrong? 계속 해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라고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I 내가 I 좋습니다 좋아하다 우리 천천히 갑니다 좋아하다 뭐예요? like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을 때는요 우리 앞에 무엇을 붙이면 될까요? don't 붙여서 만들어 볼게요 나는 좋아하다는 I like 뭐라고요? I like 뭐라고요? 난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시작 I don't like 시작 자 무엇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네요 I don't like it 시작 I don't like it 시작 I don't like it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어쩌죠? 라고 질문합니다 What if I don't like it? 시작 What if I don't like it? What if I don't like it? 시작 What if I don't like it? 내가 그것을 받아봤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쩌죠? What if I don't like it? 다시요 시작 What if I don't like it?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떡해요? 어떨까요? 어쩌죠? 라고 질문을 할게요 내가 I 내가 여러분 우리 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want to 뭐라고요? want to 뭐라고요? 자 이번에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까 안을 때 뭐 붙인다? don't 가볼게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시작 I don't want to 시작 I don't want to 근데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맨 뒤에 뭐를 붙여주면 될까요? wait 그렇죠 쭉 갑니다 I don't want to wait 시작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하고 싶다 우리 어떻게 얘기한다? want to 뭐라고요? 하고 싶지 않으니까 don't want to 붙였어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떡하죠? 어쩌죠? 쭉 갑니다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시작 what if I don't want to wait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떡해요?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시작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시작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만약에 무엇하면 어떨까? 또는 어쩌지? 라면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내가 간다면 어떨까? what if I go? 내가 틀리면 어쩌지? 라고 해볼게요 what if I am wrong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떡해요? 어쩌죠? 라고 질문합니다 what if I don't like it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다면 어떡하죠?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go? what if I am wrong what if I don't like 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만약 내가 틀리면 어쩌지?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what if I don't want to wait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닉입니다 해커스 톡의 제니닉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는데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취향을 묻습니다 너는 어떤 음악을 좋아해?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너는 어떤 차를 갖고 있어? 라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갖고 있어?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간단해요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kind가 종류라는 뜻이에요 what kind? 무슨 종류? 어떤 종류라는 뜻이겠죠? what kind of?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요 무엇은 어떤 유형이야? 또는 무엇은 어떤 종류야?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상대방의 취향, 종류, 유형을 물어볼 때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what kind of? 좋습니다 저희 what kind of 사용해서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그것은 어떤 장소야? 라고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어떤 장소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할 건데요 어떤은 앞에 있다 했어요 그쵸 what kind? 무슨 종류? 어떤? 이란 의미를 이미 지니고 있어요 우리는 장소부터 시작하면 돼요 장소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place 뭐라고요? place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은 이다 남았어요 여러분 그것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it it 그것 뭐라고요? it 그것도 뭐라고 할까요? it 좋습니다 무조건 it이에요 그 다음에 it에 어울리는 이다 in이 뭐가 있을까요? be를 응용해서 it is 그쵸 it is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순서를 바꿔 볼게요 what kind of place is it? 시작 what kind of place is it? 뒤에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에서 바뀐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what kind of place is it? 시작 what kind of place is it? person person 좋습니다 사람 한 명 뭐라고요? person 좋아요 이번에도 천천히요 그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he he 그 다음에 거기에 어울리는 이다 in이 is가 되겠죠 여러분 그는 무엇이다? he is 뭐라고요? he 그는 무엇이다? he is 뭐라고요? he is 여기서도 순서가 바뀌겠죠? 여러분 잘 따라와 보세요 what kind of person is he? 시작 what kind of person is he?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is he? 시작 what kind of person is he? 시작 what kind of person is he? 시작 what kind of person is he?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볼게요 시작 what kind of person is he? 그렇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다음 표현으로는요 어떤 직업이 당신은 있나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직업부터 해결하면 되겠죠? 어떤 이번에도 앞에 쏠려 있다 했어요 이번에 직업부터 갈까요? 직업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job 뭐라고요? 그럼요 어떤 직업까지 뭐라고 할 수 있죠? what kind of job? 그렇죠 어떤 유형의 직업 뭐라고요? what kind of job? 좋아요 이번에는요 당신은 갖고 있나요? 라고 만들게요 당신은 갖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뭐 갖고 계세요?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하죠? do you have? 시작 do you have? 시작 당신은 갖고 있나요? do you have? 시작 do you have? 붙여볼게요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시작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당신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시작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그렇죠 여러분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고 저희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시작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시작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당신은 어떤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나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어떤 종류의 책들 어떻게 얘기할까요? what kind of books? 그렇죠 what kind of books? 시작 what kind of books? 시작 what kind of books? 시작 what kind of books? 당신은 어떤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나요? 쭉 갑니다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 당신은요 어떤 종류의 책들을 읽으시나요? 가볼게요 여러분 읽다 뭐라고 하죠? read 좋습니다 그럼 read 넣으면 되겠죠 가볼게요 당신은 어떤 책들을 읽으시나요?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시작 what kind of books do you read?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곳은 어떤 장소야? what kind of place is it?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what kind of person is he? 당신은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나요?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당신은 어떤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나요?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what kind of place is it? what kind of place is it? what kind of person is he? what kind of job do you have?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what kind of people are they? what kind of places is it?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종류야?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종류야? what kind of work do you do? 내가 좋아하는 책들은 어떤 종류야? what kind of 라는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누군가한테 어떤 것에 대한 의견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질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 저건 어때? 라고 할 때 우리 오늘의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What do you say to? 시작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시작 What do you say to? What do you say to? 시작 What do you say to?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할까요? What do you say to?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의견을 물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do you say to? 시작 What do you say to? 좋아요 이 표현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너 내 계획 어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견을 물어볼게요 우리 계획은 뭐라고 하기로 했죠? Plan 계획은 뭐라고요? Plan 좋습니다 내 계획 가볼까요? My plan 시작 My plan 시작 My plan 시작 My plan 나의 계획 뭐라고요? My plan 좋습니다 너 내 계획 어떻게 생각해? 어때? 라고 질문해 볼게요 What do you say to my plan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plan?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plan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plan? 내 계획 어떻게 생각해?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plan? 그렇죠 이런 얘기는요 이번에는요 너 내 제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어떤 제한이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Suggestion 시작 Suggestion 시작 자, 내 제안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my suggestion. 시작! 그럼요, 내 제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너 내 제안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질문하신다고요? 시작!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가격 어때? 이 가격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해 볼게요. 여러분, 가격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격? Price! 가격 뭐라고요? Price! 좋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 가격 말고 이 가격. 이거 할 땐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This! 시작! 저거는 that! 시작! 이건 뭐라고요? 저것은요? 좋습니다. 이 가격 뭐라고 할까요? This price! 시작! 이 가격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 가격 어때?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시작!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이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시작!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너 내기 한 판 어때?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내기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Bet! 뭐라고요? Bet! 자, 한 판이기 때문에 A bet! 시작! A bet! 좋습니다. 우리 그럼요, 내기 한 판 어때? 라고 질문해 볼게요. What do you say to a bet? 시작! What do you say to a bet? What do you say to a bet? 시작! What do you say to a bet? 내기 한 판 어때?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시작! What do you say to a bet?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배운 표현 저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너 내 계획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say to my plan? 내 제안 어떻게 생각해? 라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What do you say to a bet? 이 가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What do you say to a bet? 내기 한 판 어때? What do you say to a bet? What do you say to my plan? What do you say to my suggestion? What do you say to this price? What do you say to a be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 제안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the suggestion? 그 주장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that argument? 내 계획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my plan? 산책하는 것은 어때? What do you say to a walk? 여러분, 무엇은 어때? 라면서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요. 우리 what do you say to? 라면서 질문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독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친구가 와서 얘기합니다. 나 오늘 너무 슬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까요? 너가 슬픈 이유가 뭐야? 왜 슬퍼? 무엇이 너를 슬프게 해? 또는요. 어떤 친구는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너무 신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할 수 있죠? 왜 너는 신났어? 무엇이 너를 신나게 해? 라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대한 이유를 우리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유를 물을 때 오늘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이유를 물을 때 무언가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는 뭐야? 어떻게 질문할까요? 여러분, what makes you 천천히 보면 what, 무엇이, makes, 만들어, you, 너를, 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너를 무엇하게 만들어? 라는 거. 다시 말해서 무엇이 너를 무엇하게 해? 그 이유가 대체 뭐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what makes you 사용한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너를 다르게 만들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가볼게요.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하나요? what makes you different? 시작! 무엇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다르게 하나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시작! 그렇죠. what makes you different? 기억하시고요.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라고 해볼게요. 저희 바로 가볼까요? 행복하는 happy인 걸 알고 있어요. 바로 갑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시작! what makes you happy? 그렇죠.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what makes you happy? 시작! what makes you happy? 시작! what makes you happy? 시작! what makes you happy? 그렇죠. 계속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현으로는요.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다 부터 갈게요. 생각하다? think, 생각하다?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nk that, 시작! think that, 시작! 그럼 저희 만들어 볼게요. 질문!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what makes you think that? 시작! what makes you think that? 왜 그렇게 생각해요? what makes you think that? 시작! what makes you think that?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시작! what makes you think that? 그렇죠. 계속 갑니다. 무엇이 그렇게 말하게 하나요?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say that. 그렇죠. 그렇게 말하다 뭐라고요? say that. say that. 뭐라고요? say that. 그것을 말하다 그렇게 말하다 둘 다 뭐라고요? say that. 좋습니다. 그럼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만드나요? 라고 만들어 볼게요. what makes you say that? 시작! what makes you say that? 왜 당신이 그런 말을 할까요? 시작! what makes you say that?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시작! what makes you say that? 그렇죠. 이유를 물을 때 우리 what makes you로 시작한다라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볼게요. 무엇이 당신을 다르게 하나요? what makes you different?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나요?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나요? what makes you think that?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말하게 만드나요?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different? what makes you happy? what makes you think that? what makes you say tha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번째로로 kleiner 무엇이 당신을 누굴 생각을 하고 싶어요. 너라 생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해? 무엇이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해? 무엇이 너의 마음을 바꾸게 해? 좋습니다. What makes you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크의 제니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요. 우리가 이유를 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지난번에 배운 표현과의 차이점은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오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상과 다른 일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come 시작 How come 시작 How come 시작 How come How come은요. 여러분 통으로 외워주셔야 돼요. 어째서 무엇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말도 안 돼? 라면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come 시작 여러분 How come은요. 뒤에 안 붙이고 단독으로 사용해 주셔도 돼요. 어째서 뭐라고요? How come 왜? 뭐라고요? How come 좋습니다. 우리 How come 뒤에 여러 표현을 붙이면서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너는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전화하다 우리 뭐라고 하죠? Call 그럼요. 너는 나에게 전화한다. You call me 시작 너는 나에게 전화한다. 뭐라고요? 그럼요. 너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무엇을 붙여준다? Don't 붙여준다 했어요. You don't call me 시작 You don't call me 시작 You don't call me 시작 You don't call me 너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는다. 뭐라고요? You don't call me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어째서 너는 한 번도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니? 가볼게요. 시작 How come you don't call me? 그렇죠. 너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How come you don't call me 시작 How come you don't call me? 우리가 친하게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안 해? 시작 How come you don't call me? 그렇죠. 의아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우리 How come 쓴다라는 거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째서 나를 아니?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너는 나를 알다. 천천히 가시면 돼요. 너는 너는 그렇죠. 알다 No 알다 누구를요? 나를 뭐라고 할까요? Me 천천히 가볼게요. 너는 나를 알다 You know me 시작 You know me 너는 나를 알다 You know me 시작 You know me 여러분 쭉 가볼게요. 어째서 너는 나를 아니? How come you know me? 시작 How come you know me? 당신은 나를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알아요. 어째서 당신은 저를 알아요? How come you know me? 시작 How come you know me? How come you know me? How come you know me?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너는 어째서 오지 않았니?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배웠던 표현이랑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너는 어째서 오지 않아? 라고 질문할 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don't come 시작 You don't come 너는 왜 오지 않아? How come you don't come? 시작 How come you don't come? 근데 여러분 그것과 지금 표현의 차이점은 뭐다? 오지 않았다. 과거에 오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땐요. 우리 don't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Did it 시작 Did it Didn't 시작 Did it 너는 오지 않았다. You didn't come 시작 You didn't come 너는 오지 않았다. You didn't come 시작 You didn't come 다시요. 아까 너는 오지 않는다는 You don't come 시작 You don't come 너는 오지 않는다. 뭐라고요? You don't come 하지만 과거에 너는 오지 않았다. 어떻게 얘기해줄까요? You didn't come You didn't come 시작 You didn't come. 좋아요. 질문만 들어볼게요. 어째서 당신은 오지 않았나요? How come you didn't come? 시작. How come you didn't come? 당신이 오실 줄 알고 나는 매우 기다렸는데 어째서 안 왔나요? How come you didn't come? 시작. How come you didn't come? 어째서 안 왔죠? 뭐라고요? How come you didn't com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어째서 당신은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고 해볼게요. 왜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번에도요. You didn't. 뒤에 무엇을 붙이면 된다? 대답하다 우리 하나 볼게요. Respond. 시작. 지금까지 대답하다. answer이라고 했다면요. 하나만 더 익히겠습니다. Respond. 시작. 그럼요.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만들까요? You didn't respond. 시작. You didn't respond. 당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뭐라고요? You didn't respond. 그럼 질문해 볼게요. 어째서 당신은 대답을 안 했나요? 시작. How come you didn't respond? 그렇죠. 따라해보세요. How come you didn't respond? 시작. How come you didn't respond? 시작. How come you didn't respond? 어째서 대답을 하지 않은 거죠? 시작. How come you didn't respond? 맞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보겠습니다. 너는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해? How come you don't call me? 어째서 너는 나를 아니? How come you know me? 어째서 당신은 오지 않았나요? How come you didn't come? 어째서 당신은 대답을 안 했나요?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어째서 내가 이것에 대해 몰랐을 수 있어? 어째서 내가 그것을 알 수 있어? How come you know that? 어째서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How come you don't like it? 어째서 너는 나한테 전화하지 않을 수 있어? How come you don't call me? 좋습니다. 여러분 how come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또 다른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누군가한테 너 그거 어떻게 알아? 라는 식으로 질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어떻게 무엇을 알아? 라고 묻고 싶을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do you know 하면 당신은 압니까? 라는 의미 되겠죠? 거기 앞에 how 어떻게 를 붙이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돼요. 다시요. how do you know? 시작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볼게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해볼게요. 나를 알 방법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 나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나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갑니다. how do you know me? 시작 how do you know me? 시작 how do you know me? 저를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시작 how do you know me? 나를 어떻게 알아? 시작 how do you know me? 좋아요 다음 거 가볼게요. 서로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해볼게요. 너랑 너는 서로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서로 간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each other 시작 each other 시작 질문해 볼게요. how do you know each other? 시작 how do you know each other? how do you know each other? 시작 how do you know each other? 서로 어떻게 하세요? 질문 어떻게 할까요? 시작 how do you know each other? 어? 둘이 아는 사이였어?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how do you know each other? very good. 계속 갑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것이 사실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그것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것 it it 그것 뭐라고요? it 그것 뭐라고요? it 좋아요. 그럼요. 그것이 사실이다. 사실인 상태는 뭐라 그랬죠? true 사실인 상태? true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it, true 바로 나오면 안 돼요. 중간에 뭐가 껴질까요? it is true 시작 it is true it is true 시작 i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뭐라고요? it is true 좋아요. 짧게 가볼게요. it's true 시작 it's true it's true 시작 it's true 좋아요. 그럼 그것이 사실인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질문 갈게요. how do you know it's true? 시작 how do you know it's true? 시작 how do you know it's true?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it's true? 시작 how do you know it's true? 좋아요.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녀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녀가? she 그녀가? she 좋아요. 천천히 갈게요. 좋아한다 like like 여기서는요. she 뒤에 붙으니까 like, s 가볼게요. 그녀는 좋아합니다. she likes 시작 she likes 시작 she likes 누구를 좋아합니까? 너를 좋아한대요. she likes 뒤에 뭐 붙을까요? you you 좋습니다. 그녀가 너를 좋아한다. she likes you. 시작 she likes you. 그녀는 너를 좋아해. she likes you. 시작 she likes you. 질문합니다.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how do you know she likes you? 시작 how do you know she likes you? 시작 how do you know she likes you? 시작 how do you know she likes you?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지도 어떻게 알아? 시작 how do you know she likes you?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서로 어떻게 아세요? 질문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 그녀가 너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어떻게 그것을 알아? 어떻게 그것이 사실인지를 알아? 어떻게 나를 알아? 어떻게 서로를 알아? 여러분 오늘 how do you know라는 표현 배웠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코스 소개 제니링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누군가한테 어떤 것이 마음에 들어? 라고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저희 바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how do you like는요. 무엇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지를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따라해보실게요. how do you like? 시작 좋아요. 여러분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음식 마음에 들어? 그 음식 어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food 음식 뭐요? 좋아요. 그럼 아무 음식 말고 그 음식 어떻게 얘기하죠? 그 음식 뭐라고요? 좋아요. 그럼 만들어 볼게요. 그 음식 마음에 들어요? how do you like the food?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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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식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만들까요? 시작 how do you like the foo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신발 어때요? 라고 해볼게요. 우리 신발 어떻게 얘기하죠? 신발? shoes shoes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발은 뭐라고요? shoes 왜? 근데 신발은 하나인데 S가 붙어요? 라고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발은 항상 몇 짝씩 같이 신죠? 두 짝을 항상 같이 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얘기할 때 무조건 뭐라고 한다? shoes 시작 shoes 시작 자 신발 우리 한 짝만 안 신고 다녀요. 두 짝 다 신고 다니니까 우리 뭐라고 한다? shoes 시작 신발 무조건 뭐라고요? shoes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 신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this 아닌 these 씁니다. these shoes 시작 these shoes 시작 these 그럼 질문 만들어 볼게요. 이 신발 마음에 들어요? 나 이거 샀는데 어때요? 질문할게요. how do you like these shoes?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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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발은 항상 shoes 라고 불린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나의 새 머리 모양 마음에 들어요? 나 머리 자르고 왔는데 내 거 마음에 들어? 라고 해볼게요. 내 나의 어떻게 만들까요? my 새로운 어떻게 얘기하죠? new 여러분 우리 머리 모양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배워 보도록 할게요. 해커 카치이작 해커 카치이작 나 머리 잘랐어. 해커 카치이작 mana hair cut 머리 모양 뭐라고요? 이 발 헤어스타일도 뭘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랐다라는 의미에서 헤어컷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거에요 내 새로운 머리 모양 어때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나 방금 머리 자르고 왔는데 내 새 머리 모양 어때? 여러분 만들어 보실까요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헤어스타일이라고 많이 하죠 내 새로운 머리 스타일 어때?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나 이번에 단발로 잘랐는데 내 새로운 헤어스타일 어떻게 생각해? 시작 How do you like my new hairstyle?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요 내 선물 마음에 들어? 라고 질문해 볼게요 내 선물 그대로 하면 돼요 내, my, 나의, my 좋아요 선물 어떻게 얘기할까요? Present 뭐라고요? 내 선물, my present 시작 여러분 내 선물이라고 했다 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내 선물 뭐라고 할까요? My present 좋아요 질문합니다 내가 준 선물 다시 말해서 내 선물 마음에 들어 시작 How do you like my present? 시작 How do you like my present? 시작 How do you like my present? 내가 준비한 선물 마음에 들어 시작 How do you like my present?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 오늘 배운 표현 여러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음식 마음에 들어? How do you like the food? 이 신발 마음에 들어요? How do you like these shoes?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How do you like my present? How do you like my present? How do you like my present? How do you like the food? How do you like these shoes? How do you like my new haircut? How do you like my present? How do you like my present? 해볼게요. 그 아이디어가 맘에 들어?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어? 좋습니다. 여러분, how do you like? 정말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직업은요, 선생님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요, 얼마 동안, 얼마나 오래 선생님을 하셨나요? 선생님으로서 일을 하셨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 지속된 기간을 물을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이 또한 정말 유용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분, 오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무엇인지, 얼마나 오래됐어? 얼마나 됐어? 라고 묻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예를요, 두 개로 끊어볼게요.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의미예요. have you been 해왔니?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니? how long have you been?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시작 얼마나 오랫동안 했니?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무엇인지 얼마나 됐니?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been? 좋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해볼게요. 결혼한 상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rried, 시작 married, 시작 결혼하다가 married 하면요, 결혼한 상태는 married라고 합니다. 결혼한 상태는 뭐라고요? married 그럼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결혼한 상태 된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결혼 생활 지속한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 어떻게 할까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죠? study study, 뭐라고요? 그럼 여기서도요, 우리 ING 그대로 갑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공부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공부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뭐라고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곳에서 기다린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먼저 기다리다 먼저 해볼게요. 기다리다 어떻게 얘기하죠? wait 기다리다 뭐라고요? 이번에도 ING 붙여서 뭐라고 만들어줄까요? waiting 어디서? 이곳에서? 이곳 어떻게 하죠? here here 뭐라고요? here 뭐라고요? here 좋아요. 그럼 붙여 볼게요. waiting here 시작 waiting here 시작 waiting here 시작 그럼 문장 만들어 볼게요. 이곳에서 기다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되게 오랫동안 기다린 것 같은데 얼마동안 기다리셨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시작 좋아요. 이번에는요, 선생님인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으로 일한 지 얼마나 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로 가면 돼요. 선생님 뭐예요? teacher. 그쵸. 근데 선생님 한 명이 되겠죠? a teacher. 시작 자 당신에게 질문하는 거니까요. 선생님도 한 명이어야 된다라는 거. a teacher. 시작 한 명의 선생님 뭐라고요? a teacher. 그럼 질문 갑니다. 선생님인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시작 선생님으로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선생님이 된 지 얼마나 됐어요?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시작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그렇죠 그럼요, 오늘 배운 표현 저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공부한 지 얼마나 됐어요?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이곳에서 기다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how long have you been a teacher?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here? 如何 지받 happ D 도착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여기 있은 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일한 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working? 기다린 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여러분 이 표현이야말로 정말 많은 상황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필수적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when 이라는 걸로 써요. 우리가 언제, 언제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저희 오늘 배울 표현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런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실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when 언제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한 적 이란 의미죠.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 게 언제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시작 자,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을 한 게 언제인지 모를 때 우리 표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만났던 마지막이 언제지? 라고 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났던 게 언제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we 우리가 뭐라고요? we met 시작 만나다 보라고요. met 만나다는 meet 만나다 보라고요. meet 과거에 만났어요. 뭐가 될까요? met 좋습니다. 여러분 변화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만났던 마지막이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난 게 언제더라? 여러분 질문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요. 너가 방문했던 마지막이 언제야? 마지막으로 너가 방문했던 게 언제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너가? you 너가 뭐라고요? you 좋아요. 방문하다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visit 그렇죠. 방문하다 뭐라고요? visit 이번에도 과거에 방문했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visited 시작 visited 시작 너가 방문했다. you visited 시작 you visited 시작 you visited 축하합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언제니?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마지막으로 너가 방문한 게 언제야?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 너가 재미있게 놀았던 게 언제야? 라고 우리가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너가 가볼까요? 너가? you 너가 뭐라고요? you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재미있게 놀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놀다는요. 우리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미를 가지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ave fun 시작 have fun 시작 have fun 근데 이번에는요. 과거에 놀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head 갑니다. had fun 시작 had fun 여러분 재미있게 놀다 have fun 뭐라고요? have fun 재미있게 놀다 뭐라고요? have fun 이번에는요. 너가 재미있게 놀았으니까 뭐라 할까요? you had fun 시작 you had fun you had fun 시작 you had fun 내가 재미있게 놀았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I had fun 시작 I had fun 나 재미있게 놀았어 뭐라고요? I had fun 우린 재미있게 놀았어 뭐라고요? we had fun 그렇죠. 그들은 재미있게 놀았어? they had fun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미있게 놀다 뭐라고요? had fun 그렇죠. 재미를 가지다 라는 어색한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놀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축합니다. 너가 재미있게 놀았던 마지막이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책 한 권 가볼게요. a book 시작 a book 시작 축하합니다. 너가 책을 읽었다. you read a book 시작 you read a book 시작 you read a book 그럼 질문합니다. 너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읽었던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시작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book? 그렇죠. 저희 오늘 배운 표현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났던 마지막이 언제죠?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너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게 언제니?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너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을 읽었던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book?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book?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난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마지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had fun? 마지막으로 내가 방문한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마지막으로 내가 책을 읽은 게 언제야? when was the last time you read a book? when was the last time we met? 우리 when was the last time 이라는 표현으로요. 마지막에 언제 했는지 우리가 물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속의 제니니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바로 why로 시작하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why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우리 why로 시작하는 오늘의 표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습니다. 이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왜 내가 물어봤다고 생각해? 내가 물어봤다부터 갈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I 뭐라고요? 좋아요. 물어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물어보다? ask 뭐라고요? ask 근데 이번에는요. 우리가 과거로 물어봤대요. 그럼 우리 뭐라고 할까요? asked 시작. asked 시작. asked 시작. 내가 물어봤다. I asked. 시작. I asked. 시작. 그럼 질문 갈게요. 내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I asked? 시작. Why do you think I asked? Why do you think I asked? 시작. Why do you think I asked? Why do you think I asked? 시작. Why do you think I asked? 내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해? 질문 어떻게 하실까요? 시작. Why do you think I aske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왜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나, 내가 어떻게 얘기하죠? I. 좋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좋아요. 있다. 우리 있다 뭐라고 하기로 했죠? B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 I에 올린 B는 뭘까요? am. I am 시작. I am 시작. 좋아요. 나는요. 여기 있어요. I am here 시작. I am here 시작. I am here. 줄여서 만들어 볼까요? I am here 시작. I am here 시작. 질문 갑니다. 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 am here? 시작. Why do you think I am here?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라고 짐작하세요? Why do you think I am here? 시작. Why do you think I am here? 그렇죠. 이번에는요. 내가 왜 화났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화난 상태는 이렇게 얘기하죠. angry 시작. angry 시작. 나는 화가 났다. I am angry 시작. I am angry 시작. I am angry 시작. I am angry. 왜 내가 지금 화났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 am angry? 시작. Why do you think I am angry? 내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짐작하세요? Why do you think I am angry? 시작. Why do you think I am angry? 시작. Why do you think I am angry?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게 왜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고장난 이유에 대해서 짐작이 되세요? 라고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고장난 상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로 갑니다 그것은 고장났다 질문 갑니다 그게 왜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보실게요 다시 한 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내가 왜 물어봤다고 생각하니? Why do you think I asked? 왜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m here? 왜 내가 지금 화났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m angry? 그게 왜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t's broken? Why do you think I asked? Why do you think I'm here? Why do you think I'm angry? Why do you think it's broken?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왜 내가 물어봤다고 생각하니? 왜 내가 물어봤다고 생각하니? Let's move on 왜 그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세요? Why do you think it's broken? 왜 내가 화났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를 궁금해해서 이유를 물을 때는요 우리 Why do you think?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시작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 릴입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할게요.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거기 가면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걸?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you'll은요. you will이 합쳐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발음해 보겠습니다. you'll be able to. 시작. you'll be able to. 좋아요. 여러분 be able to 하면요.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will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you'll be able to. 시작. you'll be able to. 좋습니다. 이 표현 사용해서 저희 다양한 상황 속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는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배우다 라고 할 땐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learn. 좋습니다. 여러분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다시 해볼까요? learn. learn. 시작. learn. 배우다 뭐라고요? learn. 좋습니다. 쭉 갈게요. 너는 배울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learn. 시작. you'll be able to learn. 시작. you'll be able to learn. 시작. you'll be able to learn. 너가 거기 대학교에 가면은 배울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할까요? 시작. you'll be able to learn. very good. 다음으로는요. 너는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성공하다는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succeed. 시작. succeed. 시작. 좋습니다. 가볼까요?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succeed. 시작. you'll be able to succeed. 시작. you'll be able to succeed. 시작. you'll be able to succeed. 너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할까요? 시작. you'll be able to succeed.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너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뒤로 오다, 돌아오다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come back. come back. 뭐라고요? come back. come back. 돌아오다 뭐라고요? come back. 좋습니다. 축합니다. 너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come back. 시작. you'll be able to come back. you'll be able to come back. 시작. you'll be able to come back. 너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할까요? 시작. you'll be able to come back. very good. very good.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너는요.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돈을 벌다 라고 할 때는요. 돈을 만들다 라고 해 볼게요. 만들다 뭐죠? make. 돈. money. 좋습니다. 돈을 벌다는요. 돈을 만들다. make money. 시작. make money. 근데 우리 더 많은 돈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more money. 시작.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번다 뭐라고요? make more money. 좋습니다. 너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쭉 가볼까요?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시작.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시작.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시작.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시작.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뭐라고 할까요? 시작.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very good.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배울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learn.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너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come back. 너는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you'll be able to learn. you'll be able to learn. you'll be able to succeed. you'll be able to come back. you'll be able to make more money.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는 배울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come back. you'll be able to come back. 너는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you'll be able to succeed. 오늘 배운 표현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표현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나랑 오늘 영화 보러 갈래? 나랑 오늘 뭐 할래?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다. 오늘은 차라리 집에 있을래? 차라리 나 오늘 혼자 좀 있을래? 라고 거절을 하죠. 우리가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 짧은 표현을 쓰시면 돼요. I'd rather 시작 I'd rather에서 id는요. I would가 합쳐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나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단 다른 거를 할래? 라고 할 땐 뭐라고 한다고요? I'd rather 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응용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만들어 보고 싶은 표현은 이거예요. 나는 오늘 차라리 집에 머무를래? 다시 말해서 집에 있을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 머무르다 라는 표현 어떻게 말하죠? stay 뭐라고요? 좋습니다. 집에서 머무르다 뒤에 바로 붙여 주시면 돼요. stay home 시작 stay home 시작 좋습니다. 나는요. 차라리 오늘 집에 머무를래? 집에서 머무를래? 뭐라고 할까요? 시작 I'd rather stay home 시작 다시 한번 I'd rather stay home 시작 I'd rather stay home 시작 I'd rather stay home 시작 I'd rather stay home 나 오늘은 차라리 집에 있을까 봐 뭐라고요? I'd rather stay home 좋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질문. 나 오늘 차라리 집에 갈까 봐 어떻게 얘기하죠? I'd rather go home 시작 I'd rather go home 난 차라리 집에 갈래. I'd rather go home 시작 I'd rather go home 좋습니다. 다음 표현으로는요. 나 오늘은 차라리 혼자 좀 있을래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상태로 있다 라고 할 때 우리 그냥 be 라고 얘기해 주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있다 뭐라고요? be 좋습니다. 우리 혼자 있다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해요. be alone 시작 be alone 시작 나 차라리 혼자 좀 있을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d rather be alone 시작 I'd rather be alone 시작 I'd rather be alone 시작 I'd rather be alone 오늘은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차라리 혼자 있고 싶어 뭐라고 할까요? 시작 I'd rather be alone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나는 차라리 가지 않을래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가다는 뭐라고 그러죠? go 가다는 뭐라고요? 가지 않다는요. 우리 안타, not만 붙여서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not go 시작 not go 적어볼게요. 나는 차라리 가지 않을래 I'd rather not go 시작 I'd rather not go I'd rather not go 시작 I'd rather not go I'd rather not go 그럼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하지 않을래 라고 할 땐 우리 무조건 not을 붙이면 되겠죠? 다시 갑니다. 나는 차라리 가지 않을래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d rather not go 좋습니다. 계속 갑니다.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요. 차라리 영화를 볼래 다른 데 갈 바에는 영화 한 편을 볼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다,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영화를 볼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watch 시작 watch 자, 그 다음에 영화 보라 할까요? movie 영화 뭐라고요? movie 여러분 우리 동시에 영화 몇 편만 볼 수 있어요? 한 편밖에 못 봐요. 영화 한 편만 들어주기 위해서 앞에 무엇을 붙일까요? 어를 붙여서 영화 한 편 뭐라 해요? movie 좋습니다. 그럼 영화 한 편을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atch a movie 시작 watch a movie 시작 자, 우리 watch a movie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영화 한 편을 보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watch a movie 좋습니다. 쭉 갈게요. 나는 차라리 영화를 볼래 시작 I'd rather watch a movie 다시요. I'd rather watch a movie 시작 I'd rather watch a movie 시작 I'd rather watch a movie 나는 차라리 무엇을 할래?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d rather I'd rather 나는요. 차라리 오늘 집에 머무를래 I'd rather stay home I'd rather stay home 나 차라리 혼자 좀 있을래 I'd rather be alone I'd rather not go 나는 차라리 영화를 볼래 I'd rather watch a movie I'd rather watch a movie I'd rather stay home I'd rather be alone I'd rather not go I'd rather watch a movie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해 볼게요 차라리 혼자 있을래 차라리 혼자 있을래 I'd rather be alone 차라리 안 갈래 차라리 안 갈래 I'd rather not go 차라리 대답 안 할래 I'd rather not go 차라리 not answer 차라리 집에 있을래 차라리 집에 있을래 I'd rather stay home 오늘 배운 표현도요.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디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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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우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라면서 우리가 동의를 할 때는요 오늘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ould say 시작 I would say I would say 라는 표현은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생각을 좀 덜 직접적으로 보다 간접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시작 I would say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뭐라고 하실까요? 시작 I would say 저희 오늘도 응용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라고 하죠? It 그것 뭐라고요? It 뭐라고요? It 좋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 좋은 생각부터 가겠습니다. 좋은 우리 뭐라 그러죠? Good 생각 뭐라 그럴까요? Idea 좋은 생각 뭐라 하죠? Good Idea 여러분 붙여 볼게요. It's a good idea 시작 It's a good idea It's a good idea 시작 It's a good idea 자 여기서 생각하라기 때문에 무엇을 넣었어요? 어 넣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a good idea 시작 It's a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네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It's a good idea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ould say It's a good idea 시작 I would say It's a good idea I would say It's a good idea 시작 I would say It's a good idea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나는 볼 수 있겠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Crazy Crazy 그건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야 뭐라고 할까요? 시작 It's a crazy idea It's a crazy idea 시작 It's a crazy idea 좋습니다.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라고 할까요? 시작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그렇죠 다시 한번 갈게요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시작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I miss you 시작 나는 널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miss you 시작 I would say I miss you 시작 I would say 이번에는요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쭉 가볼까요? 시작 I would say I love you 그렇죠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love you 시작 I would say I love you 시작 I would say I love you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할 수 있어 라면서 내 생각이나 의견을 덜 직접적으로 얘기할 땐요 우리 이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t's a good idea 그거는 제정신이 아닌 생각이라고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나는 널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miss you 나는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love you I would say It's a good idea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I would say It's a crazy idea I miss you I would say I love you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t's a good idea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t's crazy 내가 널 그리워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miss you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I would say I love you 오늘 표현도요 기억 꼭 해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표현인데요 나 그거 상관없어 나 진짜 상관없다니깐 일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저희 오늘 중요한 표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상관없어 라면서 상관없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 wouldn't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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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d는요 신경쓰다 상관하다라는 의미로써요 I wouldn't mind라고 하면요 상관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희 이런 유용한 표현을 갖고요 다양하게 한번 응용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요 나는 그것도 상관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그것 우리 it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했어요 that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난 그것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that I wouldn't mind that 나 그것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that 좋습니다 이렇게 다음으로는요 그것을 다시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다 부터 갈까요 하다 do 하다 뭐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하는 것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우리 뒤에 ing 붙이기로 했어요 하는 것 어떻게 만들죠 doing 뭐라고요 무엇을 할 거예요 그것을 할 거예요 doing it 시작 다시는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again 붙여볼게요 doing it again 시작 그것을 다시 하는 것도 난 상관없어 I wouldn't mind doing it again I wouldn't mind doing it again 그거 다시 해도 난 상관없을 것 같아요 I wouldn't mind doing it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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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계속 갑니다 다음으로는요 너가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뭔가 하더라도 한다면 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f 여부가 있을 땐 뭘 쓴다고요 if 를 씁니다 그 다음에요 너가 가겠습니다 너가 you 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did did 뭐라고요 did 좋습니다 그것을 it 또는 that을 쓰시면 돼요 그렇죠 가볼게요 if you did it if you did it 너가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if you did it if you did it I wouldn't mind if you did it if you did it if you did it I wouldn't mind if you did it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너가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없어요 라고 해볼게요 너는 그것을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you wanted it you wanted it 그럼 여러분 너가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좋습니다 쭉 가볼게요 너가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it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it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it 그렇죠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무엇이 상관없어 라고 할 때는요 I wouldn't mind 라고 합니다 나 그것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that 그것을 다시 하는 것도 난 상관없어 I wouldn't mind doing it again 너가 그것을 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did it 너가 그것을 원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it I wouldn't mind that I wouldn't mind doing it again I wouldn't mind I wouldn't mind if you did it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it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는 내가 내가 그러길 원했더라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wanted to 나는 내가 그랬더라도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f you did 나는 그것은 상관없어 I wouldn't mind that 나는 전혀 상관없어 I wouldn't mind that 나는 전혀 상관없어 I wouldn't mind it all I wouldn't mind 또 늦는다 해도 그렇게 놀랍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친구가 늦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때 나는 무엇이라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놀랍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때는요 오늘의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 좀 기니까요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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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도 여부 여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이 풀을 챙겨갑니다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I wouldn't be surprised if 나는 뭐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거야 그만큼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발생하다 라고 얘기할 때도요 우리 S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It happens 시작 It happens 시작 It happens 시작 그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If it happens 시작 If it happens 놀라지 않을 거예요 까지 가볼게요 여러분 가보실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happens 좋습니다 다시 갈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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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다음 표현으로는요 나는 너가 화났다 하더라도 크게 놀랍지 않을 거 같아 라고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갑니다 너가 뭐라고 하죠 너 You You 좋습니다 여러분 화났다는요 우리 흔히 angry 많이 쓰죠 우리 하나만 더 외울게요 Mad 화났다 뭐라고요 Mad 좋습니다 그럼 화난 상태로 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B를 써야 되는데요 You에 어울리는 B는 뭘까요 Are 좋습니다 너는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You are mad 너 화났네 You are mad 좋습니다 그럼 너가 화났다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쭉 갑니다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너가 화날 거를 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넌 충분히 화낼 수 있어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너가 실망했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실망한 상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isappointed Disappointed 자 너는 실망했어 You are disappointed You are disappointed You are disappointed You are disappointed 너가 실망했다 하더라도 if 챙겨주시고요 갑니다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충분히 실망할만한 실망할만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너가 실망했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거야 가볼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그렇죠 다음으로는요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우리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We 좋습니다 이기다 뭐라고 하죠 Win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We win We win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거야 쭉 갈게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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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우리가 이길 거를 예상하고 있었거든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뭐라고 해도 놀랍지 않을 거야 예상을 했거나 너무나도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그땐 우리 이 표현 씁니다 그것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예요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happens 너가 화났다 하더라도 난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너가 실망했다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happens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disappointed I wouldn't be surprised if we win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내가 그런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are mad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wasn't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it was true 내가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내가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내가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거야 I wouldn't be surprised if you came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업에서 배울 표현은요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너 무엇을 해야 할 걸? 너 무엇을 해야 할 거야? 라면서 상대방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You would hav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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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언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have to라고 해요 너는 무엇을 해야 할 거야?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would have to You would have to 상대방이 해야 하는 일을 추측해서 얘기할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You would have to You would have to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아마 너 와야 할 걸?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다 뭐라고 하죠? Come 좋습니다. 붙여서 가볼게요 너는 와야 할 거야 You would have to come You would have to come You would have to come 너는 와야 할 걸? 뭐라고요? You would have to come 좋습니다 You would have to come 그 다음으로는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저희 바로 한번 가볼까요? You would have to work h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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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더 열심히 일하셔야 할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You would have to work harder 그렇죠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는요 너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요청하다 라고 할 때는요 묻다 ask 뒤에 for 붙여서요 요청하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sk for ask for ask for ask for 무엇을 요청합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은요 돕다랑 동일하게 그냥 help 가 주시면 돼요 도움을 요청하다 뭐라고 한다고요? ask for help ask for help ask for help ask for help 너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would have to ask for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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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너는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난 정말 모르거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할 거야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갑니다 물어보다 뭐라고 하죠? ask ask라고 합니다 물어보다 뭐라고요? ask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게요 someone else someone else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묻다 ask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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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쭉 가볼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You would have to ask someone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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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you would have to 라는 표현 되겠는데요 내가 찾고 물어봐도 알 수 있네요 너가 그래서 내가 찾고 물어봐도 알 수 있네요 너는 와야 할 거야 너는 와야 할 거야 You would have to come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You would have to work harder 너는 도움을 요청해야 할 거야 You would have to ask for help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너는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너는 그들에게 물어봐야 할 거야 너는 그것을 사야 할 거야 좋습니다 여러분 You would have to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울 표현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표현이랑 조금 흡사하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너는요 무엇을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오늘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오늘 어려움 없이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여러분 여러분 wouldn't는요 wouldn't, 아시 합쳐진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너는 무엇을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너는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할 거야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You wouldn't believe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요 바로 응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너무 놀랍다라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할까요 그녀가 she 그 다음에요 말했어요 말하다는 우리 어떻게 하죠 say 말했습니다 과거에 했어요 said 그녀가 말했다 she said 근데요 여기에 뭐가 있죠 뭐라고 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는요 무엇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what을 씁니다 뭘 쓴다고요 what 뭐라고요 자 얘를 맨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what she said what she said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뭐라고 한다고요 쭉 갑니다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you wouldn't believe what s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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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뭐라고 했는지 넌 믿지 못할 거야 뭐라고 할까요 very good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이번에도 가볼게요 내가 뭐라고 할까요 I 좋습니다 보다는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see see 근데 과거에 봤다 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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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는 봤다 I saw I saw 여기도 뭐가 있어요 무엇이 나오니까 무엇을 쓸까요 what을 쓰면 되겠죠 what을 맨 앞으로 끌고 옵니다 what I saw what I saw 내가 뭘 봤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wouldn't believe what I saw you wouldn't believe what I saw 너 내가 뭘 봤는지 믿지 못할 거야 뭐라고 할까요 very good 그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천히 가볼게요 얼마나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how 자 얼마나 어떻게라는 의미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how 자 이번에는요 얼마나 뭐한지 비싼지 우리 비싼 어떻게 얘기하죠 expensive 좋습니다 얼마나 비싼지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how expensive how expensive 좋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이 라는 의미로 넣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것 it 그건 뭐라고요 i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비쌌다 여러분요 과거에 비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부여해줘야 돼요 따라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expensive it was how expensive it was how expensive it was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how expensive it was how expensive it was 축하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쌌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you wouldn't believe how expensive it was you wouldn't believe how expensive it was you wouldn't believe how expensive it was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가 얼마나 친절한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얼마나부터 할까요 얼마나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how 좋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만들어 볼게요 친절한은요 우리 nice kind 다양한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됩니다 friendly 친구와 같이 친절하다 friendly 친구처럼 친절하다 friendly 시작 자 얼마나 친절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how friendly 누가요 그가요 뭐라고 할까요 he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했다 과거의 얘기해 주기 위해서 우리 was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how friendly he was how friendly he was how friendly he was 내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you wouldn't believe how friendly he was you wouldn't believe how friendly he was you wouldn't believe how friendly he was 좋습니다 저희 오늘 배운 표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녀가 뭐라고 말했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you wouldn't believe what she said 내가 뭘 봤는지 너는 믿지 못할 거야 you wouldn't believe what I saw you wouldn't believe how expensive it was 너는 그것을 믿지 않을 거야 너는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을 거야 you wouldn't believe what he said 너는 내가 본 것들을 믿지 않을 거야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지 않을 거야 you wouldn't believe what happened 좋습니다 you wouldn't believe 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요 영어로 누군가한테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Can you?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할 때는요 Can you? 로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라고 할까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Can you help m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오늘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뭐라고 하죠? This This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Can you help me? This 라고 바로 나열해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요 이것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는요 이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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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뭐라고 한다고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그렇죠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with가 필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내 숙제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해 볼게요 여러분 숙제는 뭐라 그러죠? Homework 뭐라구요 자 남의 숙제 말고 내 숙제 뭐라 할까요? My homework My homework 자 내 숙제를 도와주세요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With 꼭 가져가주신다 했어요 With my homework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내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저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뭐라고 할까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좋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도와주시겠어요? With가 꼭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글을 찾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글을 찾는 것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찾다 뭐라고 할까요? 찾다 Find 찾다 뭐라고요? Find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줘도 돼요? Look for Look for 누구를 찾을 거예요? 글을 찾을 거예요 글을 우리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죠? Him 글을 뭐라고요? Him 좋습니다 여러분 글을 찾다 Find him 가볼까요? Find him 또는 find라는 똑같은 말 Look for 있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Look for 뭐라고요? 좋습니다 이번에 find 가볼게요 글을 찾는 것 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find him? Can you help me find him? Can you help me find him?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것을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까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는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라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것을 어떻게 할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With를 버리셔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여기서는 옮기다 부터 가볼게요 옮기다 뭐라 하죠? Move 뭐라고요? Move 좋습니다 이것을 옮길 거예요 Move this Move this 좋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근데 이것을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Can you help me move this? Can you help me move this? 좋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Can you help me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네 숙제 좀 도와주실래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글을 찾는 것 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find him? 이것을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Can you help me move this? Can you help me with this?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Can you help me find him? Can you help me move this?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이것 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with this? 내 숙제 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다시 좀 도와줄래요? Can you help me again? 글을 찾는 것 좀 도와줄래? Can you help me find him? 좋습니다 여러분 Can you help me?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을 잠시 저희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요청이나 부탁을 할 땐 이렇게 문장을 시작한다 했어요 Can you?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한테 무엇 좀 말해줄래? 알려줄래?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도 여러분 누군가한테 요청이나 부탁을 하기 때문에 Can you?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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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Can you tell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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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희 오늘도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 좀 알려줄래요? 라고 해볼게요 그게 대체 몇 시인지 알려줄래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Time Time 자 좋아요 근데요 내가 지금 특정하게 알고 싶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time The time 지금 시간 몇 시예요? 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 The time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할게요 지금 시간이 대체 몇 시예요? Can you tell me the time? Can you tell me the time? 시간 좀 말해줄래요? Can you tell me the time? Can you tell me the time? 우리 약속이 몇 시인지 그 시간 좀 알려줄래요? 그때도 Can you tell me the time? Can you tell me the time? 시간 좀 알려줄래요? 뭐라고요? Can you tell me the time?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그 이유 좀 알려줄래요?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 이유 말고 특정한 이유 내가 알고 싶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reason The reason The reason 자 가볼게요 그 이유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Can you tell me the reason? 그렇죠 그 이유 좀 말해줄래요? Can you tell me the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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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너의 이름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름 뭐라 그러죠? Name 좋습니다 누구의 이름? 너의 이름 Your name Your name Your name 바로 가겠습니다 너의 이름 좀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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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어디부터 가냐면 왜 부터 가볼게요 왜 뭐라 할까요? Why 뭐라구요? 왜 뭐라구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너가 너가 어떻게 얘기하죠? You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떠나다는 뭐라 그래요? 떠나다는 Leave 근데 떠났대요 과거에 이미 떠난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Left Left 근데 떠나긴 떠났는데 언제 떠났어요? 일찍 떠났어요 일찍 어떻게 얘기할까요? Early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가 만든 거 하나로 합치면요 이렇게 됩니다 Why you left early? Why you left early? Why you left early? 왜 너가 떠났는지 일찍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쭉 가볼게요 너가 왜 일찍 떠났는지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y you left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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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너가 왜 일찍 떠났는지 나한테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y you left early?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Can you tell me 되겠습니다 무엇 좀 말해줄래? 무엇을 알려줄래?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시간 좀 말해줄래요 Can you tell me the time? 그 이유 좀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the reason? 너의 이름 좀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your name? 너가 왜 일찍 떠났는지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why you left early? Can you tell me the time? Can you tell me the reason? Can you tell me your name? Can you tell me why you left early? 좋습니다 몇 번 다시 연습해볼게요 내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줄래? 내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줄래? 내가 어디 있는 건지를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where I am? 시간을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the time?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what happened? 왜 그런지를 알려줄래? Can you tell me why? 좋습니다 Can you tell me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스님 화나셨어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음 꼭 화가 났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근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요 오늘의 표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는 못하겠어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say 뭐라고는 못하겠어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고 할 때 우리 오늘의 표현 I can't say 라고 시작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글을 안다고는 할 수 없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I 좋습니다 알아요 알다 뭐라 하죠? No 글을요 글을 뭐라 그러죠? 힘 좋습니다 쭉 갈게요 난 글을 알아 난 글을 알아 I know him 난 글을 알아 그럼 쭉 갈게요 내가 글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 난 글을 안다고 할 수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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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놀랐다고 할 수는 없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놀랐다 라고 할 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놀란 감정은 뭐라 그러죠? surprised 나는 놀랐어 I'm surprised I'm surprised 내가 놀랐다고 할 수는 없어 I can't say I'm surprised I can't say I'm surprised 내가 놀랐다고 할 수는 없어 I can't say I'm surprised 그렇죠 이번에는요 내가 솔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솔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honest I'm honest 그럼 내가 솔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뭐라고 할까요? I can't say I'm honest 그렇죠 I can't say I'm honest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 I can't say I'm honest I can't say I'm honest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2번만큼은 내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해볼게요 딴 땐 내가 항상 동의하는데 2번만큼은 나는 동의한다고 볼 수 없어 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천천히 갑니다 내가 동의해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I agree I agree 나는 동의해 뭐라고요? 나는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어까지 가볼까요? I can't say I agree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것만 부여해주면 돼요 2번만큼은 여러분 2번만큼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2번이라는 의미로 This time 2번만큼은 내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해볼게요 I can't say I agree th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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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번만큼은 뭐라고요? This time 2번만큼은 뭐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해볼게요 내가 글을 안다고 할 수는 없어 I can't say I know him 내가 놀랐다고 할 수는 없어 I can't say I'm surprised 내가 솔직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I can't say I'm honest 2번만큼은 내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어 I can't say I agree this time I can't say I know him I can't say I'm surprised I can't say I'm honest I can't say I agree this time 그렇다고는 못하겠어 I can't say that 내가 글을 알았다고는 못하겠어 I can't say I knew him 너에게 아니라고는 못하겠어 I can't say no to you 내가 그것에 동의한다고는 못하겠어 I can't say I agree with that 좋습니다 I can't say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저번 강의에 이런 표현을 한번 배워봤어요 나는 뭐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 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say 오늘은요 비슷한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나는 무언가를 믿을 수 없다 라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땐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난 무엇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해요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뭐라고요 좋습니다 어떤 일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땐요 우리 I can't believe 라는 표현으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그렇게 말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천천히 너가 너가 어떻게 하죠 you 뭐라고요 자 말하다는 say 말했다는 뭐가 될까요 said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aid that 그럼 쭉 가볼게요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너가 그런 말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시작 그렇죠 그 다음엔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해내다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해요 make it 그것을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make it을 통으로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뭔가를 해내다 이루다 make it make it 자 해냈습니다 made it made it 너가 해냈어 you made it you made it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you mad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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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니 난 믿을 수가 없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하죠 she 해고하다 해고시키다니 이렇게 얘기해요 fired 불이랑 똑같은 말이죠 근데 해고했어요 과거입니다 누구를요 너를요 뭐라고 하죠 you 좋습니다 쭉 붙여 볼게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 she fired you 나는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쭉 가볼까요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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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니 믿을 수가 없는 걸 뭐라고 할까요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걸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는 걸 여러분 알다 뭐라고 하죠 너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다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너가 해냈다니 난 믿을 수 없다 I can't believe you made it 난 그녀가 너를 해고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그럼 너가 나를 알지 못하다니 말도 안 돼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me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 you made it I can't believe she fired you I can't believe you don't know me 내가 해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I made it 그것을 믿을 수 없어 내가 결혼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you're getting married 내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좋습니다 I can't believe you said that I can't believe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최근 강의에서는요 I can't로 시작하는 표현 몇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라고 할 땐 어떻게 얘기한다 했죠? I can't say I can't say 나는 믿을 수 없어 뭐라고 했어요? I can't believe 좋습니다 오늘은요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워볼까요 무엇을 말할 수 없어 라고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해요 I can't tell I can't tell I can't tell I can't tell 여러분 보편적으로는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말할 수 없다라는 의미까지 부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표현을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너에게 말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우리 뭐라고 하면 될까요? you 여러분 너에게지만요 에게는요 우리가 따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너에게 바로 뭐라 그런다고요? you 라고 해주시면 돼요 너에게 말하다 tell you tell you 자 tell to you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너에게 말하다 뭐라고요? tell you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너에게 나는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you 너한테는 말 못 해주지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좋습니다 너에게 말할 수 없어 근데 무엇을요 아무것도 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너에게를 먼저 해줍니다 너에게 어떻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you 바로 가주시면 돼요 너에게 말을 할 수 없어 뭐라고요? I can't tell you 너에게 말을 할 수 없어 뭐라고요? I can't tell you 근데 무엇을 말할 수 없대요? 아무것도 말할 수 없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anything anything 자 너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I can't tell you anything 너한테는 아무 말도 못 하겠어 I can't tell you anything 너에게는 아무 말도 못 하겠어 뭐라고요? I can't tell you anything 너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도 뭐가 된다고요? I can't tell you anything 내가 누구를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라고 합니다 대상이 먼저 나온다 했어요 나는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뭐라고 할까요? anyone 뭐라고요? anyone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봤는지 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 누구부터 가볼까요? 누구 어떻게 얘기하죠? who 뭐라고요? who 내가 봤다 뭐라고 그럴까요? I saw 나는 봤어요 I saw 내가 누구를 봤는지 who I saw who I saw 나는요 내가 누구를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tell anyone who I saw I can't tell anyone who I saw I can't tell anyone who I saw 좋아요 너가 일부러 그랬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있을 때는요 우리 무슨 단어 쓰기로 했죠? if if 누가요? 너가요? 뭐라고 하죠? you 그랬어요 그렇게 했어요 did it did it 그걸 했어요 did it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는요 일부러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일부러는 우리 통으로 외우도록 할게요 on purpose on purpose 일부러 뭐라고요? on purpose 고의적으로 뭐라고요? on purpos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일부러 그랬는지 나는 구분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너가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I can't tell you anything I can't tell anyone who I saw I can't tell anyone who I saw I can't tell if you did it on purpose I can't tell you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게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you what happened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게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you how much I love you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how I feel I can't tell how I feel 아무것도 내게 말할 수 없어 I can't tell you anything 오늘 배운 표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최근 들어서 I can't로 시작한 표현들 몇 가지 봤는데요 I can't,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어 I can't say, 나는 뭐라 할 수 없어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어 I can't tell, 나는 말할 수 없어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나는 상상을 할 수 없어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I can't imagine 여러분 imagine이 상상하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I can't imagine 저희 바로 운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어떤 기분일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라고 해볼게요 How you feel I can't imagine how you feel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도 how지만 얼마나도 뭐라고 했죠? How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어렵다가 볼게요 Hard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how hard 무엇이여? 그것이여? It is How hard it is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나는 상상할 수 없어요 무엇을요? 너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 라고 해볼게요 무엇부터 가볼까요? 무엇 뭐라고 하죠? What 너가 뭐라고 할까요? You 겪고 있다 뭔가를 겪다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Go through 겪고 있다 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What You are going through What you are going through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너 없는 내 삶을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내 삶부터 가볼까요? 우리 삶 인생은 이렇게 얘기하죠 Life My life 무엇이 없는 이라고 해볼까요? 무엇이 없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ithout 무엇이 없나요? 너가 없어요 Without you Without you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너가 어떤 기분이 있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I can't imagine how you feel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너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다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너 없는 내 삶을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I can't imagine how you feel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I can't imagine how hard it is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내가 어떤 기분일지 상상할 수 없어 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어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무엇이 일어났는지 상상할 수 없어 I can't imagine what happened 내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I can't imagine my life without you I can't imagine what you are going through 오늘의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저희 I can't로 시작하는 표현을 연속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 무엇을 안 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help but 여기서 여러분 I can't help 가 보인다 해서 도와줄 수가 없어 라고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I can't help but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I can't help but 좋습니다 바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할까요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해하다라는 건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요 축하합니다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요 무서워하지 않을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상태는 이렇게 얘기해요 scared 시작 나는 너와 동의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동의하다 어떻게 얘기하죠? agree 뭐라고요? agree 좋습니다. 여러분 너와 동의하다 라고 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agree with 누구에게 동의했어요? 너와 동의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agree with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다. I can't help but agree with you. 아 동의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천히 생각하다 뭐라고 할까요? think 생각하다 뭐라고요? think 우리 이렇게는요. 이 방식으로 이 방법으로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way think this way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합니다. I can't help but think this way. 난 이렇게 생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 I can't help but wonder 나는요 무서워하지 않을래야 그럴 수가 없어요 I can't help but be scared 나는 너와 동의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I can't help but agree with you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I can't help but think this way I can't help but wonder I can't help but be scared I can't help but wonder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 I can't help but wonder I can't help but wonder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I can't help but think that 웃지 않을 수 없어 I can't help but laugh 알아채지 않을 수 없어 I can't help but notice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가 최근 몇 개 강의 동안 I can't로 시작하는 표현들을 쭉 봐왔는데요 저희 지난번 강의에서 배웠던 표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엇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이 표현 쓴다 했어요 기억나실까요? I can't help but 오늘 강의에서 또한 저희는 I can't로 시작하는 표현 하나를 더 배워보려고 해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일단 따라해 보실게요 I can't afford to 여러분 afford는요 여유가 되다 형편이 되다라는 의미로 시간적인 여유나 금전적인 여유 모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뭔가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n't afford to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여유가 없어 형편이 안 되라고 할 때 I can't afford to 라고 하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먹을 여유가 안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I can't afford to eat 지금 먹을 여유가 없어 I can't afford to eat 나는요 아플 여유가 없어요 아플 정도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픈 상태 sick 아플 수 없어라고 할 때는요 get sick get sick 여러분 어떤 상태에 도달하다는 의미로써 아픈 상태로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I can't afford to get sick 나는요 집을 살 여유가 안 돼요 집을 살 여유가 안 돼요 여러분 사다 우리 뭐라고 할까요 구매하다 사다 buy 집을 사요 집 몇 개 한 개 가볼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a house 집 한 채를 사다 buy a house I can't afford to buy a house 나는요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할 여유가 안 돼요 지불하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pay 그렇게나 많이 라고 할 때요 우리 그렇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t 많이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much 그렇게나 많이 그만큼을 지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pay that much I can't afford to pay that much 나는요 먹을 여유가 안 돼 라고 합니다 I can't afford to eat 나는요 아플 여유가 없어요 I can't afford to get sick 나는요 집을 살 여유가 안 돼요 I can't afford to buy a house 나는요 그렇게 많이 지불을 할 여유가 안 돼요 I can't afford to pay that much I can't afford to eat I can't afford to get sick I can't afford to buy a house I can't afford to pay that much I can't afford to eat I can't afford to eat 여러분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독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 중에 이런 표현 한번 배워봤었는데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없어 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 했죠 I can't tell 여러분 우리 무엇을 알 수 없어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I can't tell 오늘 배울 표현은요 이 모든 상황을 과거로 가져가서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 바로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들어가 볼게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었어 과거 얘기를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ould tell I could tell I could tell 여러분 여기서 could는요 키안의 과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은요 과거에 벌어진 상황이라는 거 나는요 무언가를 알 수 있었어요 I could tell 좋습니다 바로 저의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어 라고 합니다 내가 I 옳은 상태 Right 나는요 옳다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I am right 과거에 알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옳았던 것도 과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I was right I could tell I was right 너가 행복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어 라고 합니다 너는 너가 뭐라고 할까요 You 행복한 상태 Happy You are happy 과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가 행복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You were happy I could tell you were happy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어떻게 만들어주죠 She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She is lying 과거에 일어난 일 따라서 우리 뭐라고 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있었다는 것을 She was lying I could tell she was lying 억양으로부터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I could tell it 무엇으로부터? 억양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not from 그 억양이라고 할 땐요 The accent I could tell it from the accent I could tell it from the accent I could tell it from the accent art it from the accent I could tell I was right I could tell you were happy 나는 차이점을 알 수 있었어. 나는 끝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내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내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내가 행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의 끝 차우, 과거의 나는 알 수 있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디입니다. 나는 과거의 뭔가를 할 수 있었어. I could로 시작하는 표현. 저희 봤는데요. 오늘 또한 나는 과거의 무엇일 수도 있었어. 라는 의미로 I could로 시작하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무엇일 수도 있었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조금 더 빨리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I could have been. 나는 과거의 무엇일 수도 있었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희 바로 이 표현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쳤을 수도 있어. 다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hurt. I could have been hurt. 나는요. 해고당했을 수도 있었어요. 나는요.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더 조심스럽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조심스러운 careful 더 조심스러울게요. more careful I could have been more careful 나는요. 의사일 수도 있었는데 의사 나는 몇 명 한 명이기 때문에 의사도 몇 명 한 명 만들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a doctor I could have been a doctor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저희 복습해 볼게요. 나는 다쳤을 수도 있어 I could have been hurt 나는 해고당했었을 수도 있어 I could have been fired 나는 더 조심스러울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been more careful 나는 의사일 수도 있었어요 I could have been a doctor I could have been hurt I could have been fired I could have been more careful Oh, I could have been a doctor I could have been a doctor 나는 다쳤을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been hurt 나는 의사가 될 수도 있었어 나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어 나는 공경에 처할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been in trouble 나는 죽을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been killed 나는 의사가 될 수도 있었어 나는 의사가 될 수도 있었어 I could have been a doctor 좋습니다. 여러분 I could have been 나는 무엇일 수도 있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Hancor's Talk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 중에 이런 표현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나 좀 도와줄래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Can you help me? 여러분 오늘은요 거꾸로 내가 혹시 그쪽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이 표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도와드릴까요? 그것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it 또는 that 오늘은요 that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돕다 라고 할 때는요 그것을 돕다 우리 무엇을 꼭 사용해야 된다 했죠? with를 사용해야 된다 했습니다 may I help you with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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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숙제를 도와드릴까요? 그 숙제 가볼게요 일단 숙제 뭐라고 하죠? homework 아무 숙제 말고 그 숙제 앞에 뭘 붙인다? 너를 붙여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homework 정확한 행동이나 동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may I help you with the homework 비행기를 예약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예약하다라는 특정 동작이나 행동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with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 바로 갑니다 예약하다 뭐라 그럴까요? book 무엇을 예약하느냐 비행기 또는 비행편을 예약할 거예요 우리 하나의 비행편을 예약해 본다 할게요 그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book a flight may I help you with a flight 너의 좌석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찾다 find 무엇을 찾을 거예요? 너의 좌석 여러분 좌석 자리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see 당신의 좌석 your seat 당신의 좌석을 찾는 것 find your seat may I help you find your seat? 그것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that? 그 숙제를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the homework? 비행기 예약하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book a flight? 당신의 자리를 찾는 것 좀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find your seat? may I help you with that? may I help you with the homework? may I help you book a flight? may I help you find your seat? 제가 그것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that? 제가 무언가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find something? 제가 다른 것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something else? 제가 주문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with your order? may I help you with that? 좋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공손하게 어떤 것을 도와드릴까요? 라면서 도움을 제안할 때 이 표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울 표현은요. 상대방의 과거 행동이나 상태를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되겠는데요. 너는 무엇이었을지도 몰라 또는 너는 무엇했을지도 몰라 라는 표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의 표현 같이 따라해보실게요.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You might have 라는 표현은요. 너는 무엇이었을지도 몰라 또는요. 너는 무엇을 했을지도 몰라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과거의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을 것이다 또는요. 과거의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는요. 옳았을지도 모른다. 옳다. 옳은 상태 우리 뭐라 그러죠? right 옳은 상태로 있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be right be right You might have be wondering be wondering 이라고 할 텐데요. have에 어울리는 be는요. been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You might have been wondering.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뭐라고 할까요? 듣다는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hear You might have have에 어울리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들었을지도 몰라. You might have hear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어?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What happened? You might have heard You might have heard what happened. 이미 이거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다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do Have에 어울리는 do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ne You might have done 무엇을요? 이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this 이미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미 Already done this already You might have done this already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은요. You might have라는 표현이었어요. 너는 무엇이었을지도 몰라. 또는요. 너는 무엇을 했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쓸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너는요. 옳았을지도 몰라요. You might have been right. 너는요. 궁금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You might have been wondering. 당신은요. 들었을지도 몰라요. You might have heard what happened. 너는 이미 이걸 했을지도 모르겠다. You might have done this already. You might have been right. You might have been wondering. You might have heard what happened. You might have done this already. You might have told me. You might have told me. You might have told me. 너는 들었을지도 몰라. You might have heard the news. 너는 옳았을지도 몰라. You might have been right. 좋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추측할 때 우리 you might have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요 상대방의 과거의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you might have 오늘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우리가 추측해서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보도록 할 거예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표현은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요 무엇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라면서 의견을 상대방의 의견을 추측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중요하다 라고 할 때는요 important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matter 그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여러분 뭐뭐하지 않다 그것은 이라고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doesn't it doesn't matter you might think it doesn't matter 너는요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는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you are smart 시작합니다 you are smart you might think you're smart you are smart 너는요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내가 뭐라고 할까요 I 나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I don't 신경쓰다 라는 단어 배웠어요 I don't care you might think I don't care you are smart 너는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것은 불공평하다 우리 천천히 만들어 볼 텐데요 그것 뭐라고 할까요 it 불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unfair 그것은요 불공평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it is unfair 취약해서 발음합니다 it's unfair you might think it's unfair 여러분 오늘의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you might think it doesn't matter 너는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겠지 you might think you're smart 너는 내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you might think I don't care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요 you might think it's unfair you might think it doesn't matter you might think it doesn't matter you might think you're smart you might think you're smart you might think I don't care you might think I don't care you might think it's unfair you might think it's unfair 너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you might think it doesn't matter 너는 내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you might think I don't care you might think I don't care you might think you're smart 너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you might think it's better 좋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배운 표현과 더불어서 you might think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데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린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나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십니다 I might be able to I might be able to I might be able to Be able to Be able to 는요 여러분 뭔가를 할 수 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나는요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요 올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요 올 수 있을지도 몰라 오답 Come I might be able to come 나는요 나는요 그것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요 그것을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삽니다 사다 Buy 그것을 사요 Buy it 그것을 사요 I might be able to buy it I might be able to buy it I might be able to buy it 나는요 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답하다 답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답하다 답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답하다 답변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answer questions 누구의 질문이요? 너의 질문이요? your questions answer your questions I might be able to answer your questions 너를 위해서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뭔가를 확인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check 너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 확인하다 check for you I might be able to check for you 나는 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I might be able to come 나는 그것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I might be able to buy it 나는요 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I might be able to answer your questions 너를 위해서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을지도 몰라 I might be able to check for you I might be able to come I might be able to buy it I might be able to answer your questions I might be able to check for you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올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올 수 있을지도 몰라 I might be able to come I might be able to come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I might be able to help you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I might be able to do something 나는 끝낼 수 있을지도 몰라 I might be able to get it done 네 여러분 오늘의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지난번 강의에서 이런 표현 한번 배워봤어요 나는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면서 가능성을 내비칠 땐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I might be able to 여러분 오늘 배울 표현은요 매우 유사한 표현인데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보려 해요 나는요 꼭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 강한 확신을 내비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I should be able to I should be able to I should be able to I might be able to 하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직은 불확실한 정도라면요 이번에는요 나는 꼭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강한 확신을 내비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I should be able to 좋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저희 다양하게 응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기필고 라고 합니다 더 잘하다 우리 천천히 가볼까요 하다 라고 할 때 우리 뭐라고 하죠 하다 do 잘 이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l 잘하다 do well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요 더 잘할 거래요 우리 더 잘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better 아까 well 이라는 단어를요 better로 대체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do better I should be able to do better 나는요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도착하다 arrive 일찍 도착하다 우리 일찍은 이렇게 발음하죠 early 일찍 도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rrive early I should be able to arrive early 나는요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끝내다 이렇게 얘기해요 finish 그것을 끝내다 finish it I should be able to finish it 나는요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너를 만나다 meet you I should be able to meet you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강한 확신을 갖고 나는 꼭 무엇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나는 꼭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do better 나는요 꼭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arrive early 나는요 그것을 끝낼 수 있을 거야 꼭 기필고 I should be able to finish it 너를 만날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meet you I should be able to do better I should be able to arrive early I should be able to finish it I should be able to meet you 나는 꼭 올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come 나는 꼭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fix it 나는 꼭 그것을 살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buy it 나는 꼭 더 잘 할 수 있을 거야 I should be able to do better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저번에 배운 I might be able to와 우리 대조하면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나는 과거에 그걸 알았어야 했는데 라면서 자책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과거에 몰랐던 것을 나는 알았어야 해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이 표현을 언제 쓸 수 있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요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요 나는요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라고요 사실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요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truth 그 사실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the truth I should have known the truth 나는 너보다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더 잘이라는 표현을 써요 잘 뭔가를 할 때는요 well을 쓰지만 누군가보다 더 잘 할 때는요 better 이라고 했어요 누구보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than 누구보다 너보다 than you 너보다 더 잘 better than you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you 너가 옳았다는 것을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너는 옳아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you are right 너가 옳았다 과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you were right I should have known you were right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야 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어떻게 얘기할지 막막한데요 우리 이렇게 통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what to do I should have known what to do I should have known what to do I should have known the truth I should have known the truth I should have known better than you I should have known you were right I should have known what to do 나는 진실을 알았어야 했어 나는 진실을 알았어야 했어 I should have known the truth 나는 이곳에 대해 알았어야 했어 I should have known about this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나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 I should have known you were right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야 했어 I should have known what to do 여러분 오늘의 표현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2개 제니리입니다 나는 지금 뭔가를 꼭 알아야 해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hould know 오늘은요 너는 꼭 알아야 한다고 해볼게요 그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표현 따라 해보실까요 너는 뭔가를 꼭 알아야 해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should know 오늘의 표현도 또 다양하게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you You should know I love you 너는 혼자야 우리 혼자 alone 너는 혼자예요 You are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래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 are not alone 우리 짧게 얘기해 볼까요 You are not alone You should know you are not alone 그게 끝났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그것은 끝났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It's over 뭐든지 끝났을 땐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over You should know it's over 너는 지금쯤이면 그 이유를 알았으면 해요 그 이유 The reason 지금쯤이라는 의미를 붙입니다 여러분 지금 Now 지금쯤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By now You should know the reason by now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I love you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았으면 해요 You should know you're not alone 그게 끝났다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it's over 너는 지금쯤이면 그 이유를 알았으면 해요 You should know the reason by now You should know I love you You should know you're not alone You should know it's over You should know the reason by now 너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you're not alone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I love you 너는 더 잘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better 너는 지금쯤은 그것을 알아야 해 You should know that by now 좋습니다 여러분 You should know라는 표현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디입니다 여러분 Should는요 누군가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나 강력하게 제안을 할 때 또는 강하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한 Should가 들어간 표현을 하나 배워보려고 해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까요?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 You should have seen은요 여러분 너는 무엇을 봤어야 했어 뭔가를 봤어야 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이 표현 가지고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그 영화를 너는 봤어야 했어 영화 한 편은 뭐라 그러죠? 영화 하나는요 movie 특정한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붙여서 그 영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he movie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그 군중을 너는 봤어야 됐어 군중 사람의 무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rowd 그 군중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군중이 있는 거예요 너 붙여갑니다 The crowd You should have seen the crowd 그의 얼굴을 너는 봤어야 됐는데 그의 어떻게 할까요? 그의 His 얼굴은 우리 뭐라 그러죠? Face 그의 얼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His face You should have seen his face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는 봤어야 돼 무엇 What 얘를 맨 앞으로 빼주기로 했어요 내가 I 뭔가를 하다라고 할 땐 우린 do라고 합니다 과거의 했다 Did What I did You should have seen what I did 여러분 오늘의 표현 한번 복습해 볼게요 그 영화를 너는 봤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그 군중을 너는 봤어야 됐어 You should have seen the crowd 그의 얼굴을 너는 봤어야 됐는데 You should have seen his face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는 봤어야 돼 You should have seen what I did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You should have seen the crowd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어야 했어 너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어야 했어 You should have seen what happened You should have seen what happened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려 해요 내가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나는 꼭 이 말은 해야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 한번 표현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표현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I must say I must say I must say 여러분 must는요 꼭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말을 해야만 할 다시 말해서 뭐뭐라고 꼭 말해야겠어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I must say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놀라웠다고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것 it 놀랍다라고 할 땐요 우리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렇게 오늘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mazing 그것은 놀라워라고 할 때 우리 평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is amazing 놀라웠대요 과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was amazing I must say it was amazing 내가 미안하다고 나는 꼭 말해야 되겠어 나는 미안해 내가 미안해 I am sorry 편하게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I'm sorry I must say I'm sorry 나는 더 기대했었다고 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 나는 아 기대하다는요 우리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expect 기대했대요 과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expected 나는 기대했습니다 I expected 무엇을요 더 기대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expected more I must say I expected more 너는 잘했다고 나는 꼭 말을 해야겠어 잘해서 할 땐요 우리 good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ll 너는 잘했어 you did well I must say you did well 그럼 오늘의 표현 정리해 볼게요 그것이 놀라웠다고 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되겠어 I must say I must say it was amazing 나는 미안해 내가 미안해 I must say I'm sorry 나는 더 기대했었다고 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 I must say I must say 너는 잘했었다고 꼭 말해야겠어 I must say I'm sorry 나는 내가 널 사랑한다고 꼭 말해야겠어 I must say I love you 나는 내게 고맙다고 꼭 말해야겠어 I must say I must say thank you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니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 must를 사용한 표현 하나 배웠는데요 오늘은요 나는 꼭 무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겠어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그땐요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나는 무언가를 인정해야겠어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must ad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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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해야만 하다라는 의미로 나는 인정을 해야만 하겠어 뭐라고 한다고요 I must admit 좋습니다 바로 우리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겠어 내가 I 틀리다 wrong 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I am wrong 여기서는요 여러분 과거를 만들어 볼까요 I was wrong I must admit I was wrong 내가 놀랐었다라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겠어 나는 지금 놀랐어요 I am surprised 과거에 난 놀랐어요 I was surprised I must admit I was surprised 나는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게 좋아 나는 질투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요 나는 질투 난다 질투 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 난 상태는 jealous 나는 지금 질투가 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 am jealous I must admit I am jealous I must admit I am jealous 좋습니다 오늘은 표현 정리해 볼게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wrong. 내가 놀랐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surprised. 나는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겠어요. I must admit, I like it. 나는 질투가 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요. I must admit, I am jealous. I must admit, I was wrong. I must admit, I was surprised. I must admit, I like it. I must admit, I am jealous. 나는 내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wrong. I must admit, I like it. 나는 내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fell in love.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wrong. 나는 내가 놀랐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어. I must admit, I was surprised. 좋습니다. 오늘 표현 여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드입니다. 저 일상 속에서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느끼는 기분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경우가 많습니다. 나 지금 영화 보러 가고 싶은 기분인데 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기분이야 라고 우린 얘기를 자주 하죠. 오늘은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무엇인 것 같은 기분이야 라면서 나의 지금 기분을 전달할 때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I feel like 지금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전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feel like 좋습니다. 저의 이 표현 바로 응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상사가 된 느낌이야 상사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나 아이도 한 명이기 때문에 상사 한 명만 들어주셔야 돼요. 특정하지 않고 아무나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 feel like a boss. 나는 10대인 것 같은 기분이야 한 명의 10대는요. A teenager. I feel like a teenager.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내가 I 있다 는요. 있다나 이다 보일 때마다 우리 be를 써주기로 했어요. I에 어울리는 be는 뭘까요? am 쓰시면 되겠죠. 나는 있어요. I am. 집에 있대요. 어디에? 장소를 얘기할 땐 at. 내가 집에 있다. I am at home. I feel like I am at home. 내가 틀린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틀렸어. 뭐라고 하죠? I am wrong. I feel like I am wrong.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저희 복습해 볼게요. 나는 지금 상사가 된 느낌이야. I feel like a boss. 나는 10대인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a teenager.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I feel like I am at home. 내가 틀린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I feel like I am wrong. I feel like a boss. I feel like a teenager. I feel like I am at home. I feel like I am wrong. I am wrong. I feel like I am wrong. I feel like I am wrong. 대장인 것 같은 기분이야. I feel like a boss. I feel like a boss. 좋습니다. 우리가 감정 표현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릉입니다. 저희 지난 강의에서 이런 표현 배웠어요. 나는 무엇인 것 같은 느낌이야 기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I feel like 자 여기서 like는요. 무엇인 것 같은 무엇처럼 비유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like가 들어간 표현 하나를 배워보려고 해요. 어떤 표현인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그것은 무엇인 것처럼 보여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엇인 듯해 라면서 어떤 것에 대한 인상이나 의견을 우리가 내비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응용 오늘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인 듯해 문제인 듯해 문제 하나 뭐라고 할까요? problem. 문제 하나 problem. It seems like a problem. 좋은 거래인 듯해요. 괜찮은 거래. 좋은 거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great deal. 이번에 거래 하나에요. a great deal. it seems like a great deal.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낭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aste. waste. 돈 낭비를 조금 풀어서 돈의 낭비라고 합니다. 무엇의 라고 하기 위해서 of를 써요. waste of. 돈. money. 돈 낭비. waste of money. 이 앞에 어를 붙여 볼게요. 돈 낭비라고 해볼까요? a waste of money.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너는 바쁜 듯하네. 너는 바쁘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쁜. 우리 바쁜 상태. busy. 너는 바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you are busy. 좀 더 편하게 부드럽게 발음합니다. you are busy. it seems like you are busy. 여러분 오늘 표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문제인 듯해. it seems like a problem. 좋은 거래인 듯해요. it seems like a great deal. 그것은 돈 낭비인 듯해.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너는 바쁜 듯하네. it seems like you are busy. it seems like a problem. it seems like a problem. it seems like a great deal.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it seems like you are busy. it seems like a lot of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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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eems like a waste of money. it seems like a lot of work. tons of work will be the same. good it with a lot of work. so we will... we will see the next kind of work. thank you. everything you used to get the same downfall. cinq occasions. we will maintain this you. we'll find out this you. how things like it will be used. Meme others. 나는 너 있는 그대로가 좋아 또는 나는 너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너무 좋아 라고 어떤 그대로가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배울 표현은요 따라해 보실게요 The way 하면요 여러분 방식,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나는 그 방식 그대로가 좋다라고 할 때 우리는요 얘기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저희 오늘 또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너가 있는 그대로가 난 좋아 너, you, 있다 라고 할 때는요 있다 또는 이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be, you에 어울리는 be는 따로 있어요 너는 있다, you are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난 너무 좋아요 너는 생각한다 you think I like the way you think 그것이 느껴지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아요 그것 it 느끼다 우리 feels 그것은 느껴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it feels it feels I like the way it feels 너가 책임을 지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아요 책임을 지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take charge 너가 책임을 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you take charge I like the way you take charge 너가 있는 그대로가 난 좋아요 I like the way you are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난 너무 좋아요 너가 생각하는 그 방식이 난 너무 좋아요 I like the way you think 그것이 느껴지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아요 I like the way it feels 너가 책임을 지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아요 I like the way you take charge I like the way you are I like the way you think I like the way it feels I like the way you take charge 나는 너인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you are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식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you think I like the way you think 나는 느껴지는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you think 나는 내가 보여지는 그대로가 좋아 I like the way I look 좋습니다 I like the way 표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오늘 배울 표현은요 나는 뭔가 궁금하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니 오늘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인지 궁금해 궁금하다라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onder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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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der if라는 표현은요 어떤 일이 사실인지 간접적으로 물어볼 때 음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네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좋아요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너가 내 생각을 하는지 난 참으로 궁금해 무언가를 생각하다 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think of 나를 생각하다 think of me 누가요? 너가요 you think of me I wonder if you think of me 너가 갈 수 있는지 난 궁금해 너는 너가 you 뭔가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하죠 can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지 여러분 가다 go you can go I wonder if you can go 너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난 참으로 궁금하다 너가 나를 도울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can 너는 나를 도울 수 있어요 you can help me I wonder if you can help me 문제가 있는지 난 궁금해 뭔가 있다 없다 할 땐요 이렇게 얘기해요 there is 또는 there are 그 뒤에 오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there is를 쓸지 there are를 쓸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에는요 문제 하나가 있는지 라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a problem 문제가 있다 there is a problem I wonder if there is a problem 여러분 뭔가 궁금할 때 나는 무엇인지 궁금해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연습했어요 I wonder if 너가 내 생각을 하는지 난 참으로 궁금해 I wonder if you think of me 너가 갈 수 있는지 난 궁금해 I wonder if you can go 너가 나를 과연 도울 수 있는지 난 참 궁금하다 I wonder if you can help me 문제가 있는지 난 궁금해 I wonder if there is a problem I wonder if you think of me I wonder if you can go I wonder if you can help me I wonder if there is a problem 나는 내가 아는지 궁금해 I wonder if you know 나는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지 궁금해 I wonder if it's true I wonder if you can help me 나는 그것이 진짜인지 궁금해 I wonder if it's true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지 궁금해 I wonder if you think of me 좋습니다 I wonder if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 리입니다 저희가 이번 강의 때 배울 표현은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무엇을 해도 되겠니? 라고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잘 볼게요 if I는요 내가 만약 무엇을 한다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do you mind에서 mind은요 여러분 신경을 쓰다 상관을 하다라는 의미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 무엇을 한다면 너는 상관하겠니? 라는 의미로 허락을 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을까? 라는 의미까지 이어진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배우는 표현 중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의 표현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요? 전화하다 call 누구에게? 너에게 call you do you mind if I call you? 내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한번보다는요 통으로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take a look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내가 너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빌리다 borrow 무엇을 빌려요? 너의 핸드폰 이렇게 얘기할게요 your phone 너의 핸드폰을 빌릴 거예요 borrow your phone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내가 집에 가도 괜찮겠니? 집에 가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가다 go 집에 갈 때는요 to가 붙지 않습니다 바로 갑니다 go home do you mind if I go home?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 저희 복습해 볼게요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해도 괜찮을까요? do you mind if I call you? 내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내가 너의 핸드폰을 빌려도 될까요?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내가 집에 가도 괜찮겠니? do you mind if I go home? do you mind if I call you?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phone? do you mind if I go home? do you mind if I call you? do you mind if I call you? 내가 한번 봐도 괜찮을까? do you mind if I take a look? 내가 와도 괜찮을까? do you mind if I come? 우리 오늘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강의 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톡의 제니리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 과거에는 이러곤 했었다? 나 과거에는 미국에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땐요 오늘의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 예전에 뭔가 했어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I used to used to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요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바로 응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과거에는 채식주의자이곤 했어 뭔가 이다 상태이다 라고 할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했어요 be 채식주의자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vegetarian 나는 한 명 따라서 채식주의자 한 명 만들어줍니다 I used to be a vegetarian I used to 나는 과거에 예전에는 어둠을 무서워했어요 어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dark 무언가를 무서워하다 be afraid of 어둠을 무서워하다 be afraid of the dark I used to be afraid of the dark 나는요 예전에 매일 커피를 마셨어요 마시다 drink 무엇을 커피를 이렇게 얘기하죠 drink coffee 매일 every day drink coffee every day I used to drink coffee every day 나는 과거에는 런던에 살곤 했어요 어딘가에 살다 live 어딘가에 살 때 우리 도시 앞에는 이렇게 붙입니다 in 런던 그대로 가서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I used to live in 런던 I used to live in 런던 I used to live in 런던 여러분 우리 과거에 예전에는 무엇을 했어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I used to 나 과거에는 채식주의자이곤 했어 I used to be a vegetarian 나는 과거에 예전에는 어둠을 무서워했어요 I used to be afraid of the dark I used to drink coffee 나는 과거에는 런던에서 살곤 했어요 I used to live in London I used to be a vegetarian I used to be afraid of the dark I used to drink coffee everyday 나 예전에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어. 나 예전에 채식주의자였어. 나 예전에 커피를 매일 마셨어. 나 예전에 여기 살았어. 좋습니다. I used to라는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앞날에 어떤 것이 기대가 돼?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 기대돼? 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앞날에 어떤 게 기대된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이 표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까요? 나는 내 생일이 너무 기대돼요. 내 생일 My birthday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나는 이번 여름이 너무 기대돼요. 여름 Summer 이번 여름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번, 이것 이런 식으로요. This summer I look forward to this summer I look forward to this summer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나다 Meet 만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뒤에 ing 붙여서 Meeting 너를 만나는 것 Meeting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나는요. 너와 일하는 것이 기대돼요. 일하다는 Work 일하는 것 Working 너와 함께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여러분, 우리 뭔가가 기대될 때 나는 무엇이 기대돼? 라고 할 때 이런 표현 씁니다. I look forward to 나는 내 생일이 너무 기대돼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나는 이번 여름이 너무 기대돼요. I fuck forward to this summer I look forward to this summer I look forward to this summer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나는요 너와 일하는 것이 기대돼요.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I look forward to my birthday I look forward to this summer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나는 내 연락에 기대돼 나는 너와 함께 일하는 것이 기대돼 나는 내 생일이 기대돼 나는 너를 만나는 것이 기대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비즈니스 자리에서도 또는요 우리 사석에 캐슈얼하게 편한 사이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드입니다 저희는요 누군가와의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표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내가 무언가를 생각해냈어 라고 할 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come up with 하면요 무언가를 생각해내다 고하는 애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요 과거에 생각해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me up with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바로 응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요 요리법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요리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시피 요리법 하나 레시피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거 붙여서 갑니다 아 레시피 I came up with a 레시피 나는요 계획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계획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a plan I came up with a plan 그 정답 내가 생각해냈어요 정답은 이렇게 얘기하죠 answer 그 정답 a 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발음 이렇게 할게요 the answer I came up with the answer 내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냈어요 알 수 없는 무언가 something 재미있는 fun something fun 여러분 내가 뭔가를 생각해냈어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했습니다 I came up with 나는요 요리법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I came up with a recipe 나는요 계획 하나를 생각해냈어요 I came up with a plan 내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냈어요 그 정답 내가 생각해냈어요 그 정답 내가 생각해냈어요 I came up with the answer 내가 재미있는 무언가를 생각해냈어요 I came up with something fun I came up with a recipe I came up with a plan I came up with the answer I came up with something fun 내가 요리법을 생각해냈어 내가 요리법을 생각해냈어 내가 요리법을 생각해냈어 내가 요리법을 생각해냈어 내가 계획을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 a plan 내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내가 그 답을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 the answer 좋습니다 내가 뭔가를 생각해냈어 I came up with라는 표현 기억해주시면서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톡의 제니느입니다 저희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런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너 꼭 무엇을 하도록 해 또는 반대로는요 절대 무엇을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또는 당부를 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make sure 같이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바로 응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것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 그것은 안전하다 우리 그것 안전한 상태이다 비 넣어주기로 했어요 이즈에 어울리는 비는 뭘까요 It's safe It's safe Make sure it's safe 너 연락하고 지내도록 꼭 해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Keep in touch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Let's keep in touch Make sure you keep in touch 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You 잊어버리다 Forget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Don't forget 너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You don't forget 무엇을요? 그것을요? It You don't forget You don't forget Make sure you don't forget it 너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 놓치다는 이렇게 얘기해요 Miss 그것을 놓치다 Miss it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You don't miss it Make sure you don't miss it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표현 복습하도록 할게요 그것이 안전한지 꼭 확인해 Make sure it's safe 너 연락하고 지내도록 꼭 해 Make sure you keep in touch 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세요 Make sure you don't forget it 너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 Make sure you don't miss it Make sure it's safe Make sure you keep in touch Make sure you don't forget it Make sure you don't miss it 절대 잊어버리지 마 Make sure you don't forget 꼭 연락하고 지내 꼭 연락하고 지내 Make sure you keep in touch 절대 그것을 놓치지 마 Make sure you don't miss it 꼭 안전에 유의해 Make sure it's safe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한테 당부를 할 때 우리 Make sure 이런 표현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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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